으으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그는 군웅들을 떠올렸다. 연무웅이 내게 부탁을 했었지. 그런데 혈섬이 뻗어왔고. 갑자기 그는 을지사란이 떠올랐다. 사라는. 그러고 보니 을지사란이 어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끝까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은 기억이 났지만 그 다음은 머리가 하얗게 비어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 무사할까? 이때였다. 문득 가까운 곳에서 소녀의 짜랑짜랑한 음성이 들려왔다. 호호호. 이제 깨어났구나. 뇌천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름답고 탄력이 넘치는 소녀의 웃음소리였다. 그것은 도무지 지금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생소한 것이었다. 그는 눈을 크게 떠보았다. 한순간 코앞에 한 소녀의 얼굴이 들이밀어졌다. 처음에는 상이 잡히지 않아 흔들흔들했다. 점차 윤곽이 잡히자 그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아름다운 소녀로군. 17,8세쯤 되었을까? 탐스러운 흑발을 길게 늘어뜨린 소녀의 얼굴은 아름다웠다. 특이한 것은 야성미가 물씬 풍긴다는 것이었다. 피부는 약간 까무잡잡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큰 눈과 조화를 이루어 건강미를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소녀는 보톰한 입술을 움직이며 물었다. 이봐. 남자 이제 깨어났어. 뇌천위는 귀엽게 생긴 소녀의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올 줄은 몰랐다. 그는 나연해져 눈을 멀뚱히 뜰 뿐 대답하는 것조차 잊고 말았다. 소녀는 계속 반말을 짓거려댔다. 이봐 깨어났으면 말을 해야지. 내 이름은 방방이야. 내 이름은 뭐지? 뇌천위는 귀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옳아 너 벙어리구나. 맞지? 그럼 내가 묻는 말에 머리를 끄덕끄덕 해봐. 뇌천위는 화를 눌러 참고 물었다. 낭자가 날 구했소. 괴소녀 방방은 눈을 부릅떠다. 어. 말을 할 줄 아네. 그런데 왜 대답하지 않는 거야? 내 이름이 뭐냐고 물었잖아. 그리고 내 이름은 낭자가 아니라 방방이야. 그녀는 도리어 화를 내고 있었다. 뇌천위는 울 수도 웃을 수도 없게 되었다. 할 수 없이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내 이름은 뇌천이요 낭. 아니 방방. 뇌천해. 이상한 이름이네. 방방은 신기하다는 듯이 손을 뻗어 뇌천위의 몸 여기저기를 만져보았다. 이야 너 이상하게 생겼구나. 할아버지가 죽은 이후 방방은 너가 는 사람은 처음이야. 어. 이건 또 뭐야. 아니. 뇌천위는 대경 실색했다. 이제 보니 그는 알몸으로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귀국하에 급류에 휩쓸리면서 옷이 찢겨져 나가버린 것 같았다. 그런데 방방이 그의 벌거숭이 몸 여기저기를 건드린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거. 도 없이 그의 아래쪽에 달려있는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툭 치는 것이 아닌가. 대체 이게 무슨 짓. 갑자기 그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알고 보니 방방도 알몸이었던 것이다. 대체. 이게. 그는 당황을 금치 못해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말았다. 비록 순간적으로 본 것이었으나 괴소녀 방방의 육체는 깜짝 놀랄 정도로 발달해 있었다. 두 개의 유방은 사발을 엎은 듯 했으며 잘록한 허리 토실토실한 둥부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나시는 보통 소녀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틀렸다. 야성미가 물씬 풍기면서도 무척이나 육감적이었다. 방금 전 뇌천인은 방방에 우거진 숲을 보았다. 그곳은 나이답지 않게 짙게 우거져 있었다. 감추어져 있어야 할 부분이 당당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맙소사. 이 소녀는 대체 인간인가 아니면 요물인가. 아니. 이곳은 옷을 입지도 않는 세계란 말인가. 이때 방방에 쾌활한 음성이 들렸다. 뇌천에. 너 잘생긴 것 같다. 너같이 생긴 사람을 할아버지가 남자라고 했어. 남자란 모두 너같이 예쁜 거야. 아이쿠. 뇌천인은 내심 비명을 질렀다. 이야. 너 피부가 아주 곱구나. 우리 할아버지는 거칠거칠했는데 말야. 방방은 쉴 새 없이 그의 전신을 더듬어 대고 있었다. 뇌천인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으나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사지를 움직일 수 없었다. 이걸 어쩐다. 여자 앞에 알몸으로 누워있으니. 뇌천인은 세상에 태어난 이래 이런 망신은 처음이었다. 하긴 손해볼 것은 없지. 방방이란 이 괴상한 소녀도 벗고 있으니. 이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그는 감았던 눈을 가늘게 떠보았다. 순간 다시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다. 방방이 무엇을 살피느라 그에게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바람에 그녀의 벌어진 다시 사이가 훤히 보이고 만 것이다. 뇌천에 너 왜 그래. 왜 자꾸 눈을 감지. 어디 아픈 거야. 졸려. 뇌천인은 다급히 말했다. 방방 뭐 덮을 것을 좀 다오. 어서. 방방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덮을 것. 왜. 추워. 뇌천인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래. 춥다 아주 추워. 잠시 생각하던 방방은 문득 그의 가슴을 툭툭 치며 말했다. 잠깐 기다려 곧 춥지 않게 해줄 테니. 뇌천인은 다시 눈을 가늘게 떠보았다.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저럴 수가. 방방은 몸을 날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신법이 불가사의했다. 그녀는 상반신부터 마치 안개가 쓰러지듯 흐려지더니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내가 꿈을 꾸었나. 뇌천인은 몇 번씩이나 눈을 감았다 떴다 했다. 그는 아직까지 이런 경신법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젠 헛것이 다 보이는군. 그는 비로소 주위를 둘러볼 겨를이 생겼다. 그가 있는 곳은 한 칸의 석실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문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방방이란 소녀는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출입구도 없는데 사라지다니 역시 헛것을 본 거야. 이때였다. 스스스. 아니. 그는 이번에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놀랐다. 방방이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맞은편 석벽 속에서 나타났다. 마치 연기처럼 석벽에서 스며나오고 있었다. 이걸 마셔봐 그럼 더워질 거야. 방방은 그의 코앞으로 그릇 하나를 불쑥 내밀었다. 뇌천위는 하마터면 토할 뻔했다. 방방이 내민 그릇 속에는 시뻘건 피가 담겨져 있었다. 맙소사.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이젠 피까지 먹으라고. 방방은 그릇을 내밀며 재촉했다. 뇌천에 어서 마셔. 너는 아는지 모르지만 이건 천년하리의 피야. 뇌천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천년하리의 피라고. 뇌천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아귀처럼 그릇에 입을 떼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방방의 말대로 그것이 천년하리의 피라면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값을 따질 수 없는 영물 중에 영물이기 때문이었다. 천년하리는 극양의 성질을 지닌 영물로 그 피를 복용하면 무궁한 영요를 얻게 된다. 일반인이 복용하면 무병장수하게 될 뿐더러 영 원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만일 무인이 복용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내공이 급증할 뿐 덜어 양강무학을 익히는데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뇌천위는 보혈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호호호. 잘 먹는구나 너는. 방방은 처음에는 잘 못 먹었는데. 뇌천위는 좋아라 손뼉치는 방방을 바라보며 물었다. 너도 이걸 마셨단 말이냐. 방방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엔 화리가 많아. 그래서 방방은 매일 먹고 있어. 그럴 수가. 뇌천위는 아연실색했다. 그는 방방이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천년화리의 피를 매일 복용했다면 이 소녀의 내공이야말로 천하제일이 아니겠는가. 뇌천위는 계속 염두를 굴렸다. 대체 이곳은 어디이기에 천년화리가 그리도 많이 산단 말인가. 또 이 소녀는 누구인가. 행동하는 것으로 보면 세상 물정을 조금도 모르는 것 같은데. 뇌천위는 문득 가슴이 섬뜩해졌다. 이 소녀는 정말 순진하다. 만일 세상의 악에 물들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이때였다. 그는 단전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느낌은 곧 전신의 혈맥으로 전이되었다. 문득 그의 안색이 일그러졌다. 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당혹을 금치 못했다. 전신이 뜨거워지며 욕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다. 그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낙마지상의 마공에 적중되어 내공이 흩어진 상태였다. 그런데 천년하리의 피를 복용하게 되자 극양지기가 한꺼번에 격발하게 되었다. 그는 얼마 전 을지사랑과 음양회천대법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로 인해 그의 진기는 음양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천년하리의 양성이 강한 기운이 들어오자 그만 그 균형이 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비정상적으로 욕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는 참을 수 없는 욕망을 느끼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방방 어서 가라 내 앞에서 사라져 으 어서 그는 손을 마구 내져었다. 더욱이 눈앞에 방방의 알몸이 어른거리니 도저히 욕망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방방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반문했다. 나더러 어딜 가라는 거야? 왜 그래? 그녀는 물러나기는 커녕 더욱 다가와 뇌천이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뇌천이는 버럽고 함쳤다. 제발 물러가라 난 나는 방방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그의 이마를 짚었다. 어 왜 이렇게 뜨거워? 그녀는 눈을 깜빡이다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릎을 쳤다. 아하 그렇구나. 아마 제일 큰놈 화리왕을 잡아먹여서 그런가 보구나. 화리왕 만일 누군가 그 말을 들었다면 놀라 까물어쳤을 것이다. 화리왕은 보통 화리와 다르다. 천년하리가 다시 만년을 묵어야만 되는 화리의 왕인 것이다. 따라서 화리왕의 보혈은 천년하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효험이 큰 것이었다. 뇌천이는 이를 악물며 외쳤다. 으 제발 제발 물러가다오. 왜 그래 조금만 참아봐. 방방은 콧등을 찡그리며 그를 달랬다. 이때 뇌천이는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방방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뇌천이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잡아먹을 듯이 방방을 노려보았다. 방방은 그를 바라보다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뇌천이의 하체를 본 순간 그녀의 눈이 동그레졌다. 너 뇌천이는 갑자기 야수처럼 그녀를 덮쳤다. 아 방방은 그만 뇌천이의 몸에 깔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빼꼬함을 질렀다. 왜 이러는 거야? 어 뇌천이는 비명을 질렀다. 방방이 무의식 중에 그의 가슴을 쳤기 때 문이었다. 그는 붕 떠서 삼장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쿵 맞은편 석벽에 부딪힌 그는 거꾸로 떨어졌다.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그는 울컥 피를 토해냈다. 방방이 슬쩍 민 것이 그에게는 대단한 충격으로 작용한 것이다. 으 방방 제발 뇌천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정신을 차린 듯 방방을 향해 손을 저었다. 그러나 방방은 여전히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득 그의 이마며 목덜미의 심줄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만일 욕화를 잠재우지 못하면 그의 혈관은 터져버릴 것이다. 뇌천이는 부들부들 떨며 애원했다. 방방 이리와 다오 방방은 더욱 어리둥절했다. 언제는 가라고 하더니 방방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눈길이 뇌천이의 몸을 한 차례 쓸어보았다. 문득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방금 전 뇌천이가 그녀를 덮쳤을 때 이제껏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왠지 그 느낌은 그다지 싫은 것이 아니었다. 왜 그래? 어디가 아픈 거야? 방방은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가 좁혀지자 뇌천이는 와락 그녀를 껴안았다. 자꾸 이러면 정말 때릴 거 읍 방방의 말이 중도에서 끊겼다. 뇌천이의 입술이 그녀의 작은 입술을 덮어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찌된 셈인지 온몸에 맥이 쑥 빠지고 말았다. 동시에 그녀의 내부로부터 짜릿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몸을 바르르 떨었다. 뇌천이는 그녀의 입술을 열었다. 그의 뜨거운 혀가 방방의 입술을 열고 물고기처럼 파고 들어갔다. 으음 방방은 혼란을 느꼈다. 알 수 없는 쾌감이 온몸을 둥둥 뜨게 하는 것 같았다. 뇌천이의 손이 그녀의 온몸을 더듬어대고 있었다. 그의 손이 봉긋한 유방을 우악스럽게 움켜쥐었으나 그녀는 그 부분으로부터 짜릿한 쾌감이 오는 것을 느끼며 물러나기는커녕 더욱 그에게 다가갔다. 뇌천이의 다른 손은 그녀의 둠부를 쓰다듬었다. 방방은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내며 몸을 비틀었다. 아아 왜 이러지 내가 그녀는 눈을 감으며 야릇한 쾌감에 몸을 내맡겼다. 한편 뇌천이는 이미 이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방방이 반항하지 않자 그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돌입하고 있었다. 방방의 몸을 바닥에 눕힌 후 다짜고짜로 그녀의 다리를 벌리려 했다. 방방은 깜짝 놀라 다리를 오므렸다. 그것은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뇌천이는 집요하게 그녀의 온몸을 주무르며 다리를 벌리려 했다. 방방은 힘이 쭉 빠지고 말았다. 갑자기 무엇인가 뜨거운 이물질이 그녀의 예민한 부분으로 파고들었다. 아! 날카로운 고통이 밀려왔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의 방방은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이었다. 손만 뻗으면 분명 상대를 날려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허우적거리다가 아래로 떨어졌다. 뇌천이를 밀쳐버리기는 커녕 도리어 그의 목을 세차게 껴안고 있었다. 남녀의 교합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채득하는 것인가 보다. 방방은 고통과 쾌감을 동시에 느끼며 으스러져라 사내의 목을 껴안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 올라탄 사내는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마다 그녀의 입술은 크게 벌어졌고 야릇한 신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화려한 폭발이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런 행위는 아무하고나 해서는 안 돼. 오직 부부 사이만 하는 거야 알겠지. 방방 두 사람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껴안고 있었다. 방방은 뇌천이의 가슴에 안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뺨은 장미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응 알았어. 그녀는 콧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이상한 생각이 든 듯 눈을 갸르만이 뜨며 물었다. 왜 다른 사람과는 안 되는 거야? 뇌천이는 당황했다. 그는 방방에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더듬거렸다. 그건 음 아무튼 다른 사람하고는 안 돼. 알게더 뇌천에 하고만 하면 되잖아. 그럼 됐지. 너무나 천진스런 소녀였다. 뇌천이는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그런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귀여운 느낌이 들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둔불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방방 이제부터는 옷을 입어야 해. 벌거벗고 다니는 것은 야만이니나 하는 짓이다. 방방에 빠니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날 오빠라고 불러라. 오 오빠 방방은 눈에 이체가 빛났다. 음 왜냐면 우린 이제 보통 사이가 아니거든. 그럼 무슨 사인데? 음 부부나 다름없는 사이가 됐다. 갑자기 방방은 기쁜듯 활짝 웃었다. 알았어 그럼 우린 부부니까 방금 전 같은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지. 뇌천이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아무리 순진하다고 해도 너 무한 말이었다. 그는 당황하여 급히 말했다. 방방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응 왜 부부간의 일은 남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니까. 방방은 눈을 깜빡였다.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자고로 여자란 정숙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숙 그게 뭔데 이제부터 오빠가 하나씩 가르쳐 주마. 그럼 방방도 알게 될 거다. 방방은 그의 가슴에 안긴 채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신기한 듯 뇌천이의 근육질인 가슴팍을 더듬고 있었다. 그 모습에 뇌천이는 내심 탄식했다. 정말 때묻지 않은 소녀다. 앞으로는 내가 보호해야 한다. 만일 악인의 손에 떨어진다면 그는 결심을 굳혔다.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방방은 천사 같은 소녀다. 그는 방방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점점 더 그녀가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있었다. 무림백서 제2권 제16장 동굴 속의 기현 방방의 안내로 동굴을 둘러본 뇌천이는 경의를 금치 못했다. 놀랍게도 그곳은 조화문의 조사동이었던 것이다. 조화문은 오늘날의 농림을 구축해낸 기문이다. 그들은 독특한 전통을 지니고 있어 강호상에서 흑도 백도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며 그들은 복잡한 계보로 갈라지게 되었다. 다양한 부류의 인물들이 잡다한 무학과 잡수를 집대성하면서 수많은 지류로 갈라지게 되었다. 그들의 무학은 비록 정순하지는 못했으나 나름대로 독특한 일맥을 이루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경공, 수공, 투술, 암기술, 미혼술, 기문학을 비롯하여 각종 잡학들이 꽃을 피워 독보적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화문은 멸절되고 말았다. 다만 그 맥을 이은 자들이 강호상에 퍼져 농림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수십 년 전 농림도는 여덟 부류로 갈라져 무림의 풍파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농림팔절이었다. 농림팔절은 흑도도 아니오 백도도 아니었으나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당시 마교십세 흉천시비교와 함께 겁난을 일으킨 바 있었다. 그러나 당대에 대활련 십전무맹이 탄생하면서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걸어야 했다. 급기야 얼마 전 농림팔절은 규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불회림 바로 그것이었다. 실상 농림도에 소속된 인물은 근 백만에 육박하고 있었다. 그들은 명가의 전통이나 후광을 입지 못하여 개인적으로는 백도 무리민들의 멸시와 모욕을 받아왔다. 그러나 불회림이 농림도를 통합한 후로는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오늘날 농림도의 순회는 불회림의 수장이었다. 그는 농림총 표파자라 불린다. 그런데 농림도에는 하나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농림도를 이끌 진정한 영도자는 농림대종사이며 그는 반드시 조화문의 진전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오늘날 불회림의 농림총 표파자가 백만 농림도를 이끌고 있으 나 농림대종사가 출연한다면 농림인들은 그의 명예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방방이 살고 있는 곳은 뜻밖에도 전설의 조화문이 멸절하면서 최후의 진전을 남겨두었던 곳이었다. 조화동이라 불리는 그곳은 들어올 수는 있으되 나갈 방법이 없는 곳이었다. 방방이 외부 세계와 차단된 채 살아온 것도 바로 그런 연유 때문이었다. 내천에는 조화동을 둘러본 결과 동굴이 모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째는 조화담이었다. 그것은 귀곡하의 급류가 소용돌이를 이루어 빨려온 곳으로 동굴의 유일한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다. 두번째는 천연적으로 형성된 동굴로 미로처럼 복잡한 통로를 지니고 있었다. 세번째는 인공의 힘으로 다듬어져 있는 두 군데의 석전이었다. 그 중 한 석전은 평소 사람이 기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었고 다른 한 곳은 조화문의 역대 문주들의 유체를 모신 조사전이었다. 이제야 볼만하군. 뇌천위는 한숨을 쉬며 주멀거렸다. 방방이 그의 앞에서 어색하게 두 팔을 들어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누렇게 바랜 장삼을 걸치고 있었다. 아무래도 처음 입어본 옷이 갑갑한 듯 이리저리 옷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뇌천위도 낡은 배옷을 걸치고 있었다. 조사동에서 간신히 구한 것이었다. 물론 오랜 세월이 흘러 누렇게 바래져 있었으나 그래도 알몸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나았다. 불편해요. 방방은 어깨를 으슥하며 말했다. 정숙한 여인은 알몸을 보이면 안 된다. 조금 있으면 익숙해질 거야. 뇌천위가 짐짓 엄숙하게 말하자 방방은 입술을 삐죽였다. 피의하지만 이곳에는 우리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오빠가 뭐 남인가 그래도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뇌천위는 시선을 돌렸다. 옷 입는 것이 어색하여 그녀의 앞섭이 벌어져 뽀얀 젖가슴의 일부가 비어져 나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방방의 내력은 300년 이상의 수이다. 다만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할 뿐이다. 만일 무공을 익히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놀라운 일이었다. 일개 소녀의 내공이 300년이라니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조화담 속에는 천년 화리가 떼지어 살고 있었다. 방방은 어릴 적부터 그 화리를 먹고 자랐으므로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방방이 이곳에서 살게 된 것은 어릴 적 홍수에 휩쓸려 귀국하에 떠내려 왔기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조화동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당시 조화동에는 조화문의 마지막 문주가 살고 있었다. 그는 방방이 7살 되었을 때 생을 마감했다. 그 후로는 그녀 혼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실로 기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조사전 그곳에는 역대 조화문주의 해골들이 있었다. 그들은 앉거나 누운 모습으로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명패나 신이 조차 보이지 않았다. 뇌천위는 조사전에 들어온 순간 숙연한 기분이 들었다. 이들은 기인들이다. 하늘을 가릴 정도의 무학과 기이한 술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명리를 추구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죽으면서도 위험을 내세우지 않았으니 그는 해골들을 바라보며 존경심이 우러나는 것을 느꼈다. 이 분들에 비한다면 오늘날의 무리민들은 어떤가? 명예와 이익을 위해 악의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비록 조화문이 정통문파로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이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기인들이다. 조화문의 전통은 농림도로 계승되었다. 그들은 격식이나 예의에 구애받지 않았다. 세상을 자유롭게 살며 친구를 사귀는 것을 좋아했다. 따라서 파벌을 따지지 않아 수많은 부류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농림도가 분열하여 농림팔절로 분할된 것은 조화문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었다. 만일 조화문의 진전을 이어받은 농림대종사가 탄생한다면 농림도는 과거의 전통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뇌천위의 눈빛이 빛났다. 조사전을 둘러보던 그는 사방의 석벽과 바닥에 어지럽게 긁힌 자 국들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세히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무공이나 자팍의 구결들이었다. 때로는 보영이나 각가지 그림들이 새겨져 있기도 했다. 그것은 조화문의 역대문주들이 이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기 전 자신이 그동안 깨우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었다. 뇌천위는 흥미를 느끼며 그 중 몇 가지 구결을 살펴보았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는 경이로움이 떠올랐다. 정말 놀랍구나. 모두가 기이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다. 조사전에 새겨져 있는 무공이나 자팍들은 심오한 것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같이 기괴했다. 이것은 방방이 익힌 경공술이구나. 그는 한쪽 석벽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석벽에는 사람의 그림이 연속 동작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무림의 일반적인 경공술과는 판이하게 틀린 것이었다. 그것은 외공을 가미한 것으로 축골공과 경신법을 혼합하여 펼치는 것이었다. 축골공으로 몸의 골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게 되면 그만큼 속도도 빨라지고 기민하게 된다. 경공술의 이름은 야무비였다. 특이한 것은 야무비를 펼치면 아무리 작은 틈만 있어도 기척도 없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조사전에는 훗날 농림계에 퍼져나갔던 각종 기괴한 절기들이 적혀있었다. 개중에는 당금의 농림도에 실전되어 버린 것들도 많이 있었다. 뇌천위는 석벽과 바닥을 두루 살펴보았다. 뇌천위는 방방과 함께 조화동에서 살게 되었다.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찾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곳에서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다. 음식은 천년화리로 해결되었다. 실로 꿈만 같은 일이었다. 덕분에 그의 상세는 왕퇴되었을 뿐 아니라 내공은 오히려 전보다 훨씬 심후하게 발전되고 있었다. 조화동 안의 생활은 평화롭기 그지 없었다. 오직 방방과 그 둘 뿐이었으므로 변화가 있을 수 없었다. 뇌천위는 실로 오랜만에 편안한 느낌이었다. 강호에 나온 이래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눈만 감으면 그는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악마 천부가 출연한 후로 무림은 어찌 되었을까? 그들에 의해 피바다가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무림의 일을 떠올리기만 하면 그는 마음이 급해지곤 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조화동을 벗어날 길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방방은 차츰 변화하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사람이라곤 할아버지밖에 본 적이 없는 그녀는 인간 생활이나 예의범절에는 백지상태였다. 그녀는 하루하루 뇌천위로부터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그녀는 차츰 깨닫게 되었다. 아울러 생각도 깊어지게 되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일 경우도 있다. 지금 방방이 그런 경우였다. 인간 생활의 규범을 익히면서부터 그녀는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아졌다. 부모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되었다. 방방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어떨 때는 하루 종일 턱을 고인 채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지금 그녀는 뇌천위를 물꾸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오직 그녀 자신만이 알 것이다. 뇌천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렇게 허송세월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출구를 찾을 때까지 이곳에서 무공을 익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두 장의 구룡한 비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구룡한 비도를 가늘게 말아 무가의 빈 공간 속에 넣어 보관했으므로 아직도 무사히 보관하고 있었다. 무가를 만지는 순간 그의 뇌리에 연무응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곳을 빠져나가는 즉시 내가 준 금환을 부수도록 하게 그는 왼손에 찬 금환을 바라보았다. 이것을 부수라고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는 손목에 찬 금환을 풀렀다. 금환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나 손가락으로 누르자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쪽으로 갈라졌다. 아니 그는 깜짝 놀랐다. 금환 속으로부터 한 장의 양피지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이미 지니고 있던 두 장의 구룡한 비도와 같은 재질이었다. 이럴 수가 이것은 구룡한 비도가 아닌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결국 그는 세 장의 구룡한 비도를 얻은 셈이었다. 금환 속에서 나온 구룡한 비도에는 역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고대인의 복장을 한 한 중년인이 정저한 채 손가락을 앞으로 뻗고 있었다. 기이한 것은 그의 손가락이 중지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중지 끝에서는 한 가닥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뇌천이는 그림을 수십 번 이상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는 구룡한 비도를 다시 금환 속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조화동에서는 별달리 할 일이 없었다. 무료한 나머지 그는 조사전의 석벽이나 바닥에 새겨져 있는 조화문의 무공과 자팍들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는 진전이 있을 때마다 방방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도 했다. 방방은 비록 가공할 내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무공의 기초는 형편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자질이 출중했다. 며칠이 흐르자 그녀의 무공은 놀랍게 발전했다. 그녀는 유독 권법에 관심을 보였다. 뇌천이는 그녀에게 십전천사 중 중원검왕 어우양의 권법을 가르쳤다. 또한 달마검급 상의 권법도 아낌없이 가르쳐주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여기던 방방은 차츰 검도에 심취해갔다. 이제는 거의 하루종일을 검도를 익히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 조화동에서는 밤낮을 구별할 수 없었으므로 며칠이 흘렀는지 아니면 몇 달이 지났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뇌천이는 세 번째로 얻은 구룡한 비도를 바닥에 펼쳐놓은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단전, 기해, 수분, 옥당, 화개, 그리고 중부열로 진기를 모아서 그 다음은 그는 조금씩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진전을 볼 수가 없었다. 답답한 나머지 그는 한숨을 쉬고는 벽에 기대하놨다. 쉬쉭쉭 파공성이 울리고 있었다. 방방이 종류석을 잘라 만든 석검을 쥐고 검법 연마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검법은 이미 경지에 들어서고 있었다. 특히 달마삼검은 가히 조화경에 달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공할 내공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빠르게 검법을 터득했다. 요즘 들어 그녀는 달마삼검을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새롭게 창출해내는 데 빠져있었다. 스스스 그녀의 몸이 뿌연 검막에 휩싸였다. 검도 몸도 종국에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뇌천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심 중얼거렸다. 음 이 상태로 가면 천하제일 검객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구나. 그는 다시 구룡한 비도를 내려다보았다. 그림 속의 중년인의 자세로 보아 진기의 운행이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과연 그러했다. 그림 속의 고대복장을 입은 중년인의 가부좌 자세는 특이한 데가 있었다. 그는 왼손을 단전에 얹고 있었는데 다섯 손가락으로 단전 주위의 혈도를 짚고 있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진기의 운행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었다. 중부혈로 모인 진기가 극천혈에 이르면 포화상태가 된다. 그리고 극문혈을 지나 신문에 이르게 되면 정점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문제. 뇌천위는 남관에 봉착했다. 그는 이 구룡한 비도의 그림으로 미루어 한 가지 지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짜내보아도 그 오이를 깨우칠 수가 없었다. 어째서 그림 속의 사람은 중지밖에 없을까? 설마 이 지공을 익히기 위해 나머지 손가락을 절단했단 말인가? 갑자기 그는 머리가 확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것이다.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이 지공은 패도적인 공부다. 진기를 오직 한 손가락에 모아 퉁겨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위력은 가히 산이라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뇌천위는 자신의 손가락을 들어보았다. 그렇다고 멀쩡한 손가락을 자를 수야 없지 않은가? 산 너머 산이었다. 하나를 깨달으면 또 하나의 의문이 남았다. 그는 난감해졌다. 아무리 천하제일의 지공이라 해도 성한 손가락을 자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다시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얼굴에 희열의 빛이 떠올랐다. 그렇다. 손가락을 자르지 않아도 지공을 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그는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활짝 펼친 손바닥 분명 손가락은 다섯 개였다. 그는 중지만 남기고 네 개의 손가락을 접었다. 눈깍풀 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진기를 운행하며 손가락을 전면을 향해 뻗었다. 일치 파천 슉 중지로부터 시퍼런 뇌전이 뻗었다. 뇌전은 맞은편 석벽에 적중됐다. 쾅 석벽이 흔들리며 자욱한 돌가루가 일어났다. 성공이다. 뇌천위는 흥분하여 벌떡 일어났다. 놀랍게도 석벽에는 주먹만한 크기의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또한 그 깊이가 한자 이상이 되었다. 지공의 위력이 이 정도란 이미 너지지 않는 일이었다. 뇌천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고금제일의 지법이다. 지공을 숙련시키면 지공은 손가락 굵기로 작아질 것이다. 더욱 연마하면 아마도 실같이 가느다란 구멍만 뚫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운용하기에 따라 직선만이 아니라 마음대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적도 단숨에 살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뇌천위는 구룡한 비도를 와락 움켜쥐었다. 과연 구룡비약이야말로 고금제일의 무공의로구나. 그는 구룡비약 중 세 가지를 얻은 셈이었다. 얼마 전 그는 적봉우사로부터 얻은 비도의 비밀을 풀었다. 그것은 음양천도결이란 것이었다. 그것은 도가의 비약으로 음과 양의 양대기공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불가사의 한 신법이었다. 이 기공의 뛰어난 점은 양심신공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한꺼번에 두 가지 신공을 일으킬 수 있고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익히려면 체내의 음과 양의 진력이 완전한 평형을 이루어야만 했다. 뇌천위는 천년하리를 복용함으로써 양강지기는 천하무적의 경지에 올라있었다. 그러나 아직 음유지기가 부족했다. 그는 십전천사 중 관음성리로부터 음유지약인 관음병나신공을 익힌 바 있으나 그 화후가 부족한 상태였다. 또한 룰지사랑과의 음양회천대법으로 음양지기의 균형을 이룬 바 있었으나 천년하리를 복용함으로써 균형이 깨어진 것이었다. 이때 생각에 잠겨있는 뇌천위의 귓전에 방방의 음성이 들렸다. 오빠 뭐해요? 응 아무것도 그는 그림을 회수했다. 방방은 눈을 반짝 빛내며 물었다. 응 아무것도 아니다. 오빠가 며칠째 그 그림만 들여다보고 있는 걸 보니 무척 중요한 건가 보죠. 뇌천위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 그림은 무림개의 보물이지. 방방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응 방방도 그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림은 좀 다르긴 하지만 뇌천위는 깜짝 놀랐다. 그게 정말이냐? 응 어디 있느냐? 뇌천위는 흥분을 금치 못했다. 이리 와봐요 오빠 방방은 그의 손을 잡고 조사전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조사전의 구석에 놓여있는 작은 항아리 속에 손을 집어넣더니 양피지 한 장을 꺼냈다. 이걸 보세요 똑같잖아요. 과연 그러했다. 그녀가 꺼낸 양피지는 그 재질이 뇌천위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가 먼저 얻었던 두 장의 구룡한 비도도 양피지 재질은 같았으나 다른 점이 있다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뿐이었다. 근본적으로 내 장의 양피지는 똑같은 재질인 것이었다. 뇌천위는 황급히 양피지를 펼쳐보았다. 과연 그것은 틀림없이 구룡한 비도였다. 방방 본래부터 이곳에 있던 것이냐? 방방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방방이 급류에 휘말려 이곳에 들어왔을 때 목에 걸고 있던 밀랍통 속에 들어있던 거야.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뇌천위는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방방의 부모는 이것 때문에 무리민들에게 쫓겼을지도 모르겠구나. 어쨌든 그는 기쁨을 금치 못했다. 네번째 구룡한 비도를 너무나 쉽게 얻은 것이었다. 이번 구룡한 비도에는 특이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한 산뽕오리 위에 청년이 우뚝 서 있는 그림이었다. 그는 한 손을, 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손으로는 전면에 있는 거대한 암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늘에서 뇌전이 떨어져 청년의 손끝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런데 뇌전은 다시 청년의 다른 손끝으로 이어져 암석을 쪼개는 장면이었다. 뇌천위는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뇌벽 신공이었다. 그것은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무학으로 구룡성제의 한 명인 뇌제가 남긴 무학이었다. 그것은 뇌정의 기운을 흡수하여 무공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인간의 능력이 초자연 현상까지도 흡수할 수 있다는 설례를 보여준 것이었다. 아아, 정말 대단한 신공이로구나. 뇌천위는 흥분을 금치 못했다. 그날부터 그는 온 정력을 집중하여 뇌벽 신공을 익히기 시작했다. 이미 극양 진력이 충만한 그에게 뇌벽 신공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무공이라 할 수 있었다. 천년 동안을 내려오는 동안 구룡환 비도를 얻은 사람은 무수히 많았다. 그러나 그들 중 그림 속에 숨어있는 무학을 깨우친 자는 극소수였다. 대부분 구룡환 비도가 단순히 구룡성궁이 있는 곳을 암시하는 장진도라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뇌천위가 구룡환 비도의 무학을 쉽게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혼자서 무공을 익혀야만 했던 특수한 환경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는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내장의 구룡환 비도에 담겨져 있는 무공을 연마하는데 모든 것을 쏟았다. 이제 남은 것은 다섯 장의 구룡환 비도였다. 과연 그것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오직 하늘만이 알 일이었다. 부글부글 조화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뇌천위는 오랫동안 조화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방방 이 턱을 두 손으로 받친 채 애정이 단폭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생활은 완전히 변했다. 방방은 줄곧 혼자만의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뇌천에 가 들어온 후부터 그녀의 인생은 크게 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완전한 여인으로 변모한 것이었다. 아 이제 난 이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거야. 앞으로는 이분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때 뇌천위가 그녀의 상념을 깼다. 이상하군. 조화담의 물은 어딘가로 흐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밖으로부터 들어온 물이 나갈 곳이 없다면 이렇게 수위가 일정할 리가 없는데. 그녀는 눈을 반짝 떴다. 응. 뭐라고 했어요. 뇌천위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방방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리 놀라는 거냐.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방방 내 말을 들어봐라. 이곳의 물은 귀곡하란 곳의 급류가 소용돌이를 이루며 빨려 들어온 것이다. 귀곡하의 급류는 그 양이 엄청나게 많다. 한데 조화담의 물의 양은 언제나 일정하니 이상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건. 방방은 막 대답하려다 말고 급히 입을 다물었다. 뇌천위는 안색이 변했다. 방방은 순진한 소녀였다. 그녀의 표정은 아무래도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그는 방방의 어깨를 껴안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방방 너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오빠. 방방은 문득 서글픈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말해봐라.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지. 방방의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오빠는 이곳을 떠날 생각이죠. 방방을 버리고. 뇌천위는 비로소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피식 웃었다. 그는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이곳에서 평생 지내자는 말이냐. 그래요. 방방은 오빠와 둘이라면 영원히 이곳에서 살 수 있어요. 뭐라고. 전에는 이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오빠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요. 뇌천위는 그만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방방 그럼 못 쓴다. 이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다. 너도 이곳을 떠나 사람들이 사는 세계로 나가야 한다. 넓은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방방은 서글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방방보다 더 예쁜 여인들이 많겠지요. 그럼 오빠는 이 방방을 버릴 거예요. 뇌천위는 자신도 모르게 껄껄 웃고 말았다. 하하하하 방방 이제 보니 너는 참 어리석구나. 방방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날 그런 사람으로 보다니 섭섭하단 말이다. 뇌천위는 그녀를 끌어당기며 진지하게 말했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 어찌 널 버린단 말이냐. 세상에 나간다 해도 내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방방은 눈을 반짝 빛냈다. 정말인가요? 하하 맹세하마 널 영원히 버리지 않겠노라고 아아 방방은 그의 목에 매달렸다. 그녀의 흑진주 같은 눈에 이슬이 맺히고 있었다. 잠시 후 방방은 조화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속에는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 속으로 물이 무섭게 빨려들어가고 있어요. 뇌천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었군. 그곳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내 호기심에 살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안으로 들어갈수록 흐름이 빨라지는 데다 한기 때문에 더 갈 수가 없었어요. 한기 때문이라고. 너의 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단 말이냐. 뇌천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방방의 체내에는 극양지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강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한기란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실은 오래전에 들어가 보고는 무서워서 다시 시도해본 적이 없어요. 뇌천위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면 시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한 가닥 희망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방방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방방 사람은 일정한 목적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만일 아무 이상도 없이 산다면 짐승들의 삶이나 다름이 없다. 아울러 세상에는 정이 있고 사가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을 지향해야만 한다. 방방은 그의 가슴에 기댄 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뇌천위는 담담히 말을 이었다. 나도 본래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몰랐었다. 그것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뿌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지. 그의 얼굴에는 쓸쓸한 빛이 떠올랐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내 삶은 달라졌다. 세상을 위해 무엇인가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지. 그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방방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부모도 없이 천산에서 자라며 십전천사로부터 무공을 익혔던 일, 그들로부터 청구를 받고 강호에 출동하며 겪은 여러가지 사건들. 십자혈각을 복원하고 대살종이 되기까지의 피비린내 나는 혈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이어 천상부에서 일어났던 정사대전과 끝없는 탈출 과정에서 겪었던 일. 마지막으로 악마천부가 등장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긴 이야기가 끝났다. 방방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단순하게만 살아온 그녀의 머릿속은 갑자기 복잡해진 것 같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에게 혼란을 일으키게 한 것은 무림정세보다도 뇌천이와 얽힌 여인들의 이야기였다. 뇌천이는 그가 만났던 여인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 주었던 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방방은 힘없이 중얼거렸다. 오빠에겐 많은 여인들이 있군요. 뇌천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 셈이지. 그녀들을 모두 사랑하나요? 뇌천이는 방방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그건 운명이 결정할 문제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방방만을 생각하고 있단다. 정말이에요. 물론이지. 방방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녀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나가면 그 여인들을 모두 만나겠네요. 그렇겠지. 방방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녀들은 모두 예쁘지요. 뇌천이는 빙긋 웃었다. 모두 아름답지 하지만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세상의 꽃들은 모두 아름답지 않느냐. 하지만 꽃마다 그 색과 향기가 다르듯 여인들도 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방방의 얼굴에 호기심이 일어났다. 그럼 방방은 어떤가요? 방방은 들판에 핀 한 떨기 야생화와도 같지. 아직 아무도 그 향기와 빛깔을 느껴보지 못한 뇌천이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주며 말했다. 날 믿어다오. 방방 너는 내게 새 삶을 열어준 여인이다. 어떤 일이 있다 해도 널 버리지 않겠다. 방방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오빠가 좋아하는 언니들이라면 방방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방 뇌천이는 그녀를 뜨겁게 껴안았다. 조화단 안으로 뛰어드는 순간 급류의 소용돌이가 무서운 흡인력으로 온몸을 잡아당겼다. 뇌천이와 방방은 손을 잡은 채 나란히 물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들은 조화동을 탈출하기로 한 것이었다. 행여나 급류에 휘말려 놓칠세라 두 사람은 서로의 손목을 꼭 잡고 있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무서운 수압이 그들의 몸을 압박해왔다. 다행히 뇌천이는 조화문에 작다한 무공을 익힌 몸이었다. 그 중에는 수공도 포함되어 있어 거센 물살 속에서도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얼마나 내려갔을까? 엇! 뇌천이는 어느 한 곳으로 온몸이 무섭게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방방의 손목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저거 싫어군. 잠시 후 그의 눈에 뻥 뚫린 동열이 보였다. 두 사람의 몸은 물과 함께 그곳으로 무섭게 끌려 들어갔다. 뇌천이는 동열 속으로 들어간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실로 북극의 빙동에라도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어릴 척부터 천산에서 살았다. 따라서 추위에는 익숙하다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열 속의 한기는 보통 차가운 것이 아니었다. 대략 한 마장 정도 들어갔을 때 그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만일체내의 순양지기를 끌어올리지 않았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저것은 잠시 후 그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방방도 그것을 발견한 듯 그의 손을 꼭 잡는 것이 느껴졌다. 동열 속에는 빛이라곤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암흑일색이었다. 두 사람의 공력이 화경에 접어들었으므로 천안통을 발휘하여 사물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의 맞은편에 두 개의 녹색 광채가 빛나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거대한 이무기의 눈에서 바라는 빛이었다. 저것은 한담 익수룡이 아닌가. 뇌천에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한담 익수룡이란 차가운 한담에 살면서 극한지기를 흡수하는 일종의 역물이었다. 익수룡에 관한 것은 고서에 언급된 것으로 인쇄에는 지난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고 적혀있었다. 쿼르르르 익수룡은 입을 벌려 물을 삼키고 있었다. 익수룡은 상상을 절할 정도로 거대했다. 몸통의 길이만도 근 50장에 달했으므로 입을 벌리니 마치 커다란 동굴처럼 느껴졌다. 그 큰 입을 쩍 벌리고 물을 빨아들이니 가공할 흡인력으로 모든 것이 빨려들어가고 있었다. 으 뇌천이와 방방은 익수룡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만일 놈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뇌천이는 다급히 전음을 보냈다. 방방 좌우로 갈라져서 전음을 공격해야겠다. 방방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이대로는 얼마 견디지 못한다 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뇌천이는 손목에 차고 있던 무가를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을 사용해라. 슈욱 잠시 후 두 사람은 좌우로 갈라졌다. 그들은 비스듬히 선회하면서 익수룡의 머리를 향해 접근해 갔다. 가까이 가보니 익수룡은 가히 공포스런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뿔이 세 개나 도단아 있었는데 전신은 암청색에 번쩍이 는 비늘로 뒤덮여 있었다. 쩍 벌린 입에는 아래 위로 겁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빽빽하게 나 있었다. 캬아 익수룡은 두 사람을 발견한 듯 머리를 좌우로 돌렸다. 쿠르르릉 갑자기 익수룡이 뇌천이를 향해 무엇인가를 토해냈다. 그것은 새하얀 이물질이었다. 뇌천이는 이물질이 다가오기도 전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으 그것은 일종의 빙정으로 극한지기의 정화였다. 일기 파천홍 그는 우장으로 적봉우사의 절기를 뻗어냈다. 쿠르르르 괭렬한 폭음이 일었다. 그의 장력은 물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뻗어나갔다. 그러나 익수룡이 머리를 한 차례 내두르자 그는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았다. 마치 거대한 쇠뭉치로 얻어맞은 듯 그는 바람개비처럼 날아가고 말았다. 크으 그는 동굴의 천장에 부딪혔다. 등으로 부딪혔기 망정이지 머리로 부딪혔으며 황천으로 갈 뻔했다. 이때 방방이 그의 위기를 보고 신꺼마빌의 자세로 익수룡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갔다. 카칭 그녀의 검은 정풍으로 익수룡의 이마에 적중되었다. 그러나 시퍼런 불꽃이 튕기며 그녀의 몸은 실끈어진 연처럼 날아가 버렸다. 방방 뇌천위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방방을 다급히 껴안았다. 물이 붓게 물들었다. 그것은 방방이 토해낸 선열이었다. 뇌천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그녀를 살펴볼 경황이 없었다. 이번에는 익수룡이 몸을 비틀며 거대한 꼬리를 후려쳐 온 것이었다. 뇌천위는 시커먼 꼬리가 날아오자 방방을 안고 신형을 날렸다. 물속이라 행동이 민첩하지가 못했다. 콰아아 꼬리는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빗나갔다. 그는 신형을 틀어 익수룡의 머리 부분으로 접근해가며 전력으로 장력을 날렸다. 콰아아 뇌천위는 정통으로 익수룡의 머리에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팔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뿐 익수룡에게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 안되겠다. 놈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누가도 통하지 않는 걸 보면 급소가 아니면 놈을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익수룡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익수룡의 전신에는 빈틈없이 비늘이 덮여있었다. 어느 한 곳도 약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때 익수룡의 머리가 그가 있는 쪽으로 움직였다. 그 순간 눈에서 시퍼런 녹광이 반짝였다. 그것을 본 뇌천위는 영감이 떠올랐다. 그렇다. 놈의 약점은 바로 눈이다. 그는 구룡비약 중에 하나인 일치파천을 전개하기로 했다. 진기를 온몸에 돌린 후 내 손가락을 접고 중지 하나만을 빳빳이 세운 후 기회를 노렸다. 화아아 익수룡은 그를 발견한 듯 머리를 무섭게 뻗으며 다가왔다. 뇌천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전신의 내력을 중지를 통해 뻗어낸 것이다. 슉 중지로부터 뇌전과도 같은 기운이 일직선으로 뻗어나갔다. 그것을 본 익수룡은 위험을 직감한 듯 고개를 돌려 피해냈다. 물살이 무서운 와류를 일으켰다. 어 뇌천위는 와류에 휩쓸려 일곱 번이나 곤두박질 쳐야 했다. 간신히 중심을 잡은 그는 익수룡을 노려보았다. 보통 방법으로 놈을 공격해서는 효과가 날 것 같지 않았다. 놈은 거대한 몸을 지녔으면서도 영민하기 그지없는 것 같았다. 문득 그는 영감이 일어났다. 슉 다시 지강이 뻗어나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동굴의 천장 쪽으로 뻗어갔다. 그것을 본 익수룡은 자신에게 위험이 없다고 느꼈는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어찌 알았으랴 지강은 천장으로 뻗는 듯하다가 선회하더니 정확히 익수룡의 왼쪽 눈에 적중하는 것이 아닌가. 퍽 섬뜩한 소리와 함께 익수룡의 눈알이 파열되었다. 푸아워 익수룡은 깜짝 놀란 듯 요동쳤다. 한쪽 눈알이 파열된 충격으로 놈은 온몸을 뒤틀어댔다. 콱콱콱 50여 장이나 되는 몸통이 요동을 치자 동굴 안에는 가공할 와류가 형성되었다. 뇌천위는 와류에 부딪혀 빙글빙글 돌며 날아갔다. 그러나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두 번째로 일지파천을 전개했다. 퍽 마지막 남은 눈알이 파열되어 버렸다. 익수룡은 이제 두 눈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놈은 미친 듯이 발광하기 시작했다. 아차 뇌천위는 그만 안고 있던 방방을 놓치고 말았다. 그는 당황하여 급히 그녀를 다시 잡으려 했다. 그러나 동굴 속의 물은 엄청난 와류를 일으키고 있어 눈 깜짝할 사이에 방방의 몸을 어딘가로 날려버렸다. 뇌천위는 눈을 부릅뜨고 그녀를 찾아보았으나 어디로 날아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쿡쿡쿡쿡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날뛰고 있는 익수룡의 꼬리에 부딪혀 동굴의 벽과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었다. 와류가 문제가 아니라 비 오듯이 떨어지는 거대한 바위덩이가 더 문제였다. 뇌천위는 사력을 다해 헤엄치며 방방을 찾아보았으나 점점 더 절망을 느낄 뿐이었다. 콱콱콱 쿠르릉 마침내 동굴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거대한 바위가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렸다. 뇌천위는 전력을 다해 동굴 안으로 쏘아 들어갔다. 동굴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면 밖으로 나가는 길마저 영원히 차단되기 때문이었다. 꽈르릉 가공할 물의 소용돌이와 떨어지는 바위 갑자기 그는 엄청난 폭음을 들으며 그만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의식이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느낀 것은 따가운 햇살이었다. 그는 서서히 눈을 떴다. 눈이 부셨다. 강렬한 태양이 곧바로 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희열이 밀려들었다. 살았구나. 그가 있는 곳은 한 상곡이었다. 사방에 병풍처럼 수려한 산세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호숫가에 누워있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호수 위에 익수룡이 거대한 몸통을 뒤집은 채 둥둥 떠있었다. 익수룡이 결국 익수룡은 죽은 것이었다. 그는 황급히 사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가 찾고자 하는 방방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방방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는 어찌 된 것이냐. 그때였다. 우연히 익수룡을 바라보던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익수룡의 목 부근에 구멍이 뻥 뚫려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 부분에만 유독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혹시 휙 그는 익수룡을 향해 날아갔다. 다행히 경신법을 구사하는 데는 아 무지장이 없는 듯했다. 익수룡의 목 부위에 내려선 그는 구멍이 뚫린 곳을 자세히 관찰해보았다. 예리한 보검에 뚫린 듯한 흔적인데 사실 익수룡은 목 바로 아래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었다. 그건데 그곳이 십자 형태로 배어져 있었다. 이상하다. 누가 익수룡을 내천인은 의혹을 금치 못했다. 이때였다. 갑자기 익수룡이 꿈틀거렸다. 크게 놀란 그는 황급히 몸을 추스렸다. 하마터면 아래로 떨어질 뻔한 것이다. 엇 그는 기겁을 했다. 갑자기 익수룡의 목 속에서 시뻘건 물체가 불쑥 튀어나온 것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장력을 날리려 했다. 호호호 오빠 방방이에요. 그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전신에 피를 뒤집어 쓴 물체는 과연 사람이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자 방방의 모습이었다. 아니 대체 그는 나연 실색했다.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반갑기는 했지만 그녀의 괴이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방방은 그를 향해 해줍 웃으며 말했다. 오빠도 살아있었군요. 호호 익수룡의 급손은 목 아래였어요. 언젠가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무가로 힘껏 찔렀지요. 뇌천이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물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속에 들어간 것이냐. 방방은 무엇인가를 들어보였다. 이걸 꺼내려고요. 뇌천이는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손에는 세 개의 구슬이 들려잇었는데 그것은 크기가 용안만 했는데 홍청 백색이었다. 방방은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영물들은 뱃속에 전기를 모아두어 이런 내단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꺼내려고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익수룡은 내단을 세 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뇌천이는 놀란 눈으로 내단을 바라보았다. 저것은 빙원신주와 피독주 피수주가 아닌가. 하나같이 전설적인 보물이거늘 이걸 오빠에게 드리겠어요. 방방은 세 개의 내단을 내밀었다. 뇌천이는 선뜻 받지 못했다. 그걸 어째서 내가 방방은 오빠에게라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요. 어서 받으세요. 방방 뇌천이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방방의 애틋한 마음이 감동을 준 것이다. 세 개의 내단 중에서 빙원신주야말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빙원신주에는 천지간에서 가장 강한 극음지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뇌천이는 빙원신주를 복용함으로써 체내의 음향이기를 조화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구룡무학 중 음향천도결을 완벽하게 익힐 수가 있는 것이었다. 뇌천이는 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었다. 무림백서 두권 제17장 영세태평무국 수천년의 역사를 지녀온 무림은 피비린내 나는 혈사의 연속이다. 장강을 중심으로 나뉘어진 남북 무림과 정사무림 거기에 변황 무림은 끊임없는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말하자면 무림계는 단 하루도 피바람 잘 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천년의 무림사를 뒤집어 엎을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영세태평무국 무림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런 이름을 내세운 집단은 없었다. 그들은 바람처럼 나타나 영세태평무국이라는 이름으로 무림일통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미 그들에게 강남무림의 패자인 천상보가 굴복했으며 정도 28년 심지어는 변황 8절까지도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기이한 것은 영세태평무국의 황제 즉 태평무황이 누군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신비에 쌓인 채 영세태평무국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전무림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곧바로 북상하더니 강북무림도를 공략했다. 강북무림도상의 군웅들은 도저히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영세태평무국에 대항하는 인물들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무림일통을 선언한 자들의 발길은 마침내 전 무림을 짓밟아 가고 있었다. 그들은 태평무국의 군림을 거부하는 자는 흑도백도를 막론하고 철저히 멸절시켰다. 심지어는 그 직계가족이나 문인들은 물론 주변의 신비인의 무림인들까지 모조리 죽음을 당했다. 그야말로 파죽짓의 북무림이 태평무국의 장화에 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무림은 사상 유례없는 파국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출신이 나 문벌을 막라하여 전무림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무림의 일각에서는 심상치 않은 또 하나의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그것은 마도 세력이 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때 무림에서는 마도가 전성기를 구가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활련 십전 무맹의 등장으로 폐퇴했던 그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전륜공, 현륜성, 백마부, 야우림, 아수마공 그들은 지난 날 마교의 맥을 이어받은 부류들이었다. 그들의 힘은 엄청났다. 사실상 마도인의 숫자는 백만 이상이며 그들은 서로가 지난 날 마교의 정통을 이었다고 주장하며 새억장에 불을 당기고 있었다. 영세 태평무국의 등장. 마도 세력의 준동. 바야흐로 무림의 혈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었다. 9월로 접어들자 중원 대륙에는 추색이 완연해졌다. 산은 단풍으로 불이 붙은 듯 했으며 논밭에는 곡식이 익어가고 있었다. 그야말로 수확의 계절이 온 것이다. 그러나 무림계에 몸담은 사람들은 한가롭게 가을의 풍광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나날이 무림이 흉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강남도상을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다정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남녀가 있었다. 남자는 흑의를 입었으며 여인은 몸에 꼭 맞는 노기를 걸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몸매로 보아 그다지 나이가 많지 않은 듯 했다. 그러나 남자는 중립을 쓰고 있었고 여인은 얼굴에 엷은 면사를 드리우고 있어 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다만 남녀의 몸에서는 왠지 신비한 기운이 풍기고 있어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했다. 그들은 장강을 넘어 북상하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두 사람 모두 경신술을 사용했다. 가히 놀라운 경신술이었다.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으며 한 번씩 뛸 때마다 사오십 장을 날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무협쪽이었다. 스스스 추풍이 분다. 촉의 지세는 험하기로 이름난 곳이다. 그만큼 풍광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했다. 눈길 닿는 곳마다 험준한 산세가 펼쳐지고 있는 촉의 땅에는 가을이 짙게 다가와 있었다. 어떠냐? 이런 풍경은 중립인이 차분한 음성으로 물었다. 그들은 한 산등성이에 서 있었다. 노개녀는 산 아래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산야를 바라보며 탄성을 바랬다. 아! 정말 아름다워요. 조화동에 있을 때 바깥세상에 대해 많은 상상을 해보았지만 이 정도로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난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남자는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전면에 풍림을 바라보며 손으로 중립을 치켜올렸다. 중립 아래로 다소 차갑게 느껴지는 청년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바로 뇌천의였다. 물론 노개녀는 조화동에서 함께 나온 방방이었다. 뇌천의는 풍림을 한동안 바라본 후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 중원은 아름다운 곳이지.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지. 방방은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봤어요. 가는 곳마다 온통 피바다였어요. 왜 사람들은 하루도 싸움을 그치지 않는 걸까요? 뇌천의는 바람에 날리는 방방의 머리칼을 뺨으로 느끼며 말했다. 그게 모두 욕망 때문이지. 특히 무림인들은 재물보다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지. 그래서 무림계는 하루도 피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다. 방방은 시무룩하게 말했다. 무림이 이렇게 험하고 무서운 곳이라면 왜 밖으로 나오자고 했나요? 방방은 차라리 오빠와 함께 조화동 안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을 뻔했어요. 뇌천의는 그 말에 뜨끔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벌써 강호에 대해 두려움과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슬며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방방 꼭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물론 명예욕으로 인해 수 없는 다툼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어드는 자도 있었다. 다만 당근무림이 난세이므로 겉으로 보기에 의인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방방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며 말했다. 그럼 오빠가 나쁜 사람들을 쌍지읍 안으세요? 그런 후 좋은 사람들과 살면 되겠네요. 뇌천의는 그녀의 순진한 말에 절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곧 엄숙한 음성으로 말했다. 물론이다. 내 능력이 닿는 데까지 악인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빠. 방방은 그가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사랑이 담뿍 담긴 눈으로 뇌천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뇌천의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가자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누군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가 누구죠? 뇌천의는 빙긋 웃었다. 글쎄 그가 무치노인이라 불리는 것밖에 모른다. 뇌천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몸을 날렸다. 두 사람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실로 불가사의 한 경공술이었다. 숲은 바다처럼 끝간데 없이 펼쳐져 있다. 북쪽으로 수리가량 가다보면 우뚝 솟은 한 산이 나타난다. 허공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 듯 산뜽성이에 두 인형이 나타났다. 그들은 뇌천의와 방방이었다. 이 산이 천공산이 맞다면 근처에 나기레가 있을 텐데 뇌천의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사회는 온통 속님이 우거져 있었다. 그는 나기레에 산다는 무치노인을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름만으로 나기레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침 석양이 떨어지고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던 뇌천의는 서쪽의 한 절벽에 눈길을 고정시켰다. 마침 석양이 절벽 모서리에 걸려있었다. 음 저곳이 나기레일 것 같군. 방방 저곳으로 가보자. 그는 다시 방방에 손을 잡고 서쪽을 향해 날아갔다. 멀리 보았을 때는 그저 하나의 절벽으로 보였으나 정작 나기레로 가는 길은 험하게 이를 데 없었다. 바닥이 울퉁불퉁했으며 기암괴석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가파른 경사를 오르던 뇌천의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진법이 깔려있군. 그는 사방에 널려있는 기암괴석들을 살펴보았다. 잠시 후 그의 눈썹이 치푸려졌다. 누군가 진세를 파괴시켰다. 그렇다. 그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진법의 내력을 알아냈다. 그것은 지난날 제갈무호가 펼쳤다는 팔진도를 모방한 팔괴금천진이란 것이었다. 그런데 진세가 엉망으로 망가져 있었다. 기암괴석이 제 위치를 벗어나 있었으나 여기저기 땅에 구덩이가 파헤쳐져 있었다. 분명 누군가가 진세를 파괴시킨 것이 분명했다. 방방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오빠? 아무래도 일이 일어난 것 같다. 뇌천위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더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진중으로 진입해 들어갔다. 과연 진세는 철저히 파괴되어 있어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얼마쯤 걸어갔을까? 으음. 그는 신음을 흘렸다. 전면에 여러 구의 시체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기이한 것은 그들이 모두 서생 차림이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불과 20, 30대에 불과한 젊은 서생들이었다. 그들이 죽은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한결같이 두개골이 진 뭉개지거나 늦골이 드러나도록 짓밟힌 모습이었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뇌천위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아아. 무서워요 오빠. 방방은 안색이 창백해진 채 그의 팔을 붙잡았다. 어떤 시체는 팔다리가 통째로 뜯겨나간 것도 있었다. 서생들은 무공을 전혀 모르는 자들인 것 같았다.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뇌천위의 안색은 차갑게 굳어졌다. 무공을 모르는 서생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죽이다니. 그는 방방에 손을 잡고 신형을 날렸다. 낙이래. 서쪽을 향해 끊어져 내린 듯한 절벽 위에 한 마장 정도의 분지 형태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 분지에는 여러 채의 모옥이 있었다. 막 떨어지는 석양빛을 받은 모옥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일견하기에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뿐이었으니. 아아앗. 공포에 찬 비명이 석양을 뒤흔들었다. 분지 한가운데 위치한 모옥의 마당에는 실로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무치서원. 모옥의 대청 위에 걸린 편액이 눈에 들어왔다. 비록 단촐한 편액이었으나 서체만은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듯 수려하기 그지 없었다. 대청 위 교회에는 분노로 전신을 격련하고 있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학창의를 입고 있었는데 수염과 머리칼이 눈처럼 휘었다. 으으. 잔인무도한 놈들. 그의 옆에는 칠척이 넘는 거구의 흑의 괴인 이 살기 띈 음성으로 추궁하고 있었다. 구양중백. 설마 문화제자들을 모두 죽이려는 것은 아니겠지. 어서 놈들이 있는 곳을 때라. 구양중백이라면. 바로 살아있는 사서어라. 일컬어지는 활사관인 이 아닌가. 편액의 글씨로 미루어. 그가 바로 무치서원의 원주임이 분명했다. 죽여라. 흑의 괴인의 입에서 차디찬 명령이 떨어졌다. 퍽. 둔중한 격타음과 함께. 아아. 참혹한 비명이 터졌다. 한 서생이 머리가 으깨어진 채 쓰러졌다. 그러고 보니 서원의 앞마당에는 이미 29가 넘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백의 서생들이었다. 이제 남아있는 서생은 불과 5명에 불과했다. 마당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검은 천으로 휘감은 괴인 십여명이 서있었다. 그들의 가슴에는 금방이라도 피가 뚝뚝 떨어질 것 같은 혈고루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한편 대청에 우뚝 서있는 흑의 괴인의 가슴에는 은꼬루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징그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흐흐 구양종배. 내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겠다. 혈루 3호. 옥. 한 명의 흑의인이 허리를 굽혔다. 책벌레들의 사지를 하나씩 떼어내라. 옥. 흑의인은 백의 서생의 오른쪽 팔을 잡았다. 제발. 백의 서생은 안색이 퍼렇게 질린 채 애원했다. 그러나 흑의인에게 통할 리가 없었다. 흑의인이 손에 힘을 주는 순간 처절한 비명이 울렸다. 아아. 놀라운 일이었었다. 서생의 왼팔이 어깨서부터 통째로 뽑혀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서생은 그만 혼절하고 말았다. 뽑혀져 나간 팔뚝이 바닥에 떨어져 펄떡펄떡 뛰고 있었다. 으으. 이놈들. 내놈들이 사람이냐. 활사관인 구양종배계에 눈에 핏발이 섰다. 크흐흐흐. 무엇들 하느냐. 계속해라. 실로 잔인한 명령이었다. 흑의인들은 서생들의 팔을 차례로 뽑아냈다. 그야말로 지옥도가 따로 없었다. 마당에는 피가 흘러 내를 이루었고 뽑혀져 나간 팔뚝이 여기저기서 꿈틀대고 있었다. 우와. 구양종백은 입을 벌려 서녀를 토해냈다. 너무나 격노한 나머지 그는 혼절 직전이었다. 고루인들은 인간성이라곤 한 올도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만큼도 여기지 않는 자들이었다. 마침내 서생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졌다. 오. 하늘이여.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오. 구양종백은 피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살아있는 사서 활사관인. 그는 오래전에 무림에서 사라진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죽어둘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 낙일해에서 무치서원을 열고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그는 평화롭게 학문에 파묻혀 살아왔다. 무림의 일에는 일체 관여치 않았던 것이다. 기이한 것은 고루인들이었다. 무엇 때문에 무림에서 은퇴한 구양종백을 찾아왔고 또 잔인한 수법으로 구양종백의 제자들을 죽인단 말인가. 흐흐흐 구양종백. 아직도 고집을 피울테냐. 그렇다면 너의 늙은 뼈다귀를 하나씩 부러뜨려. 대청 위 흑의 괴인의 입에서 말이 채 끝나지 않았을 때였다. 우우우우우. 어디선가 용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장소성이 울려왔다. 흑의 괴인의 안색이 변했다. 감히 누가 봉국의 파왕대진을 뚫었단 말인가. 우우우우. 낭낭한 장소는 점차 가까워졌다. 이어 모옥 앞마당에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이 두 인형이 나타났다. 일라밀역. 그들은 바로 뇌천이와 방방이었다. 그들은 무척이나 평화로워 보였다. 나란히 손잡고 있는 모습은 마치 한가롭게 산보라도 나온 사람 같았다. 그러나 실은 이곳으로 오기까지 가슴에 고루 문양을 새긴 72명의 흑의 괴인들과 혈전을 벌여야 했다. 물론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다. 현재 두 사람의 무공수위는 가히 선인지경에 올라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간단히 고루인들을 해치우고 이곳에 나타난 것이다. 내놈들은 누구냐. 흑의 괴인은 눈살을 잔뜩 찌푸리며 물었다. 뇌천이는 삿갓을 치켜올렸다. 담담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마당에 죽어있는 서생들을 가리키며 차분한 음성으로 물었다. 이들은 모두 너희들이 죽였느냐. 아무런 감정도 들어있지 않은 음성이었다. 그러나 흑의 괴인은 심금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흐흐. 맞다.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됐느냐고. 뇌천이의 입가에 선이 그어졌다. 언뜻 보면 미소 짓는 것도 같았고 달리 보면 조소를 흘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의 이마 한가운데 선명하게 뇌문이 빛났다. 헉. 저 놈이 누구기에. 흑의 괴인은 뇌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섬뜩했다. 한편 구양중백은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그도 뇌문을 본 것이다. 오오. 저것은. 그는 격동을 느끼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때 뇌천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악마 천부에 죽으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영세 태평무국이란 그럴듯한 이름을 내걸고 있으나 우림을 멋대로 짓밟으려 하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결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증거로 이곳이 너희들의 무덤이 된다는 것을 일러주마. 뇌천의는 흑의인들을 보는 순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들은 과거 악마 신상의 수레를 끌던 자들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엇이? 너희가 이글거렸다. 이제껏 잠잡고 있던 방방이 입술을 열어 눈방울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호. 너희 같은 잡졸들은 이 아가씨가 상대해 주마. 창! 그녀의 손에서 검광이 일어났다. 그녀는 이곳으로 오기 전 항구 로인에게서 청강장검을 빼앗아 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검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고루인들을 향해 걸어갔다. 뇌천의는 그녀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대청 위에 흑의 괴인을 향해 희죽 웃으며 말했다. 친구 자네는 나와 놀아보는 게 어떤가. 흑의 괴인의 안색이 일그러졌다. 건방진 애송이놈. 감히 이 탈명 기혼에게 도전하다니. 그는 신형을 날렸다. 그의 신법은 독특했다. 마치 박쥐처럼 양팔을 활짝 편 채 날아온 것이다. 윙! 허공에서 쌍장을 교차하여 날리자 시커먼 장력이 뻗어나왔다. 뇌천의는 그의 장력이 가까워지기를 기다렸다. 슬쩍 손바닥을 뒤집어쳤다. 꽝! 크! 뇌천의는 태연한 모습이었다. 반면 탈명 기혼은 허공에 붐떠다가 저만치 떨어졌다. 그는 안색이 횃빛이 된 채 비틀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한편 뇌천의도 은근히 놀라고 있었다. 악마천부의 이급고수에 불과한 자의 공력이 이 정도라니. 과연 무시할 수가 없겠구나. 악마천부의 수하들 중 고루문양을 한 자들의 서열은 고루문양의 색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었다. 금은혈백이 바로 그것이었다. 흑의 괴인은 은꼬루였으므로 두 번째 서열인 셈이었다. 그러나 그의 위쪽에는 얼마나 많은 고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탈명 기혼은 몇 차례나 안색이 변했으나 꿀리지는 않았다. 그에게는 믿는 것이 있었던 것이다. 애송이놈! 제법이다만 아직 멀었다. 그는 다시 박쥐처럼 덮쳐우며 장력을 날렸다. 내놈을 백골로 만들어주마. 묵천화강! 우우웅! 그의 장심으로부터 시커먼 기류가 뻗어나왔다. 뇌천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코로 시체 썩는 듯한 냄새가 났던 것이다. 음 독장을 익혔구나. 그의 몸은 검은 기류에 뒤덮이고 말았다. 흐흐흐! 잘 또 날뛰더니 어떠냐 애송이놈! 탈명 기혼은 득이의 괴소를 터뜨렸다. 그러나 검은 기류가 사라진 후 그는 눈을 부릅떠다. 어! 이럴 수가! 뇌천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다. 탈명 기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독장을 맞은 자는 그 즉시 살이 썩어 흘러내려야 마땅한 것이었다. 탈명 기혼이라고 했느냐? 너무 오래 살았다. 이제 그만 염나전으로 가거라. 슉! 탈명 기혼은 눈을 크게 떴다. 눈앞에 묵광이 번뜩인 것 같았다. 피하고 말고가 없었다. 그저 가슴이 뜨끔했을 뿐이었다. 고개 숙인 그의 안색이 희게 변했다. 한 자루에 검은 괴검이 심장을 관통하고 있었다. 대체 이게 끝 창 하는 맑은 음향과 함께 무관은 다시 환으로 돌아왔다. 뇌천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현림에서 일천검마승이 백골이 된 이유를 이제야 알겠군. 바로 이 악독한 독공 때문이었군. 방금 전 그가 독공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익수룡에게서 얻은 피독주 때문이었다. 만천하의 독이 피독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방방이 그를 바라보며 방긋 웃고 있었다. 오빠 저 자들은 너무 싱거웠어요. 싱거워. 뇌천이는 어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뒤에 고루인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모두 황천으로 가 이뒀다. 방방은 오직 1초만을 펼쳤을 뿐이었다. 닮아산검을 나름대로 변화시킨 검법이었다. 그녀의 손에서 검이 발출된 순간 고루인들은 눈을 제대로 떼지 못했다. 그저 백광이 온몸을 휘감았다고 느꼈을 뿐이었다. 단 1초에 그들은 전멸하고 만 것이다. 뇌천이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놀랍군. 방방은 수줍게 웃었다. 머료 다 오빠 덕분이에요. 뇌천이는 내심 중얼거렸다. 만일 방방이 악인을 만났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군. 그는 시선을 대청으로 향했다. 교위에 앉아있던 백바르념의 노인이 일어서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통 경위의 빛이 떠올라 잇었다. 노인장은 미십니까? 뇌천이가 폭권하며 묻자 부양중백은 허탈한 웃음을 흘려냈다. 허허 이럴 수가 완벽하게 닮았군 이걸 두고 하늘의 뜻이라고 한단 말인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부는 언제고 자네가 찾아올 줄 알고 있었네 뇌천이는 흠칫했다 나를 기다렸단 말인가 그는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의 시선은 빠르게 대청 위에 편에게 향해졌다가 다시 구양중백을 바라보았다. 그럼 노인장께서 바로 무치노인이란 말입니까 구양중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틀리지 않았네 또한 구양중백이기도 하지 아 뇌천이는 탄성을 바랬다. 구양중백이라면 살아있는 사서이자 고금을 통틀어 가장 지혜로운 현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가 그는 한동안 구양중백을 바라보다 생각난 듯 물었다. 그런데 소생이 올 줄 아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양중백은 마당에 널린 소생들의 시신을 바라보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아아 모두가 내 죄로다.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뇌천이는 침묵했다. 만일 그가 조금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이런 참 극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협 하늘에 가오가 있어 자네를 만나게 되었네. 하마터면 노부 먼저 황천으로 갈 뻔했네 뇌천이는 담담히 말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구양중백은 뇌천이를 유심히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자넬 보니 지난 날의 무혹을 다시 보는 듯하군 뇌천이는 흠칫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혹과 너무나 닮았다는 말이네 뇌천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누군지 몰라도 소생은 그런 임무를 모릅니다. 구양중백은 문득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물론 그럴 테지 자네가 어찌 알겠는가 하지만 세상일이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라네 뇌천이는 더욱 더 의아했다. 그는 눈앞의 현인이 심오한 말을 한다고 느꼈다. 그러나 방금 전 무혹이란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었다. 물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을 뿐이었다. 이곳은 풍경이 그리 좋지 않으니 장소를 옮기는 게 어떤가 내 자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네 뇌천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닌 게 아니라 마당에 수십구의 시체가 뒹굴고 피바다가 된 터에 이런 곳에서 대화를 나눌 수는 없는 일이었다. 허허 제자들이여 세상을 원망하게나 노부는 참으로 운도 없도다. 근 백 명의 제자를 키웠으면서도 단 한 명의 후계자도 얻지 못했으니 말이야. 구양중백은 서생들의 시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평생 학문을 익힌 노학자였다. 천기를 살필 줄 알고 인간의 길흉화고까지 내다볼 줄 아는 현자 중의 현자였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어쩌면 그것이 야말로 인간이 하늘을 넘을 수 없는 한계인지도 몰랐다. 그는 비록 무림계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으나 그가 원한 것은 학자로서의 삶이었다. 그는 사설을 쓰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만년의 제자들을 키우며 학문의 성과를 논하고 싶은 것이 꿈이었다. 그런데 애써 키운 백여 명의 제자가 몰살했다. 그의 노안에 흐르는 눈물에는 아픔이 배어 있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노부를 따라오게나. 구양 중백은 뒷짐을 진 채 걸음을 옮겼다. 뇌천위는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얼마 후 일행은 동편의 절벽 아래에 당도했다. 구양 중백은 암벽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구구구공 암석이 마찰되는 듯한 음향과 함께 바위가 돌아가며 하나의 동문이 나타났다. 무림백서 두권 제18장 밝혀진 신세 동부 속에는 몇 칸의 인공으로 다듬어진 석실이 있었다. 구양 중백은 두 사람을 서재로 쓰이는 서실로 안내했다. 서실은 단아하게 꾸며져 있었다. 사방의 벽에는 고서가 쌓여 있어드며 중앙에는 돌로 된 탁자와 의자가 단촐하게 놓여져 있었다. 안 깨나. 그는 의자에 앉으며 두 사람에게도 권했다. 일행이 자리잡자 그는 방방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방방은 그가 뚫어져라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후 구양 중백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자한 음성으로 말했다. 허허. 불운한 과거를 가진 아가씨구먼. 하지만 앞날에는 무궁한 홍복이 있을 뿐이니 걱정이 없겠군. 다만 미간에 살, 익히어 있으니 장차 이 아름다운 아가씨로 인해 한바탕 혈풍이 불겠구먼. 방방은 그저 어리둥절해 할 뿐이었다. 그러나 뇌천이는 그 말에 가슴이 섬뜩했다. 방방이 혈풍을 일으킨다고. 그는 구양 중백의 말에 우려를 금치 못했다. 그것은 그녀의 순진무 구한 성품과 무궁내력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구양 중백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역시 고금 제1의 현자답구나. 한눈에 방방의 운명을 알아보다니. 구양 중백은 시선을 돌려 뇌천이를 응시했다. 뇌소협 자네는 부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뇌천이는 흠칫했다. 그의 부친은 십자혈각의 각주혈룡수 뇌무비였다. 어찌 생각해 보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부친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괴로움만 커질 뿐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친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미간을 찡그리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말투는 담담했으나 쓰라림이 담겨있는 음성이었다. 구양 중백은 탄식했다. 아, 그야 마땅한 노릇이라네. 자네는 부친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말이네. 뇌천이는 눈썹을 꼼틀했다. 네, 어찌 부친을 모른단 말이오. 구양 중백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있네. 그는 오른쪽 서가로 걸어가더니 장방형의 자단목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탁자의 상자를 내려놓은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네. 상자를 열어보게. 그 속에 자네의 운명이 들어있다네. 운명이라고. 뇌천이는 심금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구양 중백이 허튼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동안 상자를 바라보던 그는 손을 뻗었다. 뚜껑이 열렸다. 뇌천이는 불안과 회의에 찬 눈으로 상자 속을 내려다보았다. 상자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족자 하나와 보광을 발산하고 있는 검 한 자루 한 권의 얇은 책자였다. 구양 중백은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족자를 펼쳐보게. 뇌천이는 시키는 대로 족자를 펼쳐보았다. 순간 그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아. 그는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족자에는 남녀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다. 백삼을 입은 청년과 다 정하게 그의 손을 잡고 있는 흑산미녀였다. 두 사람은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의 모습이었다. 어머. 오빠와 똑같아요. 그의 어깨 위로 족자의 그림을 훔쳐보던 방방이 깜짝 놀라 외쳤다. 과연 그러했다. 그림 속 백삼청년의 얼굴은 뇌천이와 판에 박은 듯이 닮았던 것이다. 마치 그가 그림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었다. 뇌천이는 갑자기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는 당대제일의 기나마일세. 사람들은 그를 십전옥수검 천모옥이라 부른다네. 또한 자네의 생부이기도 하네. 쿵. 뇌천이는 심장이 뚝 떨어진 듯한 충격을 받았다. 마치 벼락이 떨어진 듯했다. 그는 눈을 부릅뜬 채 전신을 떨었다. 이. 이 사람이 내 부친이라고. 한동안 그는 입을 열지 못했다. 뚫어져라 그림 속의 청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안색이 창백해진 채 무섭게 차분한 음성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혈용수 뇌무비는 누구란 말이오. 구양 중백은 탄식했다. 그는 남일 뿐이네. 자네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네. 십전천사가 자네에 속인 것이라네. 뇌천이는 거대한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 그럴 수가. 그는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의 몸을 후들후들 떨었다. 잠시 후 그는 격하게 물었다. 왜. 무엇 때문에 날 속였단 말이오. 구양 중백은 허탈하게 웃었다. 허허. 십전천사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자네도 이해하리라 믿네. 뇌천이는 차갑게 물었다. 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이오. 자네가 천모옥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두 가지 비극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네. 두 가지 비극. 뇌천이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구양 중백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허허 뇌소협. 아니 천소협이지. 노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겠는가. 뇌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자신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자네의 부친인 무옥은 본래 백도무림의 결사인 대활련 십전무맹에 의해 선택되었는데 발군의 자질로 인해 훗날 백명의 십전무랑 중 영수가 되었네. 그 후 탕마멸사의 길에 나서 눈부신 업적을 쌓게 되었네. 뇌천이는 망연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말일세. 무옥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나? 놀랍게도 그는 자 신이 청춘을 바쳐 헌신했던 백도인들에게 죽었다. 그것도 동료이자 수하들이었던 십전무랑의 합공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네. 뇌천이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부양중백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런 과거를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첫째는 무옥의 유일한 현륙인 자네를 백도무림이 용납하지 못하게 될 것이네. 두 번째는 방금의 겁난을 타파할 수 있는 인재를 잃게 되는 것이라네. 그래서 십전천사가 자네의 내력을 숨기게 된 것이네. 뇌천이는 갑자기 미친듯이 광소를 터뜨렸다. 으하타. 으하하하타. 광소는 길게 이어졌다. 그런데 그의 눈에서는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놀랍게도 눈물은 붉었다.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오빠. 보다 못한 방방은 그의 품으로 뛰어들며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왜 그래요 오빠. 뇌천이의 광소가 뚝 끊어졌다. 그녀는 방방의 머리칼을 쓰다듬어준 후 형형하게 빛나는 눈으로 부양중백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계속하시오. 부양중백은 탄식하며 말했다. 처음부터 무옥을 십전무맹에 추천한 것은 노부였다네. 노부는 무옥의 자질이 비범한 것을 발견하고 십전맹에 청거했지. 때문에 무옥은 노부를 의부로 섬겼었다네. 뇌천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너무나 큰 충격의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탓에 더 이상 놀랄 것도 없다는 것 같았다. 과연 무옥은 노부의 기대를 젖버리지 않았네. 예상대로 그는 십전무랑의 영수가 되었고 그 후 눈부신 활약을 벌여 마도십세를 비롯하여 농림팔절 흉천시비교가 일으킨 겁난을 종식시키는데 성공했다네. 그것은 그의 놀라운 무공과 뛰어난 병략의 결과였지. 뇌천위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물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죽어야 했단 말이오. 그의 부르는 마중지화라 불리던 미인마공의 소궁주 추설화를 사랑함으로써 시작되었네. 뇌천위가 족자 속에 흑삼여인을 내려다보았다. 그럼 이 초상화 속의 여인이 마중지화 추설화일세. 자네의 어머니이기도 하지. 추설화은 비록 그림에서였지만 아름답다 못해 일종의 욕이까지 느껴졌다. 그야말로 인세에서 유일무이한 완미의 여인이었다. 그가 마중지화를 아내로 맞이하려 하자 그를 시기하던 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네. 그들은 무호기 명문의 후예가 아닌 한낱 낭인 출신이므로 그가 십전맹주가 된 데 늘 불만을 갖고 있었지. 결국 두 사람의 혼인식이 벌어지던 날 일이 일어난 것일세. 구양중백은 잠시 침묵했다가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허허 무혹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았네. 그래서 홀례식을 치르기 전 책자 한 권을 남겨두었지. 그는 자신의 후인에게 훗날 그 책자를 넘겨달라고 노부에게 부탁을 했다네. 뇌천이는 상자 속에 책자를 집어들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책장을 넘겼다.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힘찬 필체로 적혀있었다. 언젠가 태어날 자식을 위해 이 글을 남긴다. 뇌천이는 책장을 넘겼다. 그의 안색은 격동으로 쉴 새 없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책자에는 천무혹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천가의 내력에서부터 천무혹이 자라왔던 환경이 상세히 적혀있었다. 훗날 구양중백의 천거에 의해 십전맹에 들어갔던 일발군의 기량으로 십전무랑의 영수가 되었던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탕마멸사를 하던 중 마도십세의 하나인 미인마궁의 소궁주인 추서라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일. 그녀를 사랑함으로써 십전맹에서 고립무원의 위치가 된 과정이 속속들이 담겨있었다. 그... 그랬었군. 뇌천이의 눈썹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책을 덮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부친 천무혹은 이 책자를 만든 후 십전무랑의 함정에 빠져 죽음을 당한 것이다. 석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렸다. 부양중백은 물론 방방까지도 긴장한 채 뇌천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던 뇌천이는 상자 속에 보검을 꺼냈다. 보검은 짧았다. 한자 반에 불과하여 검이라 부르기 힘든 길이었다. 그러나 희대의 보검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착! 보검을 뽑자 석실 안은 휘황한 석이에 휩싸였다. 검신에서 오생영롱한 광채가 흘렀다. 검신에는 용이 승천하는 듯한 문양이 은은히 비쳐 보이고 있었다. 뇌천이는 보검을 어루만지며 주멀거렸다. 천초황검 이것이 천가의 식물이란 말인가? 우우웅 그가 검을 바로 세우자 검신이 진동하며 검명이 울었다. 그 광경에 방방해 입이 벌어졌다. 야! 정말 대단한 보검이에요. 부양중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네! 천초황검이야말로 천가의 가문 전례의 보검이라네. 천초황검 거기에는 놀라운 내력이 깃들어 있었다. 천초황검은 본시 황실에서 옥세 다음으로 중시했던 황궁지보의 하나였다. 대명황실은 그 검을 한 장군가에 하사했다. 바로 영종제가 친히 황검을 내린 것이다. 천추장군가 이렇게 불리던 장군가는 지난 수백 년간 문중에서 기라성 같은 장군들을 배출해냈다. 그들은 명조가 위기에 몰렸을 때마다 눈부신 공적을 세웠으며 변방에 출정하여 영토를 넓히는데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일찍이 한 가문에서 그렇듯 많은 공신을 배출한 적이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천추장군가의 사람들은 명조의 수호신과도 같은 가문으로 금액을 확고히 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종제가 황실의 보물로 아끼던 황검을 하사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추장군가에 대한 보다비어스 며 훗날 명조의 황제들이 천추가의 충성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깊은 뜻을 담은 것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천추항검이 지니는 권능이었다. 황검을 지닌 자는 왕후장상과 똑같은 권위와 황법상 지위를 누리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천추항검으로 황제에게 어떤 요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천추항검의 권한으로 제후나 군왕의 운명을 뒤끌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런 놀라운 내력을 가지고 있는 천추항검을 천모옥이 지니고 있는 것은 그가 바로 천추장군가의 마지막 후회였기 때문이었다. 본래 천모옥의 부친은 병마도독으로 북방이 위태로웠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출정했었다. 그의 눈부신 활약으로 북방에 나는 꽃 평정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천모진 그가 바로 천모옥의 부친이었다. 천모진이 실종된 것은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었다. 황궁에서는 그가 전사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천모진을 아는 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실상 황가의 천추장군가에 대한 편에는 황족을 위시하여 많은 고관들의 질시를 사왔던 것이다. 천모진의 성격 또한 문제였다. 그는 결코 타협할 줄 모르는 인간이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고든 성격을 지닌 그의 주변에는 적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를 질시하는 무리들이 전장의 와중에서 천모진을 살해했을 것이란 설이 은연 중 나돌고 있었다. 그러나 천모진의 실종에 대한 조사는 흐지부지 대고 말았다. 천모옥은 천추장군가의 마지막 후회였다. 그런데 어느 날 천추장군가는 폐문하고 말았다. 어린 아들을 안고 천모진의 부인이 모습을 감춘 것이었다. 그녀가 장군가를 폐문하고 아들과 함께 사라진 것은 보이지 않는 위험 때문이었다. 천모진이 실종된 후 장군가의 맥을 완전히 끈으려는 죽음의 손길이 끊임없이 뻗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로서는 천가의 혈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장군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천모옥은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서주에서 신분을 감춘 채 학문을 익히며 살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완전히 장성하여 힘을 키우기 전에는 북경의 장군가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서주를 지나던 구양중백이 천모옥을 발견하고 그의 뛰어난 재질에 반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양부를 자처하게 되었고 천모옥을 십전무맹에 청구한 것이었다. 천모옥이 남긴 책자 속에는 이런 가문의 내력까지 소상이 적혀 잊었다. 뇌천인은 감회를 금치 못했다. 아 내가 장군가의 후회였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묘한 감동이 스며드는 것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과거지사일 뿐이었다. 그는 가문은 옛 영화보다는 부친에 관한 것이 더 중요했다. 아버님을 함정에 몰아넣은 것이 정말 십전무랑이란 말입니까? 그는 처음으로 아버님이란 단어를 썼다. 구양중백의 얼굴에 기이한 빛이 어렸다.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네. 뇌천인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십전무랑은 분명 무혹을 합공했네. 그들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네. 하지만 진정한 원흉은 따로 있는 것이나 다름없네.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사마신무일세. 뇌천의의 안색이 변했다. 구양중백은 눈길을 내리며 설명했다. 사마신무는 본래 천축 출신으로 음모를 아는 채 소림에 투신했네. 그의 야망은 중원물임을 장악하는 것이었네. 뇌천의도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당시 무혹은 치밀한 조사 끝에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네. 그러나 손을 쓸 수가 없었지. 어째서 말입니까? 그것은 당시 상황 때문이었네. 사마신무는 이미 백도십팔년을 거에 포섭해놓고 있었던 것이네. 따라서 섣불리 나서다간 도리어 십정무맹의 분열을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네. 구양중백은 잠시 쉬었다가 말을 이었다. 결국 화근은 그가 시기를 놓친 데서 일어난 것이네. 사마신무는 자신의 정체를 무혹이 눈치챈 것을 알았고 십전무랑을 충동질하여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네. 뇌천의는 눈썹을 부르르 떨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진정한 원흉은 사마신무인 것이다. 그러나 사마신무는 악마천부에 의해 이미 제거되었다. 설사 그렇다 해도 십전무랑이 아버님을 죽인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구양중백은 탄식했다. 허허. 물론 그렇겠지.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고뇌에 빛이 깔렸다. 다시 석실한 애는 무거운 침묵이 깔렸다. 긴 침묵을 깬 것은 구양중백이었다. 그는 암울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이제 자네의 신분을 감춰야 했던 이유를 알았을 것이네. 자네가 무혹의 핏줄이라는 것이 알려졌다면 오늘날 백도무림은 자네의 복수 대상이 되었을 걸세. 뇌천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허공을 노려보고 잇었다.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겠네. 사실 노부는 오래전부터 천기를 살펴보았네. 그 결과 무림을 위협하는 진정한 압류를 알게 되었지. 그것은 변악무림의 내습이 아니었네. 뇌천의는 그를 바라보았다. 바로 전설의 컵 이도래 하고 있었네. 전설의 컵 당시 무림은 변악무림의 침입이 가장 큰 우한이었으나 노부는 천기를 통해 그들의 귀가 곧 꺾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정작 두려운 것은 전설의 악마직업과 신마직업이 닥쳐온다는 것이었네. 뇌천의는 격동을 금치 못했다. 그는 구양중백에 대해 경의를 금치 못했다. 악마직업을 미리 예측했단 말인가. 과연 얼마 전 악마천부가 등장했다. 이 사람은 정말 천기를 읽을 능력이 있단 말인가. 구양중백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자네의 출신을 숨겨야 할 절대적인 이유였네. 무슨 뜻입니까? 뇌천의는 곤혹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무혹의 현륙인 자네야말로 양대검난을 종식시킬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네. 뇌천의는 더욱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어찌하여? 구양중백은 현기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의 이름이 왜 천혜인지 아나? 그것은 하늘의 뜻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네. 양대검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설의 구룡성궁을 열어 백교에 잊혀진 무학을 되살리는 것이라네. 그 일은 오직 자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네. 뇌천의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째서 나여야 한단 말인가? 그것은 자네가 천추장군가의 후예이며 천추안검의 주인이기 때문이네. 구양중백이 너터루슴을 쳤다. 허허 십전천사가 자네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지 않았는가? 뇌천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룡한 비도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네. 다섯 장의 구룡한 비도를 얻어야 구룡성궁을 열 수 있기 때문이네. 뇌천의는 눈썹을 찌푸렸다. 구룡한 비도는 모두 아홉 장이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나 자네는 내 장은 이미 얻은 것이나 다름없네. 또한 오직 자네만이 내 장의 구룡한 비도를 지닐 자격이 있지. 뇌천의는 점점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소협 자네의 상을 보니 그동안 수차례의 기연이 있었던 듯하네. 이미 몇 장의 비도를 얻었을 것 같군. 어떤가? 뇌천의는 그의 예리한 안목에 놀라며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내 장을 얻었습니다. 오! 과연 하늘의 뜻이 자네에게 있음이 틀림없네. 한 장을 얻기도 힘든 것을 내 장식이나 얻다니. 구양 중백의 안색은 오랜만에 밝게 빛났다. 그럼 여덟 장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나머지 한 장만 남았군. 뇌천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장밖에 지니고 있지 않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양 중백은 빙글에 웃었다. 내 장은 황국밀고에 있네. 천추황검의 권능으로 황제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었나. 결국 내 장의 비도는 자네의 수중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세. 뇌천의는 비로소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결국 오늘날의 모든 것이 활사관인 구양 중백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후후! 훗! 그는 괴소를 터뜨렸다. 그렇게 되었군. 이제야 알겠다. 내 부모를 속이고 내가 이런 혹독한 운명의 길을 걸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군. 그는 한동안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구양 중백은 자애스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소협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란 말을 명심하게 잃은 사람이 꿈이지만 성사는 하늘에 달린 것이네. 물론 자네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든 자네의 자유네. 하지만 호생지덕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네. 뇌천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족자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순간 그의 가슴속에는 회의가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다. 그에게 조부가 되는 천무진은 충렬의 장군이었으나 그를 시기하는 왕족과 대신들의 미움을 받아 전장에서 사라졌다. 부친은 또 어떠한가? 백도무림을 위해 청춘을 바쳤으나 결국 백도인에 의해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나는 나 역시 그리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는가? 어쩌면 그도 조부와 부친이 걸었던 길을 답습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의 안색이 미미하게 변하고 있었다. 석벽에 걸려있는 유등이 깜박였다. 그때마다 그의 얼굴에 음영이 일렁였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그의 얼굴에는 망감이 흐르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십전천사는 어디 있습니까? 부양중백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오대마벌이 집결하고 있네. 그것은 마도의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네. 그들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십전천사는 오대마벌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떠났네. 어쩌면 이미 두 번째 환란이 태동하고 있는지도 모르네. 문덱 뇌천위는 몸을 일으켰다. 그가 일어나자 방방도 따라 일어섰다. 가겠습니다. 부양중백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는 결코 핏줄을 속일 수 없네. 천추장군가는 충혈의 맥을 갖고 있네. 뇌천위는 무심하게 말했다. 소생의 일은 소생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부양중백은 탄식하며 말했다. 과거 무혹은 내게 이렇게 말했었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운비라 짓겠노라고. 뇌천위는 멈칫하는가 싶더니 다시 걸음을 빨리하여 사라져갔다. 부양중백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노부가 할 일은 끝났군. 자금성 자금성은 명조의 황성으로 북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역대의 황제들이 기거한다. 자금성에서 바람이 불면 천하가 흔들리고 억조창생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하물며 황의를 둘러싸고 음모가 일어난다면 천하의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동요를 일으키게 된다. 신종 만력제 43년 반석에 올라있던 명조도 국은 이차쯤 쇠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이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만력 초기에 이른바 철한재상으로 이름을 떨치던 명재상 장거정 이축은 이후 그가 반석 위에 올려놓았던 명조의 기반은 황광과 위정자들의 수탈 파벌 싸움으로 하루가 다르게 쇠해갔으며 당대에 이르러서 구구는 완연히 기울어가고 있었다. 지금 자금성에는 머지않아 고위에 오르게 될 황태자를 둘러싼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로 인해 자금성은 나뭇내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호화롭기만 한 것이 또한 자금성인 것이다. 국경 외과 규모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으나 국경 사람들은 이 저택을 지날 때면 숙연한 표정을 짓곤 한다. 그것은 황족이 기거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어렴풋이 만 멱제의 여러 왕자 가운데 한 명의 것이라는 설이 나둘 뿐이었다. 정우 무렵이었다. 끼익 육중한 대문이 열리더니 한 대에 삼두마차가 달려나왔다. 마차는 청석이 깔린 포도 위를 힘차게 내달렸다. 행인들은 급히 길을 비켜섰고 마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백운산 북경의 서쪽에 있는 산이다. 이곳에 삼두마차가 나타났다. 두두두두 산길에는 인적이라고는 없었다. 그러고 보니 마차의 마부석에는 마, 부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산로를 따라 달리던 마차가 험한 숲속으로 접어들었다. 스스 문득 연기와 같은 인형이 마차로부터 빠져나오더니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차는 그대로 달려갔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마차는 다시 오던 길로 모습을 보이더니 북경을 향해 달려갔다. 한편 마차로부터 몰래 빠져나온 인형은 숲을 가로질러 달리고 잊었다. 그런데 그가 막 스쳐 지나간 자리에 두 그루 나무가 움직였다. 나무처럼 보였던 것은 두 명의 괴인이었다. 그들은 장안의 신법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흐흐 드디어 꼬리를 잡았군 이번에야말로 철혈부의 뿌리를 꼽을 때다. 크크 여부가 있겠는가? 이제껏 당한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 두 괴인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며 음산한 미소를 지었다. 어서 가세 철혈부의 지폐를 탐지해 낸 것만도 큰 수확이니까 물론이지 휙 그들의 신형이 떠올랐다. 그때였다. 최삼장도 떠오르기 전에 그들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으아 쿵 쿵 그들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들의 이마 한복판에는 손가락 골기의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그 자리에 한 명의 103인이 나타났다. 영준한 얼굴에 이마에는 은한 뇌문이 있는 청년, 그는 바로 뇌천의였다. 그는 두 구의 시체를 내려보며 중얼거렸다. 찌찌 자금성이 이렇게 썩어있다니 그는 눈을 가늘게 한 채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중얼거렸다. 비록 철혈부가 썩은 가지를 잘라내려 애쓰고 있지만 너무 미약하다. 철혈부 그것은 자금성에 소속된 비밀결사였다. 철혈부는 기울어가는 명조의 구군을 바로잡기 위해 우국충정을 지닌 명문과 청년들이 조직한 것이다. 그들은 장군가의 후손도 잊었으며 황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의 목적은 명조를 부패시키고 있는 황관을 징계하고 후궁들의 문란한 통정을 감시하며 황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모나 위정자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데 있었다. 지금까지 철혈부의 조직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심지어는 영수인 철혈부주가 누구인지 또는 철혈부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자들이 누군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철저히 암호에 의해 행동했으며 움직일 때는 한결같이 철 가면을 써 위장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철혈부는 실질적인 행동을 벌이고 있었다. 감시나 조사를 넘어 명조를 갉아먹고 있는 위정자나 부패한 관리들을 살해하는 이를 전개한 것이다. 사당 백운산 깊은 곳에 낡은 사당이 있었다. 오랫동안 돌보는 이가 없어 반쯤 허물어져 내리고 있는 사당이었다. 따라서 향화가 끊긴 지도 오래되어 사람의 갈 길이 끊어졌다. 사당 안은 고요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사당 안에는 백여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소리 하나 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실로 괴이했다. 차림새는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이 어떤 것이다. 모두 청색 장포를 걸치고 있었으므로 체격을 구분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얼굴에는 같은 모양의 푸른색 철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들이야말로 수년 전부터 결성된 비밀결사인 철혈부였던 것이다. 사당의 신단 위 청색 장포에 청사민이 서있었다. 그는 백여명의 철가면인들과는 달랐다. 얼굴에 쓰고 있는 철가면이 뒤면상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철혈부에 행동되었다. 모두 무장 출신으로 독자적인 무예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매의 금줄로 신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하나에서 다섯 개까지의 등급이었다. 지금 사당에 있는 철가면은 모두 두 개 이상의 금줄이 그어져 있었다. 특히 신단에 서있는 귀면인은 다섯 줄이었다. 말하자면 그가 신비의 철혈부주인 것이다. 철혈부주는 신비한 눈으로 사당 안에 철가면을 둘러본 뒤 입을 열었다. 정세는 하루하루 급박하게 변하고 있소. 정귀비 일당은 보강을 황태자로 책봉하기 위해 대왕야 이신상황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당 안은 크게 술렁거렸다. 감히 대형 모를 꾀하다니 천하의 유녀 같으니 정귀비 그녀는 말력재의 후궁으로 총회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총이었다. 말력재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직 정귀비의 처소에서만 보내게 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황제는 주의의 간원을 듣지 않고 더욱 정귀비만을 총회했다. 그로 인해 정귀비의 권세가 높아진 것은 물론이었다. 더욱이 그녀는 보강을 낫자 온갖 수단으로 말력재를 치마폭에 휘감은 후 황태자를 제치고 보강을 대신 안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미 정귀비의 일파는 자금성을 장악하다시피 했다. 또한 황관들은 그녀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온갖 비행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귀비 일파와 황관들의 부패와 패악이 극에 이르니 명조의 구군이 기울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한편 황태자 상락왕은 인품이 중후한데다 야심이 없는 위인이었다. 그는 나날이 자금성이 어지러워지자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현실을 회피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철혈부의 의사들은 황태자를 보위하고 명조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결사를 조직한 것이었다. 철혈이 철혈부 의사들을 칭하는 말이었다. 그들의 눈은 철가면 사이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차례로 자신들이 조사한 자금성의 동태에 대해 보고했다. 각자 황관이나 대신 탐관우리들의 비행과 부패상들을 낱낱이 보고했다. 그들의 보고로 미루어 정귀비 일파와 황관들의 부패는 극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는 관직을 황금으로 주고받을 정도로 정국이 물란해져 버린 것이다. 귀면인 즉 철혈부주의 눈에서는 분노의 빛이 흘러나왔다. 사실 그는 원대한 뜻을 지닌 위인이었다. 썩어버린 대명의 가지를 쳐내고 혁신적인 황조를 재건할 포부를 지니고 있었다. 철혈부를 조직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보고가 끝나자 그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조만간 귀비 일파는 역모를 단행할 것이오. 그 전에 그들의 흑심을 백일화에 밝혀내 진실을 보지 못하고 계시는 황제 폐하의 눈을 바로 뜨게 하여야 하오. 장래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다. 문제는 어연금이군이 귀비와 한패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오. 그들이 귀비를 보호하고 있는 이상 그들의 음모를 더 이상 밝혀낼 수가 없다는 것이오. 귀면인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다시 이었다. 하지만 기회는 올 것이오. 하늘은 명조를 버리시지는 않을 테니 말이오. 그는 손을 들었다. 이것으로 마지막 모임이 될 것 같소. 오늘 이후로는 집회를 좀처럼 열 수 없을 것이오. 놈들의 감시가 이미 지척에까지 뻗고 있기 때문이오. 귀면인의 음성은 무겁게 깔렸다. 모두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 철혈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시오. 확신을 갖고 승리해 그날까지 싸우는 것이오. 하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오. 그의 말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사뭇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따라서 철혈의 가슴도 납덩이처럼 무거워지고 있었다. 본인은 다시 한번 폐하께 간원하겠소. 폐하께서 비록 요녀의 술책에 잠시 용안이 어두워졌다 하나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하오. 이번에는 기필코 폐하의 마음을 돌리고 말겠소. 그는 몸을 빙글 돌렸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들 몸조심하기 바라오. 그의 음성은 왠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말은 끝났다. 그런데 철혈의는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잠시 후 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철혈 부주의 말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낀 것이다. 더 이상의 집회는 없다니. 그렇다면 철혈 부의 심각한 위기가 도래했다는 뜻이 아닌가. 철혈위가 모두 빠져나간 후 철혈 부주는 텅 빈 사당을 뒷짐을 진 채 서성였다. 그의 모습은 왠지 초조해 보였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철양하게 중얼거렸다. 아, 쉬운이 따르지 않는구나. 기울어져 가는 구근을 되살리기엔 너무 늦었단 말인가. 그의 음성에는 비탄이 짙게 깔려있었다. 이때 그의 뒷전에 누군, 가해 담담한 음성이 흘러들어왔다. 칠황이야 낭망은 아직 이류에다. 누구냐? 철혈 부주는 깜짝 놀라 몸을 빙글 돌렸다. 그는 돌아서는 순간 우수를 뻗었다. 신상 뒤쪽의 기둥을 향해서였다. 쾅하는 포금과 함께 기둥이 부러졌다. 단지 우수를 뻗었을 뿐이었는데 놀라운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스스 그의 눈앞의 안개가 뭉치는 듯하더니 인형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정중히 폭권하고 있었다. 일개 강호야이니 인사드리오. 인형은 바로 내천의였다. 너는 내천의는 담담히 말했다. 소생은 천운비라 합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왕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철혈 부주 즉 칠황이야의 눈에 불신의 빛이 드러났다. 그대는 이미 모든 것을 탐지했군. 내천의는 스스로를 천운비라 밝혔다. 결국 그는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온 것이다. 천운비는 공손히 말했다. 결코 불축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왕야 칠황이야는 그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뚫어 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렸다. 좋네. 역시 손을 들어 원을 그렸다. 그러자 칠황이야의 공격은 흔적도 없이 소멸되었다. 천운비는 문득 낭낭하게 웃었다. 하하 놀라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소생은 거래를 하러 왔을 뿐입니다. 칠황이야는 한 걸음 나서며 이번에는 식지와 중지를 퉁겼다. 거래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슈슈 철판이라도 뚫을 듯한 지력이 뻗어나갔다. 지척의 거리였으므로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하 이런 놀라운 실력을 숨기고 계셨다니 왕야께서 무림에 나서셨다면 일문의 종사가 되실 겁니다. 천운비는 낭낭하게 웃으며 왼손을 수도로 하여 반언을 그렸다. 파파파 칠황이야의 지력은 무형의 벽에 차단되어 버렸다. 본부의 비밀이 새나가면 대명은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대는 죽어줘야겠다. 위잉 칠황이야는 쌍장을 교차하여 뻗었다. 쩡 하는 금속음과 함께 눈부신 광채가 회전하며 날아왔다. 천운비는 가슴이 섬뜩했다. 그는 칠황이야의 무공이 초철정급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으면 후수임으로 손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장력을 밀어냈다. 꽝 사당이 무너질 듯한 진동이 일어났다. 음 두 마디 신음이 들렸다. 천운비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가슴 옷자락이 찢겨져 있었다. 한편 칠황이야는 두 걸음 밀려나간 채 전신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그는 팔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고수들은 한순간에 서로의 무공수위를 알아볼 수 있다. 천운비는 칠황이야가 황실 제일 고수이면서도 무림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만일 수개월 전이었다면 그는 이 일장의 대결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한편 칠황이야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천운비 대체 이 자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세상에 이런 고수가 있었다니 그는 암담함을 느꼈다. 이 자가 귀비일당이라면 그야말로 큰일구나 이때 천운비는 뒤로 한걸음 물러선 후 정중히 폭권했다. 칠황이야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생은 왕야와 거래를 하러 온 것입니다. 왕야께서 생각하는 귀비일판은 결코 아닙니다. 칠황이야는 흠칫했다. 면구 사이로 보이는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천운비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은 것이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대를 믿어보겠다. 그는 천운비를 정시하며 말했다. 자네를 의심한 것은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중대할 뿐더러 수많은 동지들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었네. 이 점을 그대가 이해해 주었으면 하네. 천운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흠 그런데 거래란 어떤 것인가 천운비는 진지하게 말했다. 소생은 진실한 거래를 원합니다. 진실한 거래 먼저 칠황이야의 진면목을 뱉고 싶습니다. 칠황이야는 흠칫했다. 면구 속에 눈빛이 동요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 칠황이야는 흔쾌히 말했다. 좋네. 그는 손을 들어 얼굴에 쓴 면구를 벗었다. 면구가 떨어져 나간 순간 천운비는 경이로운 표정을 지었다. 아 진면목이 나타난 것이다. 칠황이야는 자금성에서 신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남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여 왕부에서 두문불출하며 지냈으므로 그의 진면목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 뜻밖에도 그의 얼굴은 아름다웠다. 투명할 정도로 흰 피부 보석같이 빛나는 눈수려한 눈썹과 선홍빛의 입술. 가히 절세미남자였다. 다만 남성적인 면모가 부족했을 뿐 미녀가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얼굴이었다. 왕야께서 이렇게 미남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하 외람된 말씀이나 왕야께서 여인이었다면 소생은 목숨을 걸고 구애할 뻔했습니다. 천운비의 말에 칠황이야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머리에 은색의 띠를 묶고 있었는데 나이는 20세를 전후해 보였다. 천운비는 정중히 폭권하며 말했다. 왕야께 신하에 예를 올리지 않음을 용서하십시오. 소생은 강우인 인지라 왕법에 구애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칠황이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소 말투를 바꾸었다. 알고 있소. 나도 신경쓰지 않겠소이다. 그는 궁금한 듯 물었다. 이제 되었소. 그럼 거래에 대해 말해보시오. 천운비는 느긋하게 말했다. 소생은 한때 청구를 맡았던 적이 있소이다. 때문에 이번에 왕야께도 청구를 받고자 합니다. 청구 칠황이야의 얼굴에 흥미롭다는 빛이 떠올랐다. 청구의 대가로는 어떤 것을 원하오. 소생이 없고자 하는 물건이 하나 있소이다. 어떤 물건이오. 황공하오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소이다. 다만 황공보고에서 소생이 원하는 물건을 취할 수 있게만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칠황이야의 얼굴에 의혹이 떠올랐다. 그는 눈을 반쯤 감더니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가라앉은 음성으로 물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소. 청구의 종류를 가리오. 불문가지이오. 좋소. 그럼 그대에게 청구를 맡기겠소. 황공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잠시 후 그들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칠황이야는 그동안 철혈부가 활동한 일을 솔직히 얘기해 주었다. 천움비에게 청구를 맡기기로 한 이상 신임하기로 결심한 듯했다. 천움비는 금반시진에 걸쳐 칠황이야에게 황실을 둘러싸고 있는 음, 모의 전말을 모두 들었다. 한편 천움비가 북경에 오기까지는 숱한 갈등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까지 심적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친부가 천무역이란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더구나 백도무림 전체가 그의 원수라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혔다. 결국 그는 마음을 결정했다. 전대의 은원은 결코 단순하게 판단할 일이 아니었다. 복잡한 무림의 양상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는 운명에 순응하기로 했다. 그래서 황궁에 비장되어 있다는 내장의 구룡한 비도를 얻기 위해 북경으로 온 것이었다. 도중에 방방과 헤어졌다. 물론 그녀는 한사코 헤어지지 않으려 해드나 어렵게 설득시켰던 것이다. 그녀는 사천의 검철령으로 떠났다. 북경에 도착한 그는 일이 수월치 않음을 느꼈다. 비록 천추안검을 지니고 있다고 하나 자금성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이다. 어쩌면 말력재를 만남으로써 더욱 복잡한 일에 휘말려 들 것 같은 기분이 든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다. 그것은 천알부의 청구를 받는 대가로 구룡한 비도를 얻기로 한 것이었다. 무림백서 두권 제19장풍운의 자금성 밤 자금성의 경비는 삼엄하다. 말력재는 나이가 들면서 주위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자금성의 경계를 철통처럼 강화시켰다. 자금성 안팎의 정세가 그만큼 불안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는 여러 황제들과 마찬가지로 향락을 즐기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후궁 정기비에게 푹 빠져 있었다. 소화궁 그곳은 정기비가 거쳐하는 후전의 내궁으로 다른 후궁들의 거쳐와 달리 호사스러울 뿐더러 규모가 컸다. 소화궁 경비의 삼엄함은 황후의 처소를 능가할 정도였으니 그녀의 비중이 어떠한지 능히 알만한 일이었다. 스스 야행복을 입은 인형이 연기처럼 소화궁으로 날아들었다. 그는 교묘한 신법으로 소화궁의 내전으로 침투에 들어갔다. 칠보마다 매복해 있던 금궁의 의사들은 아무도 그의 침투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잠시 후 그는 창문 아래 당도했다. 그가 숨을 죽이고 숨어있는 창문 안은 호사스런 침전이었다. 네 개의 기둥은 상하로 만들어졌으며 금은보화가 촘촘히 장식되어 있는 넓은 침상 위에는 리부가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그녀는 놀랄 정도로 아름답고 고혹적인 욕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침의를 입고 있었는데 좌우에서 궁녀 두 명이 몸을 주무르고 있었다. 그녀는 지루한 듯 하품을 했다. 하안 올 때가 되었는데 그때였다. 한 가닥 음산한 음성이 들려왔다. 물론입니다. 귀비 스스 환영처럼 나타난 인형은 체애를 입은 중년인이었다. 그는 영준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다만 눈가가 푸르스름한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다. 어서 오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가 나타나자 미부는 반가이 그를 맞았다. 한편 창밖에 야행인은 내심 조소를 흘리고 있었다. 황제가 총애하는 귀비의 침소의 남자가 그것도 심야에 들어오다니. 자금성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말이 사실이었군. 과연 이 사실을 황제 폐하께서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군. 야행인은 바로 천운비였다. 그는 칠왕야와 청부계약을 맺은 뒤 동정을 살피기 위해 소화궁에 잠입한 것이었다. 침실 안에 미부는 정귀비였다. 정귀비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너희들은 이만 물러가거라. 예 두 명의 국녀가 물러갔다. 침실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정귀비는 요사스런 눈으로 중년인을 바라보았다. 귀비 황제는 요즘 어떠시오? 정귀비는 눈꼬리를 흔들었다. 호호 물론 저에게 푹 빠져있지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에 드신답니다. 모두가 그대가 가르쳐준 대법 덕분이에요. 후후 그렇소.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오. 며칠 후면 귀비의 몸은 마력적인 능력을 얻게 될 것이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말이오. 중년인은 침상으로 다가갔다. 응 정귀비는 야릇한 신음을 바라며 침위를 스스로 벗어던졌다. 천운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천안통을 익히고 있었으므로 창문의 얇은 창호지를 격하고 방안의 풍경을 은은히 투시해 볼 수가 있었다. 저럴 수가. 귀비가 불륜을 저지르다니. 이때 침전 안에서는 가히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침위를 모두 벗어 던진 정귀비의 나신은 풍만하기 그지없었다. 두 개의 적가슴은 퍼질듯이 팽팽했으며 사진은 대리석처럼 미끈했다. 그녀는 침상에 반드시 누워있었다. 체의 중년인이 그녀의 나신에 무엇인가를 바르고 있었다. 옥병에서 향류와 같은 액체를 손바닥에 쏟은 후 그것을 정귀비의 온몸에 골고루 바르고 있었다. 향류를 바르며 그는 손바닥으로 가볍게 문지르며 마찰시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연인의 몸을 애무하는 것과도 같았다. 그의 손은 원을 그리며 정귀비의 나신 구석구석을 문질렀다. 그때마다 정귀비는 온몸을 비틀며 야릇한 신음을 바랬다. 방 안에는 향류의 냄새가 자욱하게 퍼졌고 정귀비의 나신은 반들반들 윤기가 흘렀다. 후후 이제 귀비의 몸에는 욕망을 자극시키는 활라규가 골고루 베어들었소. 관계를 하면 할수록 늙은 황제는 점점 더 귀비에게서 헤어날 수 없게 될 뿐더러 결국에는 중년인의 음성이 낮아졌다. 천운비는 천이통을 시전했다. 정귀비의 음성이 귓전으로 흘러들어왔다. 그게 정말이에요. 쉿! 음성을 낮추시오. 중년인은 정귀비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정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중년인의 손이 아래로 내려가더니 그녀의 유방을 가볍게 거머쥐었다. 으응 정귀비는 쾌감을 느낀 듯 눈썹을 바르르 떨며 신음을 흘렸다. 중년인의 입가에 음탕한 미소가 흘렀다. 그는 손바닥으로 정귀비의 나신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의 손은 편편한 아랫배를 지나 삼각지역에 우거진 숲까지 한꺼번에 점령해버렸다. 오직 명조의 황제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귀비의 나신을 마음껏 볼 뿐 아니라 소중한 그녀의 신비지척까지 거침없이 만진 것이다. 천은비는 어이가 없었다. 지금 침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는 불충이요 대역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으응 정귀비의 신음이 차츰 높아졌다. 중년인의 손길이 점점 더 자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그녀의 나신 구석구석에 묘한 자극을 주고 이뒀다. 그때마다 정귀비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리를 뻗으며 허리를 들썩들썩했다. 그녀의 유방이 크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중년인은 그녀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정귀비는 하반신을 한껏 들어올렸다. 그녀의 몸이 공처럼 둥그렇게 말렸다. 그야말로 기묘한 자세가 된 것이다. 중년인은 위치를 바꾸어 그녀의 발칙계로 갔다. 그가 있는 위치에서 보면 정귀비의 음문 이헌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쉬지 않고 뭐라고 지시했다. 정귀비의 자세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한쪽 다리를 허공으로 뻗은 것이다. 몸을 비틀며 다리 하나는 허공의 하나는 뒤로 뻗어 무척이나 자극적인 자세가 되었다. 흐흑 그녀의 입에서는 뜨거운 숨이 토해져 나오고 있었다. 천운비는 천안통으로 침전 안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의아했으나 곧 깨닫게 되었다. 저것은 밀교에서 전해오는 방중술 그렇다. 정귀비는 사의한 방중술의 자세를 익히고 있었던 것이다.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일국의 황제의 귀비가 외인을 끌어들여 요사스러운 방중술을 배우고 있다니. 정귀비는 머리를 바닥에 붙인 채 둔부를 한껏 치켜든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 자세로 그녀의 둔부가 움직였다. 전후 좌우로 조금씩 움직여 대고 있었다. 중년이는 여전히 그녀의 아래쪽에 있어 그녀의 모든 것을 낱낱이 볼 수 있었다. 여인의 소중한 비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까지 상세히 볼 수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때때로 음사한 빛이 번들거렸다. 그는 자세가 틀렸을 때는 직접 손을 뻗어 교정해주곤 했다. 헛벅지를 당기고 벌리고 또는 둔부 아래 손을 넣어 올려주기까지 했다. 만일 이 광경을 만력재가 보았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천운비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그만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하아 정귀비의 입에서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전신은 향류로 인해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땅까지 흘러등 불 아래 마치 기름 속에서 갓 나온 듯했다. 그녀는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침의를 걸쳤다.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죠. 이제 곧 귀비의 세상이 올 것입니다. 중년인의 대답에 정귀비는 침상에 걸터 앉았다. 거사는요? 중년인의 눈빛이 번쩍 빛났다. 계획이 섰습니다. 어떤 건가요? 보름 후 자경궁일 경비병 수를 줄이도록 손을 써놨습니다. 그때 잠이 파여 중년인의 음성이 낮아졌다. 천운비는 천이통을 사용하여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였다. 거사 상나광을 시해하겠단 말인가 틀림없겠지요? 후후 걱정 마십시오. 대세를 판까름 짓는 일인데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도 이번 거사를 위해 특별히 고수를 파견하셨습니다. 그러니 절대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당신들만 믿겠어요? 보름 후 자시가 지나면 황태자의 자리는 보광 전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축하할 준비나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흐흐흐 호호 그렇게만 된다면 이 귀비 당신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후후 귀비 깨서 잊고 싶어도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정귀비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다. 중년인의 눈에서 요사스런 빛이 흘러나왔던 것이다. 아 정귀비는 스르르 침상으로 쓰러졌다. 중년인은 탐욕스런 눈으로 그녀의 육체를 훑어보며 음침하게 중얼거렸다. 후후 그때가 되면 너는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부에 귀속될 테니 말이다. 스스 중년인은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저 자를 놓치면 안 된다. 천운비는 중년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자금성을 넘어 날아가는 인형이 있었다. 그의 신법은 너무나 빨라 마치 한 줄기선이 그어지는 것으로 보일 정도였다. 그는 승천문을 지나더니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거대한 저택을 향해 사라졌다. 그 저택은 어연금이 위에 대장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인형이 담장을 넘은 직후 또 하나의 인형이 소리 없이 담장을 넘어갔다. 그는 바로 천운비였다. 조화동에서 익힌 농림의 절기인 야무비는 추적할 때 큰 위력을 발휘해냈다. 중년인은 그가 뒤따르는 것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저택 안의 경비는 삼엄하지 않았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금에 의해 부중을 감히 넘볼 자가 없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천운비는 중년인의 뒤를 따라 저택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방 안에는 십여 명의 인물이 있었다. 전면에 태사의의 흑이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의 가슴에는 금색의 고루가 수놓아져 있었다. 천운비는 지붕을 통해 기화를 드러내고 침투해 있었다. 천장에 엎드린 그는 미세한 구멍을 통해 방 안을 내려보고 있었다. 태사의에 앉아있는 고루인을 보는 순간 그는 가슴이 섬뜩했다. 이제 보니 황궁을 넘보는 무리들이 악마천부의 인물이었단 말인가. 고루 문양은 악마천부의 표식이었다. 특히 금색 고루 문양을 한 인물은 최고의 신분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방 안의 바닥에는 한 무장이 엎드려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어연금이 위의 대장 황태형이었다. 그 밖의 정기빈의 처소에서 떠난 중년인이 있었으며 주위에는 여덟 명의 은색 고루 문양을 한 자들이 실입하고 있었다. 차질이 없겠느냐. 금고루인의 말에 중년인은 머리를 조아렸다. 물론입니다. 정기비의 몸에 베푼 대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가 만색피교의 염천할락대법을 익힌 이상 늙은 황제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천은비는 안색이 변했다. 만색피교라면 수십 년 전 사라진 음탕하기로 이름난 사교가 아닌가. 그들이 악마천부에 소속되어 있을 줄은 몰랐구나. 악마천부는 나날이 거대해지고 있었다. 무림의 수많은 방회와 사악한 문파들이 앞을 다투어 가입했던 것이다. 천은비는 숨을 죽인 채 방안의 대화를 들었다. 그가 엿듣는 것도 모른 채 방안에서는 쉴 새 없이 대화가 오가고 이뤘다. 천은비는 그들의 대화 내용으로 많은 비밀을 알게 되었다. 첫째는 악마천부가 이미 자금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둘째로는 어영금의위가 그들의 수중에 떨어졌으며 주로 금의위를 기반으로 황국 내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셋째 악마천부의 최종 목적은 황태자를 바꾼 후 명조의 황권마저 장악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이번 거사의 뜻을 같이 할 자들은 얼마나 포섭했느냐. 금고루인의 질문에 황태영은 품속에서 책자를 꺼내 두 손으로 바쳤다. 여기 그들이 서명한 연판장이 있습니다. 흐흐. 수고했다. 금고루인이 슬쩍 손을 뻗자 책자는 마치 끈이라도 달린 듯 그의 수중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는 탁자 위에 책자를 내려놓은 후 고개를 돌렸다. 철혈부의 동정은 파악했느냐. 실입하고 있던 은색 고루인들 중 한 명이 대답했다. 그들의 조직은 철저히 점조직이었습니다. 칠황야를 중심으로 서 로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어 상세한 내막을 알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쾅. 금고루인은 주먹으로 탁자를 쳤다. 바보 같은 녀석들. 대체 얼마나 시간을 줘야 한단 말이냐. 이번이 마지막이다. 보름을 주겠다. 그때까지 놈들의 조직을 파악하지 못하면 내놈들은 모두 혈고루로 강등될 테니 그리 알아라. 은고루인들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보름 후면 모든 것이 끝난다. 거사의 성공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향후 본부는 무림에 이어 황권마저 장악하게 될 것이다. 보름이다. 그때가 되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보름이다. 보름이 들의 눈에서 기쁨의 빛이 떠올랐다. 으하하하하하. 금고루인은 앙천광소를 터뜨렸다. 북경성 외곽에 위치한 저택. 칠황야 왕부였다. 아직 날은 밝지 않았다. 동편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에 찬 공기가 흐르는 왕부의 후원에는 가을이 한창이었다. 두 사람 기울어가는 명조의 칠황야와 한 강호인이 새벽 이슬에 젖어있는 화원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칠황야는 금삼을 입고 있었다. 그의 체격은 청삼을 하고 있을 때에는 몰랐으나 왜소하고 연약해 보였다. 다만 그의 아름다운 얼굴은 새벽여 명속에서 더욱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는 금삼자락이 이슬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이나 화원을 걸었다. 천운비는 그의 곁에서 묵묵히 동행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밤 보고 들은 것들을 칠황야에게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보고가 끝나자 칠황야는 산책을 하자고 했다. 그는 줄곧 어두운 표정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다. 천운비는 그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으므로 묵묵히 그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칠황야의 입술이 열렸다. 그대가 보기에 악마 천부의 힘은 어느 정도인 것 같소. 천운비는 한숨을 쉬었다. 아무도 모르오. 다만 미증류의 힘을 지니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오. 오랫동안 무림에 나도는 전설상의 악마 직업이 그들에 의해 도래한다면 그들을 막을 힘은 현세에서 찾기 힘들 것이오. 칠황야는 줌미한 눈썹을 파르르 떨었다. 그렇다면 전 무림이 그들에게 굴복할 것이란 말이오. 왕야 그들은 무림뿐 아니라 황군까지도 넘보고 있소이다. 이 사람이 탐지한 바에 의하면 정귀비를 조종하는 것도 거사를 일으키는 주력도 바로 그들이오다. 칠황야의 안색이 더욱 어두워졌다. 왕야 소생이 청구대가로 황군보고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소이다. 그것은 전설의 구룡성궁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오다. 칠황야의 안색이 변했다. 그 럭쿤 그는 적지 아니 놀란 듯했다. 갑자기 그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물었다. 그대는 대천신문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소. 천운비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금시총은 이외다. 칠황야는 신비한 표정을 지었다. 그대는 내가 왕야이면서도 무공을 익힌 데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소. 천운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이다. 왕야의 무공은 확실히 경세적이오. 하우면 후후 나는 우연히 황궁서고에서 무공 비급을 발견한 적이 있소. 그것을 익힌 것이오. 서고에서 발견한 비급은 99권이나 되었소. 거기에는 심호박 대한 무공들이 수록되어 있었소. 나는 그 중에서 삼성 정도를 익혔을 뿐이었는데 대내 제일 고수라는 금위의 영반을 꺾은 적이 있었소. 아 천운비는 탄성을 바랬다. 99권의 무경은 천년 전 존재했던 대천신문 이남 긴 것이었소. 천운비는 기이함을 금치 못했다. 칠황야는 화원을 거닐며 계속 이야기했다. 나는 점점 무학의 흥미를 느끼게 되었소. 나중에는 시금을 전폐할 정도로 빠져들고 말았소. 더욱이 대천신문의 유래를 앓게 된 후로는 바짝 매달리게 되었소. 대천신문은 악마천부의 혈곱을 막기 위하여 천명의 기인들이 만든 비문이었던 것이오. 뇌천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악마천부에 의해 세상이 온통 암흑 속에 빠져 있었을 때 구룡의 출현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구룡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무림정기는 영원히 일어서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무림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었다. 악마천부의 가공알마 공에 눌린 백도무림계는 의지를 상실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천하를 둘러보아도 의인은 한 명도 없는 듯했다. 그러나 사실은 은밀히 백도무림의 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천명의 기인들이 악마천부를 척결하기 위한 비문을 만든 것이다. 그들은 개인의 자존심과 문파간의 의식마저 버렸다. 악마천부를 물리치기 위해 자신들이 익힌 무학을 집대성하기로 한 것이다. 악마천부를 몰아내지 않고는 개인도 문화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천인무학이 집대성되었다. 그것을 기반으로 악마직업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무학을 창안하기 시작했다. 그 결실로 탄생한 것이 바로 백권의 무경이었다. 그들의 피와 땀이 마침내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러나 천운이 따르지 않았다. 그들이 백도무학의 정화를 완성시키고 엄선된 기재들에게 전수하기도 전에 구룡이 출연했던 것이다. 구룡에 의해 악마천부는 물러가고 무림의 평화시대가 열린 것이다. 천운비는 내심 탄식했다. 안타까운 일일구나. 대천신문의 위대한 뜻이 꽃피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니 칠왕야의 설명이 계속됐다. 그들은 허탈감에 빠져버렸소. 그런데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소. 그것은 대천신문을 누가 승계하느냐는 것이었소. 천명의 기인들은 대천신문의 모든 것을 바쳤소. 그러니 누구를 지명해야 할지 곤란해진 것이오. 결국 그들은 이렇게 결정을 내렸소. 백권의 무경을 한 곳에 비장한 후 하늘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이었소. 음. 이후 무경은 우여곡절 끝에 황궁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었소. 그런데 대천신문의 기인들은 무경과는 별도로 강호의 10개의 무류를 흘려보냈소. 그들은 천년이 흐르는 동안 나름대로의 맥을 형성하게 되었소. 그러나 그들의 최종 목적은 바로 대천신문의 문주를 찾는 것이었소. 그것은 일종의 비사였다. 칠황야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그들은 독자적인 문파를 형성하지는 않았으나 은자류란 독특한 맥을 이루게 되었소. 그들은 단맥으로 전해져 왔으며 줄곧 대천신문의 후계자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 왔소. 그러나 언제인가 신물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대천신문의 맥이 끊기고 말았던 것이오. 천은비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10명의 인물. 단맥으로만 내려오며 은자류를 형성했다고. 그렇다면 십전천사가 그들이 아닐까. 천은비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모든 상황이 맞았기 때문이었다. 십전천사는 모두 무공이 강했으나 무림에 이렇다 할 문파를 만들지 않았다. 그들의 무공연언 또한 밝혀진 바가 없었다. 은자란 숨어있는 자를 말한다. 십전천사야말로 은자맥을 형성한 기인들이 아닌가. 천은비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다. 칠왕야께서는 99권의 무경을 얻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한 권은 어떻게 된 것이오. 그렇소. 내가 얻은 것은 99권 뿐이오. 나머지 한 권을 얻어 야만 비로소 대천신문의 진정한 진전을 얻을 수 있소. 칠왕야는 그를 돌아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어쨌든 그대는 황국밀고에서 구룡절기를 얻기 바라오. 나는 언젠가 대천신문을 열 생각이오. 그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그대는 황태자 암살권을 막아주시오. 성공하면 황국밀고를 열어주겠소. 알겠소이다. 천은비는 폭권한 후 몸을 돌려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칠왕야의 얼굴이 흔들렸다. 그의 눈에는 까닭모를 우수가 어려있었다. 천은비는 검철령으로 전서구를 날렸다. 자금성의 역모사권이 예상 밖으로 중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검철령의 살수들을 동원할 필요를 느낀 것이다. 전서구를 날린 지 보름만에 찾아온 것은 정인전의 몽예였다. 주인님 와 주었군 몽예 몽예는 천은비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지난 날 살중의 영수였던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사랑을 알게 된 탓일까? 비록 주종관계로 시작되었으나 그녀의 마음은 한 사나이의 여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리 가까이 오시오. 천은비는 바닥에 무릎 꿇은 몽예를 불렀다. 아 몽예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몸에서는 향기로운 체양이 풍겼다. 천은비는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감미로운 느낌이었다. 주인님을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천은비는 그녀의 뺨을 양손으로 어루만졌다. 그의 눈빛에는 진정이 담겨있었다. 몽예 앞으로는 날 운비라 부르시오. 네 몽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본래 이름은 천은비요. 우린 더 이상 주종관계가 아니오. 무슨 뜻인지 알겠소. 아 몽예는 감격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고마워요. 주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주인님하고 말하려는 순간 천은비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덮어버린 것이다. 바보 같군. 난 주인이 아니오. 천은비는 그녀의 입술에서 격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목에 매달리며 온몸으로 격정을 표현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두 사람은 뜨거운 피를 지닌 남녀였다. 거추장스러운 옷이 벗겨져 나가고 알몸이 된 두 사람은 곧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주종관계가 아닌 사랑하는 남녀 사이가 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뜨겁게 주고받았다. 나빠요. 한바탕 열풍이 지나간 후 몽예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녀는 미끈거리는 몸을 천은비의 가슴에 찰싹 붙인 채 턱 아래에서 곱게 눈을 흘렸다. 나쁘다니. 천은비가 의아하여 묻자 그녀는 손톱으로 가슴을 꼬집었다. 아야. 당신은 바람둥이에요. 대체 얼마나 많은 여인들과 알고 있는 거예요. 천은비는 시치미를 뗐다. 그게 무슨 뜻이오. 흥. 검철령으로 보는 그 야생마 같은 아가씨 말이에요. 천은비는 쓴웃음을 지었다. 방방 말인가. 그래요. 천은비는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내 생명의 은인이오. 흥. 그래서 사랑으로 보답했나요. 그건. 몽예는 갑자기 입을 벌리더니 그의 어깨를 깨물었다. 어. 그뿐이면 말도 안해요. 흥. 천은비는 흠칫했다. 또 무엇이오. 몽예는 이빨로 그의 어깨를 잘근거리며 말했다. 무화란 이름을 기억하나요. 그녀가 찾아왔어요. 아마 지금쯤 검철령에서 방방과 어울려 한창 당신의 흉을 보고 있을 거예요. 천은비는 기가 막혔다. 무화가 찾아왔단 말이오. 당신을 찾아 천하를 헤매고 다녔더군요. 소문을 듣고 검철령에 찾아왔어요. 그곳에서 당신이 오기를 영원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천은비는 쓴웃음을 지었다. 철없는 짓을 했군. 몽예는 이번에는 그의 귓밥을 깨물었다. 철없는 것은 당신이에요. 또? 뭐요? 흥. 어떻게 했기에 그 어린 검에마저 죽도록 당신을 그리워하는 거죠. 뭐? 검에가. 천은비는 깜짝 놀랐다. 아이쿠. 갑자기 골치가 짖근거렸다. 이젠 아이가 아니에요. 그녀는 원숙한 여인이에요. 천은비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맙소사. 그 아이를 만난 것은 불과 반식경 정도밖에 안 되었소. 그게 어째서 내 탓이란 말이오. 흥. 반식경이 아니라 일각이라도 사랑을 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천은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난 모르는 일이오. 글쎄 나는 의랑. 몽예는 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붙이며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그녀는 천은비의 목을 껴안았다. 천은비는 그녀의 부드러운 나신 이 자신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달콤한 느낌이었다. 몽예는 결코 질투나 하는 여자는 아니에요. 천은비는 쓴 웃음을 지었다. 몽예 나는 알아요. 당신은 도무지 말릴 수 없는 분이에요. 당신의 잘못이 아닌 줄도 알아요. 호호. 가는 곳마다 여인들이 따르는 걸 어쩌겠어요. 오죽하면 철알부죽까지 그러겠어요. 천은비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이오. 칠왕야가 어떻단 말이오. 몽예는 갑자기 깔깔 웃었다. 정말 모른단 말인가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소. 그는 호호. 조만간 알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어쩌면 의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천은비는 더욱 머리둥절해졌다. 그는 몽예의 말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몽예는 그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의랑. 저는 당신의 여자예요. 영원히.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천은비는 그녀의 부드러운 등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앞으론 이런 기회도 드물겠죠. 당신에게 많은 여인들이 있으니 내가 독차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천은비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몽예 당신은 정말 좋은 여인이오.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소. 그 말. 정말인가요? 후후 정말이고 말고. 아. 몽예의 얼굴이 붉어졌다. 천은비의 손이 등을 미끄러져 내려가 그녀의 둔부를 감싼 것이다. 그의 입술이 몽예의 입술을 덮었다. 그 사이에도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여 여인의 은밀한 곳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방 안에는 다시 열기가 일어났다. 칠황야는 화원을 거닐고 있었다. 결원이 있는 곳이었다. 별원에는 천은비가 머물고 있었다. 별원 쪽으로 걷던 그의 귓가에 야릇한 신음이 흘러들어왔다. 아. 새벽이었다. 칠황야의 걸음이 멈춰졌다. 그는 멍하니 별원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쓸쓸한 빛이 감돌았다. 신음은 간헐적으로 들려오고 있었다. 칠황야는 몸을 돌렸다. 약간은 빈약해 보이는 그의 어깨에 이슬이 내려앉아 축축히 젖어있었다. 화원을 돌아가자 가산의 바위 위에 남매로 보이는 소년소녀가 안아있는 것이 보였다. 두고봐 누나. 거명은 반드시 복수하고 말테야. 15세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다. 나이보다 훨씬 건장해 보이는 소년이었다. 아버님을 죽인 것은 악마 천부야. 난 반드시 복수할 거야. 엽검형이었다. 이젠 성숙한 여인의 티가 물씬 나는 엽검에는 망연한 표정으로 별원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아버님을 돌아가시게 한 것이 그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어. 엽검형은 문득 짓궂은 표정을 지었다. 헤헤. 누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하지만 그분이 그걸 알기나 할까. 엽검형은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상관없어. 그분이 영원히 모른다. 해도 난 오직 그분만을 생각할 거야. 엽검형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는 엽검형의 손을 잡으며 또렷이 말했다. 걱정 마 누나. 이 거명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누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할 거야. 만일 엽검형은 차갑게 말했다. 만일 그분이 누나를 슬프게 한다면 이 거명은 가만두지 않을 테야. 엽검형은 황급히 말했다. 그러면 못 써. 그분은 우리 남매의 은인이야. 칠왕야는 방향을 돌렸다. 그는 남매의 대화를 모두 들었다. 그의 기분은 더욱 암땀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천은비. 그에게는 여인들이 많구나. 모두 그를 좋아하고 있으니. 사라지는 칠왕야의 어깨는 더욱 처지고 있었다. 한편 엽검의 남매는 그동안 검철령에서 괴승우담에게 무공을 사사받았다. 남매는 본실 명문 출신이었으므로 자질이 뛰어났을 뿐 덜어 적극적으로 무공을 익히려 했다. 덕분에 짧은 시간동안이었으나 그들의 무공은 일취월장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들은 살종에서 전에 내려오는 각종 살법들을 전수받았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어린애가 아니었다. 검철령에서 북경으로 온 인원은 100명이었다. 무담과 몽예를 위시하여 십자혈각 정인전의 살수들이 주축이었다. 엽신암매는 한사코 우겨서 함께 오게 된 것이었다. 한편 방방은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다. 방방의 손에 피가 묻는 것을 원치 않았던 천은비의 특별 당부 탓이었다. 천은비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일거의 자금성 내에 뿌리 내리고 있는 악마천부의 세력을 소탕할 계획이었다. 몽예 한가지 일을 해주어야겠소. 무엇인가요? 몽예는 눈을 빛냈다. 연모에 가담한 자들의 연판장이오. 그것을 입수해 주시오. 단 조금도 흔적을 남겨선 안 돼요. 알게더요. 이것은 연명부의 모조품이오. 당신은 이것을 진짜와 바꿔치기 해야 하오. 천은비는 책자 한 권을 내밀었다. 몽예는 생긋 미소지었다. 그런 일은 그녀가 자신 있는 일이었다. 그 밖에 또 제가 할 일은 없나요? 있소. 천은비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일거에 그들을 섬멸할 생각이오. 그러기 위해서는 황공의 구조나 그 밖에 정보가 많이 필요하오. 부탁하오. 몽예는 걱정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게더요. 의랑. 오랜만이 술자리가 벌어졌다. 천은비는 술잔을 들며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우담형 오랜만이오. 정자 안에는 삼민이 마주 앉아있었다. 칠황야와 우담 천은비 등이었다. 아미타불. 속세의 번뇌를 이 한 잔술로 씻을까 하회다. 우담은 술잔을 들어 냉큼 마셨다. 칠황야는 묵묵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왕야께서도 한 잔 드십시오. 천은비는 그에게 술잔을 돌렸다. 아 나는. 칠황야는 사양하려 했으나 이미 술잔은 그에게로 와있었다. 하하. 이 나라에 칠황야 같은 분이 있는 이상 황실은 건재할 것 이외다. 천은비는 먼저 술잔을 비웠다. 칠황야는 할 수 없이 술잔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금세 붉어졌다. 나는. 술을 잘 못하오. 그의 겸연쩍은 말에 천은비는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 천하의 왕야께서 술을 못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자 어서 한 잔 더 받으시오. 천은비는 오래간만에 흥이 났다. 그는 술병을 들어 칠황야의 빈잔에 가득 따라주었다. 칠황야의 얼굴에 곤혹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술잔을 잠시 내려보더니 결심한 듯 단숨에 비워버렸다.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본래 중미학이 그지없는 얼굴이 달아오르자 마치 여인처럼 아름다웠다. 허. 왕야의 용모는 정말 아름답소이다. 전날의 송옥이 무색할 지경이오. 안 그렇소. 우담형. 우담은 닭다리를 뜯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미타불. 관음보살도 반할 정도에다. 천은비는 다시 술을 권했다. 칠황야는 귀밑까지 붉어졌으나 용기를 얻은 듯 사양하지 않고 다시 마셨다. 하하하. 좌중은 화기애애해졌다. 술기운이 오르자 의기 투합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학문과 무공 등을 논했다. 세 사람 모두 당대의 젊은 영웅들이었기에 일단 대화에 물고가 트이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몽예가 몇 번이나 정자를 다녀갔을. 나 고개를 흔들고 나갈 정도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술도 바닥나고 안주도 떨어졌다. 그들은 모두 취해 있었다. 음. 칠황야는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하하 소생이 모셔드리겠소이다. 천은비가 그의 팔을 부축했다. 칠황야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한편 천은비는 칠황야의 몸이 너무나 가냘픈 것에 놀랐으나 억지로 그를 부축했다. 괜찮소이다. 왕야 소생이 모시겠소이다. 난 괜찮. 칠황야는 거절하려 했으나 천은비가 억지로 팔을 둘러매자 할 수 없이 몸을 의지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왕부의 내전으로 들어섰다. 내전을 지키고 있던 시종들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었다. 칠황야는 손을 저었다. 너희들은 물러가거라. 천소협이 있으니. 시종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러났다. 왕부는 비록 그리 크지 않았으나 격식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다. 특히 내전의 분위기는 칠황야의 성품을 보여주듯 단아하게 꾸며져 있었다. 칠황야는 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켰다. 기왕이면. 침전으로. 미안하오. 천은비는 빙긋이 웃었다. 심려 마십시오. 하지만 한마디 해야겠소이다. 왕야는 이제부터라도 주량을 늘려야겠소이다. 천하의 왕야께서 이렇게 술이 약해서야 쓰겠소이까. 후. 천소협과 함께라면 한마리라도 마실. 거시오. 하하. 얼마든지. 그는 칠황야를 어깨에 둘러매고 침전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는 의아했다. 침전의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곳은 마치 여인의 규방과 같이 꾸며져 있었던 것이다. 침상은 내 귀퉁이가 상하로 되어 있었으며 은은한 색조의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휘장을 걷고 침상 위에 칠황야를 내려놓았다. 그가 막 일어서려는데. 잠시만. 곁에 누워주겠소. 칠황야가 눈을 가늘게 뜬 채 말했다. 천운비는 머리를 극적였다. 천한 백성이 어찌 감히 왕야와 나란히 눕는단 말이오. 후. 왕야가 별 존재겠소. 다 똑같을 뿐인데. 나도 인간이고. 나도 자유롭고 싶단 말이오. 칠황야의 혀는 반쯤 꼬부라져 있었다. 천운비는 휘죽 웃었다. 취했습니다. 왕야 하지만 원하신다면 잠시 함께 있겠소이다. 그는 칠황야의 곁에 누웠다. 칠황야는 그를 향해 돌아 누우며 말했다. 어떤 때는 차라리 강호야인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오. 내가 그런 출신이라면 그대와 함께 술도 마시고 여행도 하고. 얼마나 자유롭겠소. 칠황야의 눈빛이 몽롱해졌다. 천운비는 그의 눈을 마주 보며 물었다. 내가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시오. 그렇소. 나는 그대를 만난 후로는 황족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모르겠소. 하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왕야. 칠황야는 입술을 깨물었다. 농담이 아니오. 이곳의 역모를 막은 후에는 황궁을 떠날 생각이오. 천운비는 흠칫했다. 칠황야의 눈에 간절한 빛이 어렸다. 부탁이오. 천소협 날 데려가 줄 수 없겠소. 칠황야의 상기된 얼굴에 애원해 빛이 어렸다. 천운비는 쓴웃음을 지었다. 왕야께서는 강호생활이 얼마나 험악한 것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칠황야는 눈을 반짝였다. 알고 있소. 하지만 그대와 함께라면 그대만 싫어하지 않는다면 그대와 나란히 말을 달리며 강호의 악을 제거하는 유협이 되고 싶소. 천운비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칠황야에게서 뼈저린 고독을 읽었다. 그건 아니될 말씀이에다. 왕야는 왕야로서 할 일이 있는 법입니다. 강호는 소생처럼 거칠게 살아온 야인들이 사는 곳인즉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오. 이 몸은 칠황야의 눈가풀이 떨렸다. 갑자기 그는 얼굴을 침상에 묻었다. 그의 어깨가 들먹여지고 있었다. 천운비는 의혹을 금치 못했다. 칠황야가 너무나 약한 면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왕야 자금성의 혈풍이 일어날 날이 멀지 않았소이다. 왕야께서는 마음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그대는 칠황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젖어 있었다. 만일 이 몸이 왕야의 신분을 버린다면 날 받아주겠소. 천운비는 실소했다. 왕야는 어디까지나 왕야이십니다. 게다가 받고 안 받고가 어디 있습니까. 왕야께서 원하신다면 거친 세계지만 왕야를 수행해 드려야지요. 고맙소. 칠황야는 다시 침상에 고개를 묻었다. 천운비는 그에게 폭권한 후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귀천에 잔잔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대에게는 여인들이 무척이나 많더군. 그대는 복이 많은 사람이오. 천운비는 걸어가며 어색하게 말했다. 왕야께서 원하신다면 더욱 많은 가인들이 따를 것입니다. 가인. 후후. 과연 그럴까. 천운비는 침전을 빠져나왔다. 그는 기분이 이상해졌다. 칠황야에게서 이제까지 느낄 수 없었던 묘한 느낌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감이 잡히지가 않았다. 기분 탓이겠지. 술이 너무 과했나. 세권에 계속. 무림백서 제세권 차례. 제20장 만붕왕. 제21장 황국밀고. 제22장 칠황야의 정책. 제23장 농림의 지기. 제24장 대마성. 제25장 미일루. 제26장 암흑마전의 부활. 제27장 패배. 제28장 구룡파천안무도. 무림백서 세권 제20장 만붕왕. 자경궁. 일명 동궁이라고도 불리는 대명의 황통을 이을 황태자 상락왕이 기거하는 곳이다. 상락왕은 황후의 몸에서 태어난 정통이었으므로 그가 황통을 잇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황궁의 대신들은 물론 온천하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상락왕은 보위에 등극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본시 인품이 소탈하고 야심이 없으며 학문을 즐기는 위인이었다. 그런 성격 탓에 당금의 어지러운 정세와 자금성의 풍운에 대해서 도피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정세는 황관들과 정기비의 추종자들이 합심하여 황제의 총애를 받는 정기비의 소생인 보광을 황태자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상락왕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초연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는 오로지 자경전에 틀어박혀 책을 읽고 그를 벗삼고 잇었다. 그의 나이 38세 한창 자신의 포부를 펼칠 때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젊음의 패기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밤이다. 태자는 아직 침소에 들지 않은 듯 자경궁의 침전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간혹 태자의 말은 기침소리가 들려올 뿐주의는 적막했다. 자경궁은 황태자가 머물고 있는 곳이므로 경비가 삼엄했다. 황궁에서 황제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경비의사들이 자경궁 곳곳을 지키고 있었다. 때문에 그곳에 잠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곳으로 스며드는 한가닥 연기 같은 인형이 있었다. 슬슬슬 누구도 그 인형을 발견하지 못했다. 인형이 농림 최고의 경공은 신술인 야무비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인형은 소리 없이 상라광의 침전을 향해 날아갔다. 침전 안 주인의 성품을 대변하듯 침전은 간결하고 단아했다. 황태자는 금포를 입고 있었다. 사각형의 얼굴에 짧은 수염이 돋아 있었고 눈은 호환이었으나 전체적으로 순후한 인상이었다. 그는 머리를 풀고 편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독서에 몰두한 듯 미동도 없이 책장에만 시선을 주고 있었다. 가끔씩 책장을 넘기는 그의 모습에서는 학자의 면모가 풍기고 있었다. 이때 침전의 벽에서 한 인형이 나타났다. 천은비였다. 그는 궁등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황태자를 바라보았다. 역시 소문대로군. 그의 순후한 인상으로 미루어 고매한 인품을 느낄 수 있었다. 천은비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무인으로서는 최대한의 예를 표한 것이었다. 강호야인 천은비 3가 전학계 인사드립니다. 황태자는 뜻밖의 음성에 몸을 돌렸다. 그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천은비를 바라보았다. 단지 미미하게 감탄의 기색이 떠올랐을 뿐이었다. 그는 의연하게 책을 덮으며 말했다. 오 그대가 바로 일곱째 가 추천한 인물인가 그는 일곱째란 호칭에서 말을 얼버무렸다. 천은비는 공손히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무례하게 처소에 든 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황태자는 빙글에 웃었다. 허허 무슨 소리여 그대들 강호인들은 원래 왕법을 따르지 않고 늘 본인을 이만큼 존중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 일리여 천은비는 그의 소탈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황태자가 소심하여 황제감이 못된다 하거늘 오늘 보니 틀린 말이로구나. 그런데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천은비는 몸을 일으켜 품속에서 책자 한 권을 꺼내 두 손으로 바쳤다. 전하께서는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이게 무엇이오?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황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책을 받아 읽었다. 잠시 후 그의 안색이 처음으로 변했다. 이것이 사실이오. 틀림없습니다. 연판장에 서명한 글씨는 모두 직접 서명한 것이니 대조해 보면 알 것입니다. 그 책자는 몽예가 바꿔치기하여 빼낸 역모자들의 연판장이었다. 이럴 수가. 자금성의 중신들이 이 정도로 썩었단 말인가. 천은비는 황태자의 얼굴에 슬픈 빛이 떠오른 것을 보았다. 전하 놀라실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금성의 역모가 황궁뿐 아니라 강호의 사집단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황태자는 다시 한 차례 동요를 일으켰다. 천은비는 악마천부 즉 영세태평무국에 대한 말을 꺼냈다. 무림의 전설인 악마직업이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과 악마천부가 영세태평 무국이란 이름으로 황권까지도 넘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다. 아 어찌 그런 일이 황태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안색은 창백하게 변했다. 천은비는 숙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의 힘은 미증류입니다. 만일 지금 소탕하지 않는다면 천안은 도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천은비는 잠시 뜸을 들인 후 말했다. 그들은 역도들과 함께 내일 밤 전화를 암살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나를 말인가 황태자는 하마터면 연명부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화를 암살한 후 보광을 황태자로 내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보광이 그렇습니다. 황태자는 이내 눈길을 천정으로 돌리며 한숨 지었다. 네 이미 오래전부터 그가 야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 내만 설마하니 골육상쟁까지 불사할 줄은 몰랐군. 천은비는 탄식했다. 모든 것이 전화에 어진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이 일의 주모자는 정귀비입니다. 황태자의 안색이 변했다. 그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정귀비 폐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정귀비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녀는 황제 폐하의 총애를 얻고 온갖 부패를 저지르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악마천부로부터 악마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은비는 문득 입을 다물었다. 그는 차마 소화궁에서 본 요사스러운 광경을 얘기할 수가 없었다. 아무튼 그들은 황태자의 자리에 눈이 어두워 전화를 시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황태자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그들이 그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요. 모든 것이 내가 못난 탓이요. 나같이 나약한 사람이 황통을 잇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일이요. 천은비는 깜짝 놀랐다. 전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황통은 정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전하께서 그런 나약하신 말씀을 하신다면 대명황실을 믿고 따르는 억만 양민들을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천은비의 말에는 주넘한 꾸짖음이 깃들어 있었다. 황태자의 안색이 변했다. 전하께서는 홍무제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원을 몰아내고 한족의 땅을 되찾았는지 벌써 잊으셨단 말입니까? 홍무제와 개 국공신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조정입니다. 그것을 정녕 간신과 의우 사한 무리들에게 넘겨주시겠단 말입니까? 천은비는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진실로 황태자를 일깨우려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괴무인에 불과한 자신이 황실의 흥망에 대해 역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놀라고 있었다. 확실히 그에게는 천추장군가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도 몰랐다. 황태자의 안색이 몇 차례나 변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안색을 가다듬었다. 처음의 모습대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허허헛. 천소협이라 했던가? 그래 자네가 강호야인이라고는 하나 내게는 커다란 교훈을 주는구려. 심히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소.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렇소. 사실 나는 그동안 제왕의 도를 잇고 있었소. 아니 잊으려 했다는 것이 더 옳을 것이오. 이렇게 말하기 부끄럽소만 어지러운 세상을 도피하려는 안일한 마음 때문이었소. 전하. 허허 그대는 날 일깨워 주었소. 일곱째. 애 말에 의하면 그대를 무조건 믿으라 하더군. 황공합니다. 천은비는 고개 숙여 예를 표했다. 다시 고개를 드는 그의 눈에서 광채가 발산됐다. 이제 내일 밤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보시오. 소생은 내일 밤 역도들을 일망타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도와주실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오? 내 능력이 닿는 만큼 힘껏 도우리다. 전하께서는 연명부를 황제폐하께 보여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윤허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극분이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소생에게 맡겨주십시오. 이제 내일 이후로 자금성의 썩은 가지는 모두 잘려져 나갈 것입니다. 천은비의 눈빛이 반짝 빛났다. 그의 믿음직한 모습에 황태자는 깊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그대의 말대로라면 대명은 새롭게 일어설 것이오. 천은비는 담담히 말했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황제께서는 정기비에게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윤허를 제대로 내려주실지 걱정입니다. 황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폐하의 마음은 정기비에게 기울어져 계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폐하는 정기비를 벌하시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이렇게 증거가 뚜렷한 이상 이번 일에 연루된 자들을 엄중히 다스릴 수는 있을 것이오. 악마 천부를 황궁에서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협은 어찌할 작정이오. 천은비는 신비한 미소를 지었다. 소생에게 계책이 있습니다. 내일 밤 전하께서는 소생에게 잠시 이곳을 빌려주십시오. 그거야 어렵지 않소만. 황태자는 눈을 크게 떴다. 천은비가 몸을 빙글 돌린 것이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 아니. 천은비의 얼굴은 황태자의 얼굴이었다. 자신이 보아도 도저히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닮은 얼굴이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오. 천은비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이만하면 누가 보아도 전화로 보겠습니까. 그. 그렇소. 나 자신도 구별 못할 정도요. 정말 신기하구려. 하하. 그럼 되었습니다. 내일 밤에 이곳에 올 자객은 소생이 맛 이야기했습니다. 천은비는 낭낭하게 웃으며 의자로 가 앉았다. 그는 황태자가 읽던 책을 들어 읽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걸이 자세 표정. 모든 것이 완벽했다. 황태자는 마치 도깨비에라도 홀린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9월 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때문에 자경전은 암흑에 쌓여 한치 앞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평소에 늦게까지 켜져 있던 침전에도 불빛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늘따라 경비의사들은 고향 생각을 하는지 건물의 그늘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다. 경비의사들의 숫자도 평소보다 반 이상 줄어들어 있었다. 슬슬 한 가닥 인형이 자경전 안으로 연기처럼 침입해 들어갔다. 경비의사들은 그저 바람이 스쳤다고 느꼈을 뿐 그의 존재에 대해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다. 침전에 든 황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 들었다. 탁자 위에는 익담한 책이 놓여 있었다. 황태자는 침상에 누운 채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흑영이 소리 없이 들어왔다. 그는 야행복을 입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가슴에 금빛 고루 문양이 은은히 보였다. 그는 기척을 살피는 그 침상을 주시하다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검은 소매 속에서 흰 손이 소리 없이 뻗었다. 그 손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가운 느낌을 주는 소수였다. 악마의 흰 손 오래 전 악마지수에 대한 전설이 있었다. 악마지수는 마교의 비전으로 천명에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빨아들여 연성하는 저주의 마공이었다. 소수에 스치는 순간 상대방은 전신에 피가 말라 즉사하게 되고 만다. 스습 소수가 어둠 속에서 둥실 떠올랐다. 마치 손바닥 하나만이 존재하는 듯한 괴이한 광경이었다. 소수는 황태자의 목으로 떨어졌다. 황태자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소수가 목을 누르자 그는 사지를 거둔거렸다. 그것도 한순간 금세 몸을 뻗고 말았다. 흐흐 살수가 성공했음을 확인한 고루인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였다. 으아아아 참혹한 비명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쳤다. 그의 오른손 손목이 잘려있었다. 잘려진 손이 침상을 시뻘겋게 물들였다. 허 너는 누구냐 고루인은 잘린 손목을 움켜쥔 채 부르짖었다. 침상 위에서 황태자가 몸을 일으켰다. 그는 고루인을 바라보며 너 털웃음을 흘렸다. 허허허 감히 날 헤아려들다니 그대는 대역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른단 말인가 허 누 누구냐 고루인은 비가 뿜어져 나오는 팔목을 지혈시킬 생각도 못한 채 뒷걸음질쳤다. 후훗 내가 누구냐고 그것은 내가 더 잘 알지 않느냐 나는 이 나라의 황태자니라 황태자는 침상에서 내려와 걸어왔다. 금고루 문양을 보니 악마 천부에서 제법 신경을 쓴 세미군 하지만 그 정도로 황씨를 차지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단 말이냐 으으 고루인의 이마에 진땀이 베어나왔다. 그는 이를 악물고 황태자를 노려보았다. 어떻게든 공격을 펼칠 기회를 노려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상대에게는 빈틈이 없었다. 일견 허술한 듯 싶으면서도 반을 한 개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이다. 고루인은 일이 틀려버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선은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필살기를 펼치기로 했다. 죽어라 위잉 그는 하나밖에 없는 좌수로 장력을 날렸다. 그의 공격은 악랄했다. 상대가 맞받을 경우 동기어지날 각오를 한 것이다. 스스 문득 황태자의 모습이 흐려졌다. 그는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다. 꽝 그 바람에 벽에 구멍이 뚫렸다. 고루인은 절망을 느끼며 신형을 창문 쪽으로 날렸다. 그러나 바로 뒤에서 황태자의 담담한 음성이 울렸다. 가더라도 목숨은 남기고 가거라. 번뜩 고루인은 한 가닥 광채가 어둠을 가른다고 느꼈다. 뒷목이 선뜻했다. 그는 어리둥절했다. 아무런 느낌도 없었던 것이다.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다. 툭 어깨에서 무엇인가가 굴러떨어졌다. 그것은 그의 목이었다. 황태자는 손에 끝이 뭉툭한 검을 쥐고 있었다. 슬쩍 흔들자쩡 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의 묵환으로 변해 그의 손목이 채워졌다. 그는 목을 잃은 채 아직도 서 있는 고루인을 힐끗 보더니 몸을 한 바퀴 돌렸다. 그의 얼굴이 달라졌다. 본래의 얼굴로 돌아온 것이 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모두들 움직이고 있겠지.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나 있을 것이다. 천은비는 창밖으로 신형을 날렸다. 금은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그 밤 자금성에서는 소리 없이 역적 소탕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연금의의 부중 금은밤에 적막한 공기를 깨뜨리며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렸다. 그 비명소리는 밤새 그칠 줄을 몰랐다. 슈슈 으아하 어연금의의 부중 담장을 뛰어넘은 자들은 한결같이 영활한 신법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단 부중에 뛰어들자 먹이를 찾는 야수처럼 사방을 누볐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시체들이 쌓여갔다. 으아하 부중은 갑작스런 기습으로 혼란을 일으켰다. 북경성 내에서 그것도 천하를 울린다는 어연금의의 부중의 자객들이 대거 급습해 오리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단말마에 비명소리가 울리자 여기저기서 어연금의의가 뛰쳐나왔다. 또한 가슴에 핏빛 고루 문양을 새겨넣은 흑예인들도 눈에 띄었다. 그들은 어둠을 가르며 날아간 암전을 피할 수 없었다. 공포의 살인병기인 정인전이 마치 연인의 달콤한 혓처럼 심장 속을 파고든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헤헤헤 장난기가 넘치는 웃음소리와 함께 한 소년이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그는 바로 십자혈각에서 나온 옆거명이었다. 그는 한 혈고루인의 뒤로 접근해 갔다. 이 새끼 혈고루인은 몸을 획 돌리며 검을 휘둘렀다. 그의 눈이 부릅떠졌다. 헉 눈앞에 소년이 검 한 자루를 내밀고 있었다. 거리는 분명 일장 이상이었다. 그런데 옆거명의 검은 쭉 늘어나 그의 심장을 관통한 것이었다. 헤헤헤 옆거명은 웃음을 흘리며 검을 회수했다. 찡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석자 두치의 길이로 줄어들었다. 그는 검을 휘두르며 달려갔다. 박치는 대로 혈고루인이나 금이 위가 보일 때마다 그는 검을 불쑥불쑥 내밀었다. 그때마다 검은 상대의 목이나 심장에 구멍을 뚫었다. 옆거명의 활약도 눈부셨다. 그녀의 소매 속에서는 정인전이 발사되었다. 슈슈슈 크아 부중에서 한창 살륙이 감행되고 있을 때 자금성 깊은 곳에서는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황제가 어리석으면 간신들이 활개를 치는 법이다. 매관 매작을 하게 되면 탐관오리가 들끓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 부중 궁궐 깊은 곳에는 궁녀들이 살고 있다. 궁녀들은 황제가 아닌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궁녀는 황제의 여인이니 어떤 사내와도 짝을 이룰 수 없는 법이다. 그런데 그 율법이 깨진 지 이미 오래다. 흥 어서 궁녀는 교태로운 신음소리를 내며 엉덩이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뽀얀 종아리가 허공에 춤을 추다가 벌거벗은 사내의 허리를 힘껏 조이고 있었다. 흐흑 쾌락이 절정에 이른 듯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오순가량의 사내는 침을 흘렸다. 그는 지금 황제만이 드나들 수 있는 궁녀의 깊은 비문에서 활락에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가 막 최후의 연락을 맛보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등이 화끈했다. 그는 눈을 부릅떠다. 끄흑 그의 목에서 괴상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궁녀는 영문도 모르고 숨 넘어가는 교성을 바랬다. 사내의 몸이 한껏 경직되었던 것이다. 파아 사내의 등에서 분수같은 선열이 솟구쳐 올랐다. 깨아 궁녀는 얼굴에 뜨끈한 액체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비명을 질렀다. 사내의 몸이 축 늘어지고 있었다. 궁녀는 기절할 듯 놀라 사내를 밀치고 일어섰다. 사내의 등에 한 자루의 비수가 깊숙이 꽃혀있는 것이 보였다. 아아 아아 궁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찢어져라 비명을 질렀다. 죽음의 밤이었다. 자금성 곳곳에서 살인이 일어났다. 살인 대상은 다양했다. 대신이 있는가 하면 황관이 있었고 장군도 있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날아온 비수의 어둠을 끊고 떨어진 검에 어디에선가 쏘아진 화살에 맞아 이승을 하직했다.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모두 부패된 관리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길고 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왔다. 여명과 함께 황성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은 끝이 나 있었다. 10월 초하루 날이 밝자 자금성은 발칵 뒤집혔다. 엄청난 충격이 자금성을 뒤흔들었다. 지난 밤에 사라진 인물들은 하나같이 쟁쟁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영모에 가담한 중신 황관 시위들이었다. 정귀비를 중심으로 황태자를 해치고 보강을 위해 올려 영화를 추구하려던 자들이었다. 그들의 죽음은 비밀에 붙여졌다. 말력제는 그 일에 대해 일체 함구하도록 명을 내렸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자금성은 아무 이상이 없는 듯했다. 중신들은 전날과 다름없이 입궁했으며 평소대로 진무를 보았다. 국경의 혈야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소화공 흑흑 정귀비가 침상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다. 황제의 총의로 장차 황후가 되어보려던 그녀의 야심은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매일같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중심과 황관들의 발길도 뚝 끊어졌다. 많이 오려 해도 그들은 황천으로 갔으니 올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흐흐흑 정귀비는 머지않아 자신에게도 화가 닥칠 것이라 생각했다. 아무리 자신을 총애하는 말력제라 해도 이번 일만은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낱 물거품으로 쓰러져 버린 그녀의 욕망은 초라한 눈물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일개 국녀에서 이략 황제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되었던 시절이 그녀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이제 이 몸의 영화도 끝장이구나.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침상으로 다가갔다. 베개 밑에서 작은 목합을 꺼낸 그녀는 뚜껑을 열었다. 그 속에는 비수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언젠가 쓰일 날이 있을지 몰라서 몰래 간직하고 있던 비수의 날에는 남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비수를 움켜쥐었다. 이젠 모두 끝났어. 그녀는 손에 힘을 주었다. 심장에 갖다 대고 살짝 누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비수에는 극독이 발려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려왔다. 그것은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귀비 그녀는 온몸에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빙글 돌아서면서 탑이 무너지듯 주저앉고 말았다. 헤아 흐흐흑 그녀는 오열을 터뜨렸다. 쨍 그녀의 손에서 독디가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헤아 다시는 부를 수 없는 호칭 그 말은 그녀의 입속에서 맴돌았다. 말력제는 그런 정귀비를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늙은 황제의 가슴에 격동이 일어났다. 황제의 자리란 화려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비정함과 뼈저린 고독을 함께 해야 하는 자리다. 그동안 그의 고독을 열정으로 풀어주었던 여인이 바로 정귀비였다. 말력제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것은 황제와 후궁이라는 형식적인 관계 이상이었다. 오래 전부터 그는 정귀비가 야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묵인하고 있었다. 이번 일에 굳이 함구령을 내린 이유도 바로 정귀비 때문이었다. 황제는 어수를 뻗어 정귀비를 부축했다. 찌찌 그만 눈물을 거두어라. 말력제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순간 정귀비는 그의 넓은 품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흐흑 폐하 말력제는 정귀비의 허리를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간밤에는 바람이 몹시 불었던 것 같소. 이제 바람이 그치고 날도 밝았으니 귀비도 그만 눈물을 거두시오. 건강에 유념해야 하지 않소. 허허 기후가 조석으로 바뀌는 계절이오. 정귀비는 감동으로 전신을 떨었다. 그녀는 황제의 애정이 조금도 변치 않았음을 느꼈다. 며칠 후 뱃놀이를 합시다. 허허 귀비의 춤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려. 아아 정귀비는 뼈저리게 후회했다. 말력제는 이미 자신을 용서한 것이었다. 그의 말은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겠다는 뜻이 아닌가. 폐하 이 몹쓸 계집을 죽여주옵소서. 폐하의 성은을 입은 몸이 감히 흐흐흐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허허 이 무슨 망언인가. 짐이 그대를 죽이다니. 어찌 그런 흉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폐하 허허 귀비 밖을 좀 보시오. 오늘은 날이 쾌청할 것 같지 않소. 오랜만에 귀비와 단둘이 산책을 할까 하는데 따라오겠소. 폐하 정귀비는 말력제의 깊은 애정에 그만 감누를 흘리고 말았다. 아아 폐하 말력제가 진무를 보는 곳이다. 말력제는 복잡한 정사를 직접 다루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무는 중신들에게 맡기고 있었다. 그를 틈타 황관이 득세하고 중신이 월권을 하는 일이 비일비제의 누나 말력제는 황제로서보다는 개인적인 낙을 더 중시하는 편이었다. 대전 안은 조용했다. 기둥은 금박이 되어 있었고 웅대함과 화려함이 극치를 이루고 있다. 자금성의 모든 건축물은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말력 24년의 자금성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났다. 그로 인해 곤영궁 건청궁이 불타버렸고 다시 이듬해에는 중화전 권극전과 함께 대전마저 타버렸다. 말력제는 타버린 주요한 정각과 궁전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증축하거나 복구했으므로 지금의 대전은 그 화려함이 당년의 건축물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황제의 용상은 온갖 주옥으로 휘황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말력제는 용상에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네 명의 궁녀가 그의 좌우에 앉아 어신을 주무르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항상 궁녀가 들끓었다. 그것 또한 대명이 깊은 병을 앓고 있는 이유 중 하나였다. 당대제일의 명제상인 장거정 이축은 이후 그에게 제왕학을 배웠던 말력제는 만년에 이르면서 향나게 빠져버린 것이다. 그래도 그는 제왕이었다. 그의 눈은 대전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닥에 엎드려 예를 표하는 청년을 바라보는 그의 용안은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103 청년이었다. 바로 천은비였는데 그의 곁에는 칠황야가 자리하고 있었다. 천은비는 절을 한 후 몸을 일으켜 폭권질의했다. 강호의 천민 천은비 폐하를 배웁니다. 신하의 예를 표하되 결코 비굴해 보이지 않았다. 말력제는 제왕의 눈을 들어 그를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흠 천은비라고 과연 영거리로다. 상낙의 말이 틀림없구나. 천은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네 덕분에 황궁에 불던 미친 바람이 머졌네. 소생은 그저 할 일을 다했을 뿐입니다. 말력제는 기이한 표정을 지었다. 그대를 보니 한 무장의 얼굴이 떠오르는군. 지금 보니 무척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군. 천은비는 흠칫했다. 말력제는 눈을 반쯤 감으며 말했다. 그는 젊은 나이의 변경에 출정하게 되었지.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어. 그런데 오랑태와 싸우던 도중 유감스럽게도 전사하고 말았다네. 명조에서 가장 훌륭한 무가 출신이었는데. 천은비는 심금이 떨리는 것을 금치 못했다. 이때 칠왕야가 물었다. 태하 그분의 가문을 기억하십니까? 허허 물론이지. 천추장군가를 내 어찌 모르겠느냐. 비록 지금은 문중이 문을 닫았으나 그가 짐의 곁에 있다면 발을 뻗고 자기 것만 아쉬운 일이었지. 말력제는 유심히 천은비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은 천무진이었지. 보면 볼수록 자네와 꼭 닮았군. 참 자네도 천시인데. 말력제의 눈이 빛났다. 칠왕야도 의혹이 담긴 눈으로 천은비를 바라보았다. 천은비는 갈등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미루어 자신은 분명 천추장군가의 마지막 후회였다. 그러나 그는 가문에 무심했던 황실에 대해 그다지 좋은 감정이 없었다. 말력제는 기대어린 음성으로 물었다. 천은비 그대의 가문에 대해 말해주겠느냐. 천은비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음을 느끼고 품속에서 보검을 꺼냈다. 보검을 본 순간 말력제는 격동을 일으키며 부르짖었다. 5. 천추황검 그렇다면 그대는 틀림없는 천추장군가의 후회이겠군. 천은비는 담담한 음성으로 말했다. 소생의 조부는 천무진 부친은 천무욱입니다. 지난 날의 천추장군가가 저의 가문입니다. 하지만 소생은 지금 강호야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오 이럴 수가. 천추장군가의 후회가 살아있었다니. 이런 경화할 일이 있는가. 짐 천무진을 다시 본들 이렇게 기쁘진 않을 것이네. 자네는 그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이제야 나타났는가. 말력제는 너무나 깊은 나머지 벌떡 일어서더니 아래로 걸어 내려왔다. 이리. 이리 가까이 오게. 황제의 음성은 흥분으로 가벼운 떨림을 보이기까지 했다. 천은비는 잠시 망설였으나 곧 다가갔다. 말력제는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오.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니 천무진은 북방을 진압했고 그로 인해 희생되었다네. 황실이 지금까지 보존된 것도 그의 덕택이라 할 수 있다네. 그의 후회가 살아있었다니 정령 황실의 축복이로다. 노 황제는 격동하고 있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칠황야의 눈도 흥분으로 인해 격련하고 있었다. 정작 천은비는 담담하기만 했다. 태아 소생은 단지 강호인일 뿐입니다. 허허허. 아니 그게 무슨 말인고. 이제서야 천추장군과의 후손을 만났거늘 다시 그대를 야인으로 보낸다는 것은 황실의 큰 죄를 짓는 것인즉 이제부터라도 그대를 짐에 곁에 둘 것이네. 향후 천추장군부를 증축하고 그대에게 황실을 맡기겠네. 천은비는 완강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소생은 그런 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황국밀고에 한가지 볼일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면 다시 강호로 떠나야 합니다. 말력제는 껄껄 웃었다. 그 무슨 소리인가. 천추한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요구할 수가 있네. 자네가 원한다면 황국밀고는 물론이고 제후나 왕으로 봉할 수도 있네. 천은비는 무릎을 꿇었다. 용서하십시오 폐하. 소생은 오직 강호야인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에 말력제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정령 짐을 뿌리치겠단 말인가. 천은비는 황급히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폐하 소생은 다만 강호인의 생활이 몸에 익어 있어 그쪽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폐하나 황실의 감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발 소생의 뜻을 받아주십시오. 말력제는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어허 섭섭한 지고 짐의 뜻을 그리도 몰라준단 말인가. 죄송할 따름입니다. 허헛. 말력제는 맥이 빠지는 듯 몸을 축 늘어뜨려 용상에 묻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어안을 빛내며 말했다. 자네의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자네에게 봉책을 하나 주고 싶은데 이것마저 거절하면 안 되네. 그것은 천은비는 사양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말력제의 얼굴에 은은한 노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것마저 거절하면 짐은 화를 내겠네. 허터 설마 짐의 작은 성의까지도 짓밟지는 않으리라 믿네. 천은비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말력제는 기억을 더듬는 듯 어안을 굴리며 말했다. 개국 당시의 일이네. 홍무제께서는 강호야인들과 무인들을 기용하여 그 힘으로 대명제국을 세우셨네. 자네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의 숨은 큰 힘이 암중으로 선왕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네. 당시 선왕께서 대의를 품고 천하를 주유하셨을 때 강호의 한 신비기인을 사귀어 도움을 입은 적이 있었네. 또한 그를 통해 무인들과 교분을 맺게 되었다네. 천은비는 황제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선왕께서는 그 신비기인에게 만붕왕이란 위를 내리시고 그로 하여금 강호인들을 다스리게 하였네. 만붕왕은 곧 무림왕을 의미하는 것이었네. 무림왕 천은비는 처음 듣는 비사의 흥미를 느꼈다. 뿐만 아니라 칠왕야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짐은 그대를 만붕왕으로 봉하려 하네. 천은비는 안색이 변했다. 어찌 감히 만력제는 손을 저었다. 더 이상 말하지 말게나 헛헛 황명마저 거역하지는 않겠지. 태하 천은비는 당황을 금치 못했다. 만력제는 궁녀들을 향해 명을 내렸다. 가서 승천황검을 가져오너라. 예 두 명의 궁녀가 후전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궁녀들은 은빛 쟁반의 한 자루에 보검을 받쳐들고 와 만력제에게 받쳤다. 검집은 교룡피로 된 것이었고 손잡이는 만년서각을 깎아 만든 것이었다. 길이는 두 자, 반 비교적 짧았으나 전체적으로 고색이 창 연하여 희세의 보검임을 알 수 있었다. 승천황검은 천추황검과 더불어 이대황검으로 불리는 선왕의 유물이네. 앞으로 이 승천황검을 만붕왕의 신표로 삼을 것이며 만력제의 눈에 형형한 빛이 어렸다. 72만 금군을 지휘할 수 있는 태사령의 직군과 황국밀 천이사 천명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네. 72만 금군과 황실고수들로 알려진 황국밀 천이사를 지휘할 수 있다니 그야말로 대명의 병권을 장악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아닌가. 천은비는 심금이 떨렸다. 이리 가까이 오게. 만력제는 위엄 어린 음성으로 말했다. 그는 승천황검을 건네었다. 자네를 만붕왕의 봉하노라. 천은비는 도저히 거역할 수 없음을 느꼈다. 만붕왕. 일명 무림왕. 내가 무림의 왕이라고.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잠시 후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승천황검을 받들었다. 헛헛. 오늘은 짐의 생애 최고로 기쁜 날이도다. 이제야 천무진 장군에게 그리고 천추장군가의 진 빚을 갚은 기분이네. 노황제 만력제의 웃음. 그것은 제왕의 웃음이었다. 그리고 이순. 가는 중원 무림사의 새 장을 여는 순간이기도 했다. 무림백서 세권 제21장 황국밀고. 자금성의 구중심처에 인공가산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내전의 경치를 운치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가산이었으나 기실 그곳에는 엄청난 보물이 비장되어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황국밀고가 있는 곳이었다. 수백 년 동안 역대 황제 외에는 누구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황공제일지였다. 황국밀고는 황제의 윤허 없이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곳으로 이곳에는 갖가지 보물은 물론 실전된 무궁비급들도 간직되어 있었다. 때문에 황국밀고의 주위에는 대내 고수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선다. 그들은 황실의 비전무학을 익힌 고수들로 강호해 기인들조차 두려워하는 무서운 고수들이었다. 그들이 빤히 지켜보는 가운데 황국밀고로 접근하는 두 인형이 잊었다. 칠황야와 천은비였다. 생각대로 경비가 삼엄하군. 천은비는 곳곳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대내 고수들의 눈빛을 느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가산 아래의 성문 앞에 당부했다. 성문의 좌우에는 두 마리의 석사자가 마주보고 있고 전면에는 두 마리의 황룡이 교차하는 부조가 조각되어 있었다. 천은비가 탄성을 바랬다. 참으로 훌륭하오. 이곳을 축조하는 대만도 엄청난 공이 들었을 것이오. 칠황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오. 이곳은 사실 황실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소. 때문에 이곳에는 기관과 매복이 중첩되어 있어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죽음만이 있을 뿐이오. 칠황야는 좌우의 석사자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입구부터 죽음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잘못 건드리면 무수한 독전과 독수가 쏟아지지요. 흠. 천은비는 신음을 흘렸다. 치밀한 안베로군. 오직 역대 황제들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지요. 천은비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칠황야께서는 어떡해. 칠황야는 미안해 신비한 미소를 떠올렸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황의 총애를 받아 특별히 구경할 수 있었지요. 아. 천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칠황야의 수려한 눈동자가 천은비의 얼굴에 머물렀다. 어딘가 모르게 의미가 담긴 눈길이었다. 칠황야는 성문 앞으로 다가섰다. 금방이라도 비상할 듯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는 쌍룡의 눈에는 주먹만한 야명죽과 박혀있었다. 칠황야는 남자의 손이라기에는 지나치게 고운 손을 뻗어 용안을 눌렀다. 이어 가슴에 걸고 있는 옥패로 용의 꼬리 부분의 비늘이 빠진 곳에 맞추었다. 구르르릉. 성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성문은 다시 굳게 닫혀버렸다. 두 사람은 한마장에 달하는 석전에 당도했다. 그곳은 호화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바닥에는 홍황 청흑백 다섯 가지 색의 대리석이 깔려 있었으며 석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은 온통 황금으로 만들어져 잇었다. 천장에는 명장의 조각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으며 야명주의 불빛을 받아 신비한 광의를 바라고 있었다. 이곳만 해도 천하의 황금을 반은 동원해야 축조할 수 있겠구나. 천운비는 석전의 화려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칠황야는 황국밀고에 대해 설명했다. 이곳은 건국 초기에 만들어졌지만 아는 사람이 몇되지 않지요. 사실 명조의 종사가 유지되는 원동력인 셈이지요. 황국밀고는 크게 3대 광장과 72개의 소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거기에 7개의 인공가상과 5개의 인공호수가 설치되어 있었다. 가히 지하궁전을 방불케하는 엄청난 규모인 것이다. 게다가 이곳에는 천하에 없는 것이 없었다. 갖가지 진귀하고 희귀한 기진이보는 물론 이후 불로장생의 희귀영약 천하의 서책이란 서책은 총망나하여 비장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름조차 잊혀진 전설의 상고기병을 비롯하여 역대의 무공비급들이 산재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사대비고에 나뉘어져 있소. 사대비고 황금천고, 천약비고, 천병신고, 천장서고 등 네 종류의 보물들을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곳이지요. 음 천웅비는 연신 신음을 바랬다. 사대비고야말로 황국밀고의 꽃이라 할 수 있소. 황제께서 가장 아끼는 곳이기도 하지요. 칠황야는 빙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 부왕께서는 특별히 천대엽게 사대비고를 열 수 있게 윤화하시고 그 곳으로부터 한 가지씩의 기고를 취할 수 있도록 하셨소. 천웅비는 겸손하게 말했다. 황공할 따름입니다. 그들은 통로를 걷고 있었다. 통로는 열 걸음을 갈 때마다 갈림길 이나와 도저히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칠황야의 인도로 어렵지 않게 전진할 수 있었다. 칠황야는 문득 천웅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참 왜 내게 말하지 않았소. 무엇을 말이오. 천대협이 천추장군가의 후손이라는 사실 말이오. 천웅비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소이다. 실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소. 칠황야에게 청구를 제시했던 것도 신분이 알려지기 마련인 천추왕검을 사용하지 않기 위함이었소. 그랬었군. 칠황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협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소. 황궁에 있는 대신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 하는데 어찌하여? 후흑 권세와 욕망의 눈이 어둡게 되면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법이오. 그럼 대협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없단 말이오. 글쎄. 내게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잠재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소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오. 천은비를 바라보는 칠황야의 눈빛이 그윽해졌다. 반면 그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이곳을 곧 떠나겠구나. 그는 정색을 하고 물었다. 대협은 황궁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천은빈은 그를 힐끗 바라보았다. 개인적인 감정을 묻는 것이오. 그렇소. 한때는 가문의 과거지사로 인해 울분을 느낀 적이 있소이다. 실은 폐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황궁에 대해서 그리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지 않았소. 그런데 폐하를 뵙고부터는 생각이 달라졌소이다. 칠황야의 얼굴에 안도에 빛이 떠올랐다. 실은 나도 부왕께서 대협을 만붕왕의 봉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잘된 일리오. 하하. 내게는 과한 칭호에다. 아니오 지나친 겸손은 실례여. 천대협.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하나의 대전에 당도했다. 그곳에는 편액이 하나 걸려있었다. 황금천고. 황궁밀고의 사대비고 중 하나였다. 대전 앞에서 천운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음 이렇게 거대한 문이 있다니. 대전의 문은 폭이 3장에 높이가 5장이 넘었다. 그것도 전체가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난문만 해도 이럴진데 비고의 내부는 어떻겠는가. 칠황야는 황금의 문 오른쪽에 있는 검은 구슬을 눌렀다. 구구궁. 문이 열림과 동시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휘황한 보광이 쏟아져 나왔다. 칠황야에 담담한 음성이 들렸다. 이곳이 사대비고의 첫 번째인 황금천고요. 두 사람은 보고 안으로 들어섰다. 천운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보고 안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단 하나만으로도 일개 성과 맞바꿀 수 있다는 칠체묘한석을 비롯하여 호박유리 산호 청나옥 등.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귀한 보화들이 지천으로 널려있었다. 천운비는 동요댐 없이 대전을 한 차례 둘러보았다. 그런 그의 모습에 칠황야는 눈길을 떼지 못했다. 보화를 보고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니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구나. 기이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쓸고 지나갔다. 그는 점점 더 천운비의 매력에 빠져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헛기침을 한 후 말했다. 대협은 이곳에서 한 가지를 취할 수 있소. 아무 것이나 말이오. 그렇소. 천운비는 보화를 둘러보았다. 하나같이 진귀한 것들이었으나 그가 눈길을 멈춘 것은 하나의 꽃이었다. 그것은 매화 형상이었는데 빛위로 만든 정교한 조각품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꽃을 집어들었다. 순간 서늘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왔다. 칠황야는 의외인 듯 물었다. 꽃을 좋아하시오. 천운비는 빙긋이 웃었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소. 후후 그래서 여인들이 대협을 그토록 따르는구려. 칠황야의 표정이 묘해지고 있었다. 그는 그윽한 눈으로 천운비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떤 여인에게 그 꽃을 줄 셈이오. 천운비는 담담히 말했다.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소이다. 워낙 여인이 많기 때문이오. 아니면 꽃을 받칠 만한 여인이 없기 때문이오. 아무튼 누군지 몰라도 꽃을 받을 여인이 부럽소이다. 칠황야의 아름다운 얼굴에 보일 듯 말 듯 홍조가 피어났다. 천운비는 꽃을 품속에 갈무리했다. 그가 아무 생각 없이 취한 꽃은 불사화란 것이었다. 불사화에는 신비한 묘용이 있었는데 간직하게 되면 영원히 청춘을 간직할 수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천운비는 물론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만 마음이 끌려 취했을 뿐이었다. 따라오시오. 대협. 칠황야가 앞장서 다른 통로로 향했다. 두 사람이 보고를 빠져나가자 문은 저절로 닫혔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천약비구였다. 그곳의 문은 자단목으로 되어 있었다. 가까이 가기도 전에 단아 한향기가 정신을 상쾌하게 했다. 이번에는 목문이군. 칠황야가 구슬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섰다. 의외로 천약비구는 약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방 반마장 정도 되는 공간에 온갖 약초가 재배되고 있었다. 희귀한 약초에서 내뿜는 향기가 정신을 맑게 해주고 있었다. 약전을 둘러본 천운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의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바가 있었으므로 약초를 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약전에 재배되고 있는 약초들 그 밖에 수백 개의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약초는 하나같이 진귀한 영약들이었던 것이다. 만년석균, 천년설련실, 구지선엽초, 만년삼황, 인형동자산 등 값을 따질 수 없는 기사회생의 영약들인 것이다. 그 뿐이 아니었다. 한쪽에는 실험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수천 개의 약병이 진열되어 있었다. 공청석유를 비롯하여 만년학정열 적양신단 태일보정단 등 약병에 적혀있는 이름은 가히 전설의 영약들이었다. 아무 것이나 하나 취하시오 대협 칠황야의 말에 천은비는 작은 자기병을 하나 집어들었다. 자기병의 표면에는 소림대환단 이란 글이 적혀있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대환단은 소림사 내에서도 오직 세 개밖에 없다는 희세의 영약이었다. 그런데 그가 집어든 자기병 속에는 무려 다섯 개나 들어있었다. 천은비는 자기병을 갈무리했다. 칠황야는 다시 다른 곳으로 향했다. 잠시 후 그들이 도착한 곳은 목강석으로 된 성문이 있는 곳이었다. 이곳엔 천하에 없는 병기가 없지요. 천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곳이 천병신고겠군. 과연 그러했다. 천병신고로 들어서자 좌우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병기가 늘 얻어있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장기가 걸려있었다. 검도 륜 부창 조 구 공간. 그야말로 없는 병기가 없을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병장기는 평범한 것이 없었다. 모두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보검이나 명기들이었다. 전설적인 신장 구야자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는 사대신껌은 물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병기들이 빠짐없이 진열되어 있었다. 천은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병기가를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병기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오. 무공에 진력하지 않고 병장기의 힘에 의지한다면 상승의 무도에 이를 수 없는 법이오다. 칠왕야의 얼굴에 탄복에 빛이 어렸다. 천대협은 과연 타고난 무의 귀재시오. 감히 범부가 따를 수 없는 진리오. 그는 부신듯이 천은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부황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오만 천은비는 빙긋 웃었다. 그럼 그는 역시 손을 뻗어 가까이 있는 피리 하나를 집어들었다. 전체가 검은 빛을 띈 목적으로 별특이한 점이 없어 보이는 것이었다. 천은비는 목적을 살펴보더니 입으로 가져갔다가 무슨 생각에선지 옆구리에 꽂아버렸다. 칠왕야의 눈빛이 반짝 빛났다. 대협은 음류를 좋아하시오. 천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칠왕야는 더 묻지 않았다. 천은비가 취한 목적은 겉보기에는 평범하게 생긴 피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설 속에 사라졌던 음문의 지보였다. 두 사람은 이제 마지막 보고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천장서구였다. 엄청난 서가가 눈 닿는 곳까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서가에는 고서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천은비는 눈을 크게 떴다. 이제까지의 보고에서 그는 조금도 놀란 표정을 짓지 않았으나 수많은 책을 보고는 안색이 미미하게 변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180만 권의 장서가 비장되어 있소이다. 칠왕야의 낭낭한 음성이 들렸다. 천은비의 눈은 서가를 훑어보고 있었다. 고금을 통틀어 거의 모든 서책들이 갖추어져 있는 셈이오. 아마 책의 제목만 훑어보는 데만도 족히 수년은 걸릴 것이오. 정말 놀랍소.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천은비는 처음으로 탄성을 바랬다. 그리 놀랄만한 일은 못되요. 아직 모든 책들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이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지만 음 대단하구려. 분류가 끝난 것은 학문을 담은 만경로 무공비급들을 모아놓은 무경로 잡학에 관련한 서적을 모은 잡경로 의학서책을 모은 의경로 등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서가 사이를 걸었다. 벌써 수십 개의 서가를 지나쳤으나 서가의 끝은 보이지도 않았다. 칠왕야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다. 그 밖에도 실전된 무림의 비급들을 모아놓은 천은비는 그의 말을 끊었다. 칠왕야 소생이 원하는 것은 무공비급이 아니오. 그럼 소생이 얻고자 하는 것은 내 장의 족자입니다. 족자 칠왕야는 아 한은 표정을 지었다. 족자라면 그는 더 묻지 않고 우측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곳에는 또 하나의 서고가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책이 없었다. 대신 사방 벽과 천장에 이르기까지 온통 고서화들이 메워져 있었다. 인물화를 비롯하여 산수와 서화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었다. 당대의 화성으로 불리던 염립덕 이사훈 오도현을 비롯하여 송대의 연훈산수로 유명한 미패 미우인 부자의 그림이 있는가 하면 왕이지 유공권 안진경 등의 명필가의 진품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천운비는 말로만 듣던 작품들을 접하자 절로 입이 벌어졌다. 잠시 후 그는 난감한 기색을 떠올렸다. 그런데 이 속에서 내 장의 족자를 어떻게 찾아낸단 말인가. 서고의 방대한 분량으로 미루어 볼 때 살펴보는 대만도 족히 1년은 걸릴 듯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야말로 바다에 빠진 바늘을 찾는 격이로군. 칠왕야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운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눈빛을 반짝이며 한쪽으로 걸어갔다. 천운비는 그의 뒤를 따랐다. 서고 한쪽 구석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녹슨 철괴 하나가 방치되어 있었다. 이것은 홍치재께서 친히 이곳을 정리하시다. 손수 모아 놓은 서화를 보관한 것이오. 혹시 천대협께서 찾는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시오. 효종 홍치재. 그는 홍무제 영락제 선종과 더불어 사대명군이라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그는 성정이 곱고 청렴했으며 특히 학문과 예술을 사랑했던 형군으로 그가 서화에 관심을 가졌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천운비는 기대에 찬 눈으로 철괴를 바라보다 뚜껑을 열었다. 철괴 안에는 고색창연한 서화들이 들어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일세에 보기 힘든 명품들이었다. 음. 천운비는 그 중 족자 형태로 된 서화를 분류해냈다. 족자만 해도 모두 백여 점이나 되었다. 그는 족자들을 일일이 살펴보았다. 칠황야도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그가 하는 양을 집어왔다. 천운비는 족자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원하는 족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족자는 몇 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지켜보던 칠황야의 얼굴에 실망해 빛이 어렸다. 찾았어. 천운비는 격동의 외침을 바랬다. 칠황야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천운비가 들고 있는 족자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철괴의 맨 밑바닥에 있었다. 네 개의 족자가 따로이 보관된 것이었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네 족자는 다만 그림의 내용이 모두 틀렸다. 칠황야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천대협 축하하오. 하하. 모두가 왕야의 덕분입니다. 아니오. 기본은 그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빙글에 웃었다. 웃을 때 칠황야의 가지 러난 치아가 유난히 하얗게 빛났다. 칠황야는 황국밀고를 남김없이 안내하며 구경시켜주었다. 천운비는 넉 장의 구룡한 비도를 얻었으므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따라서 칠황야를 따라 느긋한 마음으로 밀고 안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황국밀고는 실로 엄청난 규모였다. 또한 정교한 건축물이기도 했다. 바닥에는 태극, 음양, 사상, 팔괴 등의 변화를 함축시킨 도형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중앙의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잘못 밟으면 죽음의 기관이 작동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통로의 벽면에는 정교한 조각들이 양각되어 있었다. 그 조각들은 역대 황조의 역사를 표현한 것이었다. 천운비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들은 또 다른 석전에 당도했다. 그곳은 다른 곳과 달리 야릇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먼저 문부터가 틀렸다. 문은 은은한 다몽색이었는데 무슨 재질로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으나 기이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곧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석전 안에는 실로 기괴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사방 벽과 기둥 심지어는 바닥과 천장까지 온통 해괴하기 이를 데 없는 춘화도 가 있었다. 마치 실체를 보듯 정교하게 새겨진 남녀의 나신상들이 금방이라도 꿈틀거릴 듯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석전 안에는 기이한 홍무가 흐르고 있었다. 한쪽 서가에는 방중술에 관한 책들이 꽂혀 있었으나 한가운데 논 여인은 탁자 위에는 낯뜨거운 도구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남근의 모양을 한 온묘석 여성의 성기를 본따 만들어진 이상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맞은편 벽에는 두 다리를 허공으로 뻗고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는 여인상이 그려져 있었다. 칠왕야의 안색이 변했다. 자, 잘못 들어왔소. 그는 왠지 허둥댔다. 천운비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석전을 빠져나왔다. 천운비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황실의 자손이 번창하는 이유를 알겠소이다. 칠왕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물론 목덜밑까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천운비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으나 개의치 않았다. 칠왕야는 다른 석전으로 걸음을 옮겼다. 얼마 후 그들은 또 다른 석전에 당도했다. 그곳에는 골동품들이 가득 비치되어 있었다. 각종 신상을 비롯하여 도자기 희귀한 물품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어릴 적에 나는 호기심으로 이곳에 들어온 적이 있었소. 칠왕야는 비로소 안색을 회복하고 말했다. 이곳에서 한 가지 기연을 얻었지요. 천운비는 칠왕야가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청동신장이었다. 얼굴은 부처의 형상인데 장군의 갑주를 입고 있었다. 한 손에는 검을 치켜들고 있었으며 다른 손에는 우담화를 쥐고 있는 모습이었다. 발 밑에는 아수라와 악귀들이 밟힌 채 신음하고 있었다. 칠왕야의 눈에 회상에 빛이 어렸다. 나는 왠지 이 신상이 마음에 들어 자주 와보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칠왕야는 손을 뻗어 신상의 오른손을 잡았다. 검을 들고 있는 이 팔에 매달려 놀고 있었소. 그런데 스르릉 그가 팔을 당기자 신상의 가슴 한가운데가 열렸다. 이 신상의 가슴에서 대천신문의 무경백서가 나온 것이 오. 아 천운비는 신상의 가슴 속에 과연 백여권의 책자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실로 기묘한 안베로군. 그렇소. 우연한 기현으로 대천신문을 만나게 된 것이오. 하지만 나는 아직 대천신문을 완전히 계승하지 못했소. 어째서요? 그건 대천신문에서 전에 내려오는 신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오. 칠왕야는 우담화를 들고 있는 신상의 좌수를 가리켰다. 이곳을 잘 보시오. 천운비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원래 이 손목에는 묵환이 끼워져 있었소. 그것을 찾아 이곳에 끼워 맞추어야만 나머지 한 권의 대천신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오. 과연 그러했다. 좌수의 손목에는 묵환이 끼워져 있던 흔적이 있었다. 이때 천운비의 뇌리에 번뜩 새치는 것이 있었다. 이럴 수가. 칠왕야는 흠칫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천운비는 갑자기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하. 세상에 이렇게 공교로운 일이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군. 칠왕야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천운비는 자신의 손목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칠왕야 그 묵환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소이다. 눈을 크게 뜨고 그의 손목을 본 칠왕야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이럴 수가. 그것이 어떻게 천대협의 손에 있단 말이오. 하하. 이런 것을 두고 인연이라는 것이 아니겠소. 천운비는 무가를 끌러 신상의 왼쪽 손목에 끼웠다. 철컥. 묵환은 신상의 좌수에 꼭 들어맞았다. 그 순간이었다. 철컥. 쇳소리와 함께 신상이 입을 딱 벌렸다. 두 사람의 눈은 일제히 한 곳에 꽂혔다. 신상에 벌어진 입 속에 한 권의 책자가 들어있는 것이 보인 것이다. 대천신서. 책자의 표지에는 그런 제목이 적혀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멍한 표정을 지었다. 이윽고 그들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천운비는 폭권하며 말했다. 축하하오 칠왕야. 왕야께서 그토록 잊고 싶어하던 대천신문을 이제야 계승하게 되었소이다. 칠왕야는 대천신서를 꺼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것은 천대협의 물건이지 내 것이 아니오. 천운비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이오. 마땅히 칠왕야께서 취하셔야지요. 소생은 그저 묵환을 빌려드린 것뿐이오. 칠왕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오. 나는 대천신문을 이을 자질이 부족하고 그러니 천대협께서. 안될 말이오. 나는 내 장의 족자를 얻었으니 대천신문의 무학은 필요가 없소. 왕야께서 대천신문을 이어야 하오. 천운비의 왕강한 태도에 칠왕야는 할 수 없이 대천신서를 품속에 갈무리했다. 실로 우연치고는 너무도 공교로운 일이었다. 천운비는 신상의 좌수에 채웠던 무가를 끌러 칠왕야에게 주었다. 이것은 원래 대천신문의 물건이니 왕야께서 간직해야 할 것 같소이다. 칠왕야는 황급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럴 수는 없소. 대천신문을 계승하게 된 것도 천대협 덕분이었는데 어찌 받으셔야 하오. 왕야께서 완전한 진전을 얻어야 사마의 무리들을 퇴치할 수 있을 것이오. 지금 이 순간에도 악마 직업이 태동하고 있소이다. 왕야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는 것을 방관하지는 않겠지요. 천운비의 눈에서 정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음 칠왕야는 낮게 신음했다. 천운비의 음성이 이어졌다. 악마 직업이 도래하면 천하는 도탄에 빠질 것이오. 그에 대비하여 힘을 기르지 않으면 세상은 암흑세계가 될 것이오. 칠왕야는 마지못해 무가를 받아 손목에 끼웠다. 천운비는 만족한 듯 빙글에 웃었다. 결국 두 사람은 모두 원하는 것을 얻은 셈이었다. 자금성은 빠르게 평화를 회복했다. 천운비는 몽예와 우담 엽신 안매를 십자열각으로 돌려보냈다. 그 도 자금성을 떠나려 했으나 칠왕야가 한사코 만류하는 바람에 며칠 더 머물기로 했다. 지금 그는 의혹에 빠져있었다. 그것은 몽예가 떠나기 전 그에게 한 말 때문이었다. 호호 북경의 밤은 아주 달콤한 거예요. 의랑 좋은 소식 기다리겠어요. 그녀가 남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운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화원에는 국화가 만개에 있었다. 사르륵 사륵 꽃잎이 한 장씩 떨어지고 있었다. 인공 연못에 떨어진 꽃잎은 빈 그르르 돌았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어디선가 낙엽이 바람에 날려와 어깨에 내려앉는다. 천운비는 뒷짐을 진 채 추세기 완연한 화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벌써 가을이 깊어가는구나. 이곳에 머문 지도 꽤 됐구나. 수많은 상념이 뇌리를 스쳤다가는 사라져갔다. 그는 이 며칠간 지난 일들을 생각할 여유를 가졌다. 기구하기만 한 자신의 운명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다. 짐의 곁에 있어주게. 얼마 전 황제가 한 말이 뇌리에 맴돌고 있었다. 당시 그는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섭섭해하던 황제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권력에 아무런 흥미가 없었다. 비록 가문을 다시 이을 으키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았으나 자유를 구속받고 싶지가 않았다. 상념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무림은 하루가 다르게 영세태평무국에 유린되고 있었다. 그들의 가공할 힘에 대항할 세력이 없었다. 감히 반기를 들 문파도 의기를 떨치고 일어서는 자도 없었다. 천은비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내겐 할 일이 많다. 무림이 노란의 위기에 놓여있다. 가문도 좋지만 무림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신다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천은비는 달라졌다. 강호에 처음 나왔을 때 그는 무림의 안위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하루하루 피폐해져 가고 있는 무림정기를 우려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명가의 피가 몸에 흐르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가 한참 상념에 젖어 있을 때였다. 무슨 생각을 그리하시오. 천대협 낭낭한 음성이 들려왔다. 천은비는 보지 않아도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는 서서히 돌아섰다. 만개한 국화 속에 금의를 입은 미장부가 서있었다. 그는 국화가 무색할 정도로 고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사내가 저리 아름답다니 천은비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도저히 사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칠황야는 국화꽃 한가운데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천하절색의 미녀의 웃음보다 매력적이었다. 천은비는 담담히 말했다. 별것 아니외다. 그런데 왕야께서 어인일로 이곳에 행차하시였소. 그저 바람을 좀 쐬러 나왔지요. 칠황야는 국화 사이를 걸어 다가왔다. 그가 다가오자 야릇한 향기가 천은비의 후각에 스며들었다.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고 달콤하면서도 청량한 향기였다. 처음에는 남자가 무슨 향료를 쓰나 의아했으나 며칠 동안 익숙해 지자 그 향기가 점점 더 좋아졌다. 그는 내심 중얼거렸다. 왕야는 여인과 같은 취향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리 나쁘진 않군. 칠황야는 다가오며 말했다. 천대협 아니 이젠 만붕왕이라 해야겠군요. 덕분에 요즘 대천 신설을 익히고 있소이다. 나는 하루하루 무하게 새로운 눈을 뜨는 기분입니다. 천은비는 낭낭한 웃음을 흘렸다. 하하. 경화드릴 1위에다. 왕야께서 하루빨리 대공을 이룩하길 빌겠소이다. 칠황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관심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만붕왕께서도 구룡환비도 에피하게 진전이 있겠지요. 천은비는 쓴 웃음을 지었다. 왕야 그런 칭호는 감당기 어렵소이다. 예전처럼 불러주시오. 칠황야는 정색했다. 무슨 말씀이시오. 부왕께서 아시면 진노하실 것이오. 태하의 성의를 무시할 생각이오. 천은비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좋으실대로 하시오. 그는 시선을 국화밭으로 돌리며 말했다. 구룡환비도 에는 구룡성제의 절악이 한가지씩 비장되어 있소이다. 꾸준히 연마하는 중이오. 하긴. 만붕왕의 자질은 초인적이니 머지않아 경세적인 무학으로 천하제일인이 될 것입니다. 과찬의 말씀을 천은비는 쑥스런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구룡비학을 완성하려면 아홉 장의 구룡환비도를 모두 얻어야 하오. 나는 그 중 여덟 장밖에 얻지 못하였소. 마지막 한 장을 얻어야만 구룡성공을 열 수 있는 것이오. 칠황야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만붕왕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이오. 하늘의 뜻이 그대에게 있으니 조만간 필이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글쎄. 천은비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푸르다. 몇 조각의 구름이 물에 풀린 솜처럼 점점이 흩어져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다. 평화로운 전경이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천은비의 표정은 어두웠다. 무림은 암흔에 쌓여있소. 악마 천부의 힘은 미증류의 것이오. 하루를 지체하면 할수록 무림의 정기는 사멸되고 말 것이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침울한 음성이었다. 칠황야는 그를 부신듯이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믿고 있습니다. 만붕왕이야말로 도탄에 빠진 무림을 구할 구성이 될 것이오. 칠황야의 수려한 눈에서 신비의 빛이 일렁였다. 천은비는 기소를 흘렸다. 후후 지나친 과찬의 말씀이시오. 문득 그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이제 이곳을 떠나야겠소이다. 칠황야는 화들짝 놀랐다. 그는 당황한 듯 안색이 창백해졌다. 벌써 떠나신단 말이오. 혹 내가 그대에게 소홀하기라도. 아니오. 왕야께서는 소생에게 너무나 잘 대해주셨소이다. 하지만 너무 지체했소이다. 이젠 강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소이다. 그렇다면 며칠이라도. 아니 떠나야 하오. 천은비의 말은 단호했다. 하지만 칠황야의 얼굴에 서운한 빛이 떠올랐다. 그의 맑은 눈동자에는 안타까움이 어렸다. 이제 그만 무림계로 돌아가야겠소. 설마 지금 당장 떠나려는 것은? 천은비는 그에게 폭권했다. 그렇소이다. 대협. 소생도 왕야와 함께 좀 더 정을 나누고 싶소이다. 하지만 사사로 운정에 매어 대사를 그르칠 수는 없는 일리오. 왕야께서도 이 점을 이해하시리라 믿소. 천은비의 얼굴에는 확고한 결의가 어려있었다. 칠황야는 더 말릴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입술을 잘근 물더니 간절하게 말했다. 하면 오늘 밤만이라도 이별주를 나눌 수는 있겠지요. 천은비는 그의 염원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럼 오늘 밤만 밤이다. 고월헌이란 편액이 붙어있는 정자의 푸른 월색이 비추고 있다. 고월헌은 본래 칠황야의 거처였다. 고월헌에 마주앉아 이별줄을 기울이고 있는 두 사람. 천은비와 칠황야였다. 밤은 깊어가고 술잔도 여러 순배 돌았다. 탁자 위에는 술병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풍물질이에서 학문과 예술에 이르기까지 칠황야의 학문은 높았으나 풍물에 관해서는 천은비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편이었다. 두 사람은 얼큰하게 취했다. 특히 칠황야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목덜미까지 변해 있었다. 문득 칠황야는 탁자를 탕치며 말했다. 만붕왕 당신이 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소. 그의 혀가 반쯤 돌아가 있었다. 어리둥절하던 천은비는 그가 쥐에 타는 것을 느끼고 낭낭하게 웃었다. 하하 많이 취하셨구려 무시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그렇게 애원했거늘 어째서 혼자서 떠나려 한단 말이오 칠황야의 몸이 앞뒤로 흔들렸다. 그 바람에 술병이 옆으로 굴러떨어졌다. 천은비는 술병을 잡아 탁자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왕야 이제 그만 드시는 것이 좋겠소. 칠황야는 코웃음치더니 술병을 통째로 입으로 가져갔다. 응 술이 떨어졌군. 하하 그만합시다. 아니오 아직 멀었소. 밤새 마셔야 하오. 자 한 잔 따라주시오. 왕야 천은비는 불쑥 술잔을 내밀고 있는 칠황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새 술병을 들었다. 그럼 딱 한 잔만 따라드리겠소. 술잔이 찾아 칠황야는 단숨에 마셔버렸다. 그는 소매로 입술을 쓴 문지른 후 중얼거렸다. 두고 보시오. 난 언제고 이곳을 떠날 거요. 정말이오. 이곳은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단 말이야. 칠황야의 눈빛이 흐려졌다. 그는 이미 만취되어 있었다. 천은비는 마음이 착잡해졌다. 그는 칠황야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비록 황족이었으나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 칠황야는 새가 되어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다니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그 만붕왕 내 조만간 당신을 찾아가겠소. 딸국 어디로 가든 말이오. 설마 날 싫어하진 않겠지요. 이젠 딸국질까지 하고 있었다. 시간은 중단 없이 흘러간다. 아쉬운 시간은 더욱 빨리 지나가는 법 달빛이 기울고 있었다. 하하 내 어찌 왕야를 박대할 수 있겠소. 천은비는 안심하라는 듯이 웃었다. 칠황야는 고개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몽롱한 눈에 이슬이 어리는 듯했다. 약속 하지요. 물론이오. 장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리다. 칠황야는 그제야 안심이 됐는지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그럼 가야지요. 비틀 그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왕야 천은비는 급히 그를 부축했다. 칠황야의 얼굴은 도화빛으로 화해 있었다. 본래 아름다운 얼굴이 더욱 고혹적으로 보였다. 놓으시오. 놓으시오. 혼자서 갈 수 있소. 칠황야는 그의 손을 뿌리친 후 정자 아래로 내려갔다. 앗. 그러나 몇 걸음 가지 못하고 그만 중심을 잃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천은비는 혀를 찼다. 찻찻 천하의 왕야께서 이렇게 술이 약해서야. 그는 허락도 받지 않고 칠황야를 번쩍 안아 들었다. 그는 눈썹을 찡그렸다. 이렇게 가볍다니. 그렇다. 칠황야의 몸은 집단처럼 가벼워 조금도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천하의 초고수인 칠황야가 이렇게 몸이 가볍다니.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내실을 향해 걸어갔다. 그가 머무는 곳은 원래 칠황야의 거처였으므로 침실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으음. 갈테면 가란 말야. 날 버리고 가다니. 칠황야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술을 이기지 못해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잠시 후 천은비는 침실로 들어가 그를 침상에 눕혔다. 막 몸을 일으키려는데. 으응. 만붕왕. 난 그대를. 으응. 칠황야는 두 팔을 뻗어 천은비의 목을 껴안았다. 순간 그에게서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뺨이 확확 달아오르고 있었다. 천은비는 잠시 당황했으나 곧 그의 팔을 풀었다. 그는 칠황야를 내려다보았다. 얼굴이 도화처럼 상기되어 있는 칠황야의 모습은 가히 고혹적이었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만일 왕야가 여인이었다면 천하제일미녀가 되었을 텐데.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돌아섰다. 그때였다. 칠황야의 신음이 들렸다. 으응. 천은비는 고개를 돌렸다. 칠황야는 몹시 갑갑한 듯 가슴을 쥐어뜯고 있었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돌아섰다. 왕야 옷을 벗겨 드리리다. 칠황야는 그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여전히 가슴에 옷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하긴 많이 마셨으니 갑갑하기도 하겠지. 천은비는 조심스럽게 칠황야의 금삼을 벗기기 시작했다. 가슴이 단단히 여며져 있어 고름을 풀기가 쉽지가 않았다. 이윽고 가슴이 열렸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이상한 것이 발견된 것이다. 칠황야의 겉옷이 젖혀지자 가슴이 흰 천으로 칭칭 동여매어져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으응. 칠황야는 그 천이 몹시 갑갑한 듯 손으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갑갑할 수밖에. 천은비는 잠시 망설이다 손을 뻗었다. 잠시 후 가슴을 동여맨 천이 풀렸다. 엇. 그는 대경 실색했다. 천이 풀리는 순간 무엇인가 툭 튀어나온 것이다. 그는 넋을 잃고 말았다. 이럴 수가. 왕야가. 여인이었다니. 그는 쇠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보라. 가슴을 동여맨 천이 풀린 자리에 불쑥 솟아오른 두 개의 적 가슴을. 만지기만 채도 터질 듯 팽팽한 육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나 있었다. 두 개의 연홍빛 유실이 겁도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천은비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금삼으로 덮어버렸다. 그랬었군. 어쩐지. 천은비는 비로소 몽예가 떠나기 전한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칠황야가 보여주었던 여러가지 이상한 행동들도 모두 이해가 되었다. 그는 아연한 기분이었다. 어떻게 공주의 신분으로 지금까지 왕야 행세를 해왔단 말인가. 놀라운 사실이었다. 천은비는 슬며시 눈을 돌려 잠들어 있는 칠황야, 아니 공주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는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 정말 아름답구나. 극미의 아름다움을 안고 있는 얼굴이었다. 이제 그녀가 여인이란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천은비는 자신도 모르게 빨려드는 기분이었다. 주천화 이것이 칠황야의 본명이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활달하고 명랑했다. 타고난 성격이 유별나 남장하는 것을 즐겨했다. 황제 또한 그녀가 남장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아니 도리어 귀엽게 봐주고 있었다. 결국 그녀가 남장하는 것은 부더져버렸고 황실의 몇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되고 말았다. 한동안 주천화를 바라보던 천은비는 손을 뻗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금건을 벗겨냈다. 쏘아 탐스러운 니발이 폭포수처럼 흐트러져 내렸다. 음 천은비는 신음을 흘렸다. 남장을 했을 때는 다만 지나치게 아름답다는 느낌이었으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의 모습은 가히 뇌쇄적이었다. 바닷속에 해초인 양 퍼진 채 어깨를 덮고 있는 머리칼 빨갛게 홍조를 띈 양 볼 약간 벌어져 있는 붉은 입술 그 사이로 보이는 배꼽 같은 치아. 조개처럼 고운 선을 그린 작은 턱과 그 아래로 학처럼 우아하게 뻗은 목덜미 비록 급한 김에 옷자락으로 덮어두긴 했으나 살짝 엿보이는 우윳빛의 탄력있는 가슴은 가히 절세우물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천은비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휴 그러나 어찌 알았으랴 공주 주천화의 눈가풀이 바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천은비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나직이 중얼거렸다. 공주 그대는 나같은 낭인과는 어울릴 수 없는 귀한 분이오. 하지만 그는 품속에서 꽃을 꺼내들었다. 불사화였다. 바로 두 사람이 황국 밀고에서 가져온 빛으로 된 꽃이었다. 어떤 여인에게 그 꽃을 줄 셈이오.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소이다. 워낙 여인이 많기 때문이오. 아니면 꽃을 바칠 만한 여인이 없기 때문이오. 아무튼 누군지 몰라도 꽃을 받을 여인이 부럽소이다. 천은비는 쓴 웃음을 지었다. 불사화를 취했을 때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대화였던 것이다. 그는 불사화를 주천화의 가슴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아무래도 이 꽃은 공주께 드려야 할 것 같소이다. 주천화의 긴 속눈썹이 눈에 띄게 떨렸다. 천은비는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지금 이대로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그는 창문을 향해 걸어갔다. 창문을 연 그는 한숨을 길게 쉰 후 신형을 날리려 했다. 그때였다. 운비. 천은비는 부르르 떨었다. 누가 그의 이름을 부르겠는가. 그는 빙글 돌아섰다. 눈과 눈. 두 쌍의 눈이 운명처럼 마주쳤다. 그윽한 정과 뜨거운 정렬을 내뿜는 두 쌍의 눈. 억거빌수유라고나 할까.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두 사람의 눈빛에 얽혀 잇었다. 가지 말아요. 운비. 주천화는 몸을 일으켜 천은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천은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아주 단순한 관계에 와 있었다. 남자와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주천화는 지금 이런 순간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른다. 그녀의 눈동자가 담뿍 물길을 담고 있었다. 천은비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공주. 그는 침상을 향해 걸어갔다. 주천화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사랑이 충만한 눈빛이었다. 어느새 동공에 맑은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운비. 공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들은 서로를 불렀다. 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을 부딪혀갔다. 지금 이 순간에는 신분도 환경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서로를 확 인하는 것뿐이었다. 서로의 뜨거운 정을 애정을 확인하고 또 확 인할 뿐이었다. 길고 긴 입맞춤이었다. 서로의 입술이 부딪히고 부벼졌으며 치아와 치아가 마주쳤다. 혀와 혀가 춤을 추었다. 서로의 영혼을 끌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혼신의 힘으로 춤을 추었다. 그 사이에 주천화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금삼이 흘러내린 것은 물론이었다. 눈부신 어깨와 동그란 젖가슴이 드러났다. 주천화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고귀한 공주의 신분으로 남자 앞에서 처음으로 속살을 드러냈지만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녀는 천은비는 목에 두 팔을 두른 채 그가 어서 자신을 사랑해주기만을 갈구했다. 한참 후에야 천은비의 입술이 떨어졌다. 그는 주천화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주천화도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서로의 눈 속에 서로가 있었다. 그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불덩이가 되고 말았다. 천은비의 입술이 그녀의 하얀 목에 떨어졌다. 아! 주천화는 입술을 벌리며 신음했다. 그녀의 몸이 바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사내의 입술은 화인처럼 그녀의 목에 찍혔다. 뜨겁게 목을 누비던 입술이 점차 아래로 내려갔다. 눈부시게 흰 젖가슴이었다. 천은비의 입술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한쪽 젖가슴을 베어 물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었나. 주천화는 손을 뻗어 허공을 움켜쥐는 신용을 했다. 무엇인가 잡힐 듯이 잡힐 듯이 안타깝게 허공을 움켜쥐었다. 사내의 입술이 다른 쪽 가슴으로 옮겨갔다. 강하게 아주 강하게 젖가슴이 빨렸다. 그녀는 영혼이 통째로 그에게 빨려나가는 것 같았다. 허공을 움켜쥐던 손이 떨어졌다. 사내의 굵은 목을 사내의 탄탄한 등을 단번에 할퀴듯 껴안았다. 천은비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온몸은 타오르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 고귀함이 무색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움을 숨기고 지금까지 그를 몰래 염모했던 여인 주천화의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생각밖에 없었다. 아아 주천화의 입술이 더욱 벌어졌다. 사내의 입술이 젖가슴을 지나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사내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 그녀의 몸이 꿈틀거렸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갈증과 뜨거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드는 바람에 그녀는 그저 입만 벌릴 뿐이었다. 천은비는 손을 움직였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였다. 주천화가 입고 있던 옷이 방해가 되었다. 방해를 제거하는 것은 잠깐이었다. 그녀는 눈부신 육체를 드러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를 끝냈다. 천은비도 옷을 벗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두 사람은 알몸이 되었다. 그리고 한 덩어리가 되었다. 침상 위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격렬한 몸부림이 일어났다. 여체는 펄펄 끓었고 산에는 끓는 대지 위에 기름을 부었다. 두 육체는 폭발을 향한 불꽃을 무수히 일으켰다. 그리고 한순간 마침내 두 사람은 화려하게 폭발했다. 뜨거운 밤이었다. 불회림. 돌아오지 않는 숲. 무리민이라면 그곳을 모르는 이 없을 것이다. 한 번 들어가면 돌아나올 수 없는 숲. 그 숲 속에 사는 인간들은 백도도 흑도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그들은 농림도 라 불리웠다. 명문대파도 아니오 전통을 이어온 부류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유롭게 살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했다. 한때는 파벌을 형성하여 무림의 혼란을 야기한 적도 있었다. 농림 8절이 그러했다. 그러나 지금은 불회림으로 그 힘이 합쳐졌다. 농림도는 백만을 헤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림의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수많은 비기들이 멸절됐기 때문이었다. 동학 태산. 오악의 하나이자 중원의 성산으로 불리워지는 태산 기슬계 불회림이 있었다. 이곳에는 울창한 수림 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 가히 수해를 방불케 했다. 오래전부터 강호에 떠도는 말이 있다. 숲을 만나면 결코 들어가지 말라. 그것은 아무리 절정고수라 해도 숲의 곳곳에 숨어있는 암전을 피하기 어렵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불회림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 따라서 이곳은 농림인이 아니라면 아무도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구를 무시하고 호롤 단신으로 불회림으로 들어서는 한 명의 백삼청년이 있었다. 흠 정말 하늘이 보이지 않는군. 천운비는 숲으로 들어선 순간 그 울창함의 경의를 금치 못했다. 어찌나 밀림이 우거졌는지 햇빛조차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 그가 이곳으로 온 것은 한 가지 목적이 있어서였다. 그는 북경을 떠난 후 자신의 행로를 결정했다.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는 무림을 위해 살기로 했다. 설사 그의 부친 무옥이 그러했듯 훗날 천하가 그를 버릴지라도 해야 할 일을 하기로 했다. 그의 가문 천추장군가가 그러했듯이 십전옥수겁 천무옥이 그러했듯이 그는 운명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다. 우선은 힘을 모아야 했다. 악마천부의 힘은 사상초유였다. 그들에게 대항할 세력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였다. 만력재로부터 만붕왕을 책봉받은 것은 하나의 전기였다. 그는 72만 금군과 천명의 대내고수들을 명령할 수 있었다. 그 힘은 적은 것이 아니다. 아니 엄청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살종이다. 천하의 모든 살종들을 움직일 수 있었다. 이곳에 오기 전 그는 검철령으로 수백권의 무공기서들을 보냈다. 그것은 주천하의 제안이었다. 그녀는 악마천부와 싸우려면 무엇보다도 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결국 황국밀고에서 수백권의 전대 무공기급들을 모아 검철령으로 보내게 된 것이다. 그가 이곳 불외림을 찾은 것은 농림도의 힘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는 조화동의 기현을 얻었다. 그가 얻은 기현은 멸절된 농림도의 뿌리를 찾은 것이었다. 조화동의 기현을 활용한다면 불외림에서 백만 농림도를 수중에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악마천부와 무림의 운명을 건 일전을 결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흘흘흘. 밤이 큰 녀석이군. 감히 허락도 없이 불외림에 들어오다니. 불쑥. 천운비의 앞에 나타난 괴인이 있었다. 울창한 침엽수림 사이에서 그는 마치 나무처럼 서있다 움직인 것이다. 노계를 걸친 괴인이었다. 그의 눈에서는 자광이 흐르고 잊었다. 그것은 복공을 익힌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천운비는 담담히 그를 둘러본 후 입을 열었다. 이곳은 지옥이 아닌데 어찌 못 들어오겠소. 멋. 지옥이 아니라고. 흐흘.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곳이지. 나는 그 어떤 자들에 해당되지 않소. 괴인은 누나를 번뜩였다. 무슨 뜻이냐. 꼬마야. 친구를 사귀러 왔소. 그래도 이곳이 지옥이어야 하는지 묻고 싶구려. 친구. 괴인은 잠시 어리둥절하더니 코어듬쳤다. 방금 친구라고 했나. 크흐흐. 달콤한 말을 잘 또 둘러대는구나. 꼬마야 안됐지만 브래림의 친구는 단 한 부류 뿐이다. 농림도가 아니면 모두가 적이다. 천운비는 여전히 담담한 신색으로 말했다. 본인은 총표파자를 만나러 왔소. 괴인의 안색이 급변했다. 그는 자광을 번뜩이며 천운비를 노려보다. 다시 괴솔을 흘렸다. 흐흐. 총표파자께서 너 같은 애송이를 만날 만큼 한가한 줄 아느냐. 천운비는 빙긋이 웃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오. 괴인은 눈을 번쩍 빛냈다. 그래. 그럼 시험해 보거라. 그는 옆으로 물러나며 길을 비켜주었다. 불회림에선 길을 막지 않는다. 흐흐.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총표파자님을 무엇 때문에 만나려는지 몰라도 그분을 만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게 무엇이오. 불회림의 칠대관문을 통과해야 하지. 좋소 그것이 규칙이라면. 천운비는 의연한 모습으로 괴인을 지나쳐 걸어갔다. 흐흐. 명심해라 꼬마야. 제1관은 독관이다. 등 뒤에서 괴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알려주어 고맙소. 천운비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는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울창한 숲속. 스스. 다몽색 안개가 자욱이 바닥에 깔려 흐르고 있었다. 장독 1호군. 천운비는 반번에 알아보았다. 이곳은 수만 년을 두고 형성된 원시림이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낙엽이 썩어 온갖 독충들이 서식하는 곳이었다. 그들의 배설물과 분비물이 혼합되어 독특한 동물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동물을 마시거나 접촉하게 되면 온몸이 푸석푸석 썩어 들어간다. 천운비는 망설이지 않고 장독이 깔린 지역을 걸어갔다. 그의 하반신이 온통 동무에 잠겼으나 그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의 품속에는 피독신주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간단하게 독관을 통과했다. 독관을 벗어나자마자 또 다른 괴인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안색이 불그스름한 홍면수사였는데 바짜고짜 말했다. 제2관은 진관이다. 홍면수사는 억양이 느껴지지 않는 음성으로 한마디 내뱉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진법이라. 천운비는 낮게 중얼거린 후 숲으로 들어갔다. 얼마쯤 갔을까. 갑자기 사위가 캄캄해졌다. 처음에는 숲이 울창해서 그런 줄 알아드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손을 뻗어보았다. 주변에 나무가 한 그루도 잡히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진세에 빠졌다는 것을 느꼈다. 침착하자. 일단 어떤 진법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는 마음을 평정하게 가라앉힌 후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육감을 발동했다. 그러자 주변에 지형이 느껴졌다. 그가 있는 곳은 여전히 숲속이었다. 다만 진세가 지형을 보이지 않게 했을 뿐이었다. 이제 보니 철흑마라진이었군. 철흑마라진은 수백년 전 마도사상 최고의 기재라는 마황객 이창한한 진법이었다. 혼진의 일종으로 이 진법의 무서움은 시야가 완벽하게 차단된다는 것이었다. 설사 천안통을 익혔다 해도 마찬가지였다. 일단 진세가 발동하면 천지간의 이치를 역전, 시킴으로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었다. 시야가 완벽히 차단된 상태에 빠지면 아무리 절정고수라 해도 암습을 막아낼 수 없는 것이다. 진법의 유래와 이치를 앓게 되면 파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도의 전설적인 진법인 철흑마라진도 천웅비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십전천사의 한 명인 천내서생, 만기생의 진전을 십분 이어받은 몸인 것이다. 잠시 후 그는 유유히 진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세 번째 관문에는 유사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도 백창이 넘는 지역이었다. 이곳은 지하수맥의 영향으로 집안이 형성되지 않은 채 유사가 흐르고 있었다. 깃털 하나가 떨어져도 즉각 삼키는 유사는 사람은 물론 날짐승도 넘어가기 힘든 곳이었다. 이곳이 세 번째 관문인 모양이군. 스습 천웅비는 신형을 날렸다. 그는 허공에 둥실 떠올랐다. 발을 옮기며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계단이라도 있는 양 한 발 한 발 허공을 밟고 올라갔다. 실로 기묘한 경공술이었다. 박공술 그것은 전설로나 전해지는 것으로 구룡한 비도 상에서 익힌 것이었다. 잠시 후 그는 무사히 유사지역을 통과했다. 네 번째 관문에 접어들자 매쾌한 유황냄새가 코를 찔렀다. 부글부글 넓은 지역에 온통 유황이 끓고 있었다. 자욱한 황연이 덮힌 가운데 유황냄새가 현기증을 불러일으켰다. 이곳은 지하에 유황소가 밖으로 노출된 곳으로 엄청난 열기와 유황독을 뿜어내고 있었다. 천웅비는 태연히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왜 돌아오지 않는 숲이라 부르는지 알겠군. 그는 유황소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몸에 담담한 백무가 어렸다. 유황의 도끼와 연기는 그의 몸에서 한치 이상 접근하지 못한 채 밀려나갔다. 그는 구룡지역의 하나인 음양천도결을 운용하여 발밑으로 순음찌기를 발출하여 유황의 열기를 차단시킨 것이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유황소를 무사히 건넌 그는 다섯 번째 관문에 접어들고 있었다. 검은색의 바위 위에 괴인이 앉아있었다. 봉두 남발의 괴인은 어울리지 않게 옷에게 채애를 입고 있었다. 나이는 6순위 넘어 보였으며 머리가 보통 사람보다 두 배 이상 컸다. 대두괴인은 천은비를 보자마자 괴상하게 웃었다. 헤헤헤. 드디어 친구가 오시는군. 이봐 이리와 노부와 도박이나 한판 하자구. 천은비는 느끼는 바가 있어 빙긋이 웃었다. 오가는 도박관인 모양이구려. 꼬마야 이도왕 헌왕기는 하루라도 도박을 하지 않으면 살지를 못하지. 물론 도박에 지면 이곳을 통과할 수 없음은 물론이지. 도왕 헌왕기는 대두를 흔들어대며 기쁜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오랫동안 도박을 하지 못해 근질근질했던 모양이었다. 천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어떤 것으로 하겠소. 대두괴인은 불쑥 손을 뻗었다. 푸드드득. 마침 허공을 날던 새 한 마리가 허공선물진기에 의해 그의 손아귀에 빨려들었다. 헌원기는 주먹을 움켜쥐고 말했다. 노부가 내는 문제는 간단하지. 주먹 속에 새 말일 새. 살아있나. 아니면 죽어있나. 천은비는 안색이 변했다. 그야말로 난감한 문제였다. 만일 살아있다고 말하면 헌원기는 주먹에 힘을 주어 새를 죽일 게 틀림없었다. 반대로 죽었다고 말하면 손을 펼쳐 살려줄 것이 아닌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자라도 이 같은 질문에 정답을 맞추기란 불가능한 것이었다. 천은비는 잠시 생각하다 희죽 웃었다. 그는 헌원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죽었을 것이오. 헌원기는 득이의 괴소를 터뜨렸다. 헤헤헤. 꼬마야 내가 졌다. 그는 주먹을 활짝 펼쳤다. 이 새는 멀쩡히 살아. 엇. 주죽었다. 그는 대경 실색했다. 그의 손바닥 안에 있는 새는 죽어있는 것이었다. 하하하. 자 그럼 본인은 안으로 들어가겠소. 천은비는 낭낭하게 웃으며 바위 곁을 지나쳤다. 도왕헌원기는 한동안 멍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치며 통곡했다. 어허어헝. 노부가 지다니. 도박 평생의 오점을 남기다니. 어허어헝. 그는 정말 서럽게 울고 있었다. 한편 천은비는 어떻게 새가 죽은 것을 맞추었을까. 실은 너무도 간단했다. 그는 헌원기가 새를 가볍게 움켜쥐고 있을 때 망겁지옥뇌의 만독제왕으로부터 배운 심령고술을 펼친 것이다. 고술로 주먹 속에 새를 죽인 것이었다. 이 오묘한 고술에 대해 헌원기가 알 리가 없었던 것이다. 띠디딩. 띵. 띵. 아름다운 선율이 울렸다. 숲 속에 아름다운 정자가 있었다. 정자 안에서 유삼을 입은 중년인 이이 한가하게 앉아 비파를 타고 있었다. 비파음은 언뜻 듣기에는 감미로웠다. 정자로 접근해 가던 천은비는 갑자기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여섯 번째 관문은 음공이었군. 그는 약간 놀랐으나 곧 마음을 가라앉힌 후 비파음을 들었다. 중년인이 타는 곡은 700년 전 음공의 일인자였던 천은마 제의 파천소음곡이란 것이었다. 띵띠딩. 띵. 음률은 처음에는 잔잔히 흐르다가 갑자기 격렬해지며 광풍포구처럼 변했다. 화대대. 딱. 딱. 음률의 폭풍에 휘말린 숲 속에 이변이 일어났다. 나뭇가지가 뚝뚝 분질러지는가 하면 작은 나무는 뿌리째 꼽혀지고 있었다. 실로 가공할 일이었다. 한순간 음률이 날카로워지더니 비수처럼 예리하게 고막을 파고 들었다. 캬아악. 칵. 숲 속 여기저기서 짐승들이 구슬픈 비명을 지르며 죽어 자빠졌다. 천은비는 목각처럼 선 채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다. 반면 중년인의 안색은 밀랍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과다한 내공 소모로 기혈이 역류한 것이었다. 그는 경악과 두려움에 찬 눈으로 천은비를 바라보았다. 훌륭한 곡이었소. 천은비는 고개를 끄덕인 후 품 속에서 검은색의 피리를 꺼냈다. 그것은 황궁의 천병 신고에서 얻은 목적이었다. 그는 목적을 입에 대고 붉기 시작했다. 일일이 순간 중년인은 전신을 부르르 떨더니 갑자기 옷에 투지했다. 오오. 음재의 현신을 아려나옵니다. 음재 그는 천년 전의 인물로 음문의 조사였다. 그는 천음삼절이란 음공을 창안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가 세운 음문은 당대의 십전천사의 일원인 천음선자에게 전해졌다. 천음비가 불고 있는 피리는 바로 음재가 사용하던 천음신적이란 것이었다. 중년인은 천음신문에서 갈라져 나온 한 지류인 파음문의 후예였다. 때문에 그가 음재의 심물을 알아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어쨌든 천음비는 무사히 여섯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불회림이 끝났다. 울창한 숲을 벗어나자 눈앞이 탁 트이며 거대한 분지가 나타났다. 분지에는 거대한 성체가 자리잡고 있었다. 성체 안쪽에는 고루거각이 솟아있어 황궁을 방불케하는 규모였다. 천음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놀랐구나 불회림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다니. 그는 성체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얼마쯤 가자 다리가 나타났다. 숲이 있는 곳과 분지의 경계지점에 내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다리는 꽤 길었다. 대충 계산해보아도 20여 장가량 되었다. 다리는 목교였는데 운치있게 만들어져 있었다. 천음비는 눈썹을 모았다. 목교 한가운데 12명의 노인들이 앉아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 백바르념의 녹색 장포를 입고 있었다. 하나같이 칠순이 넘어 보였다. 천음비는 그들을 바라보며 다리 위로 걸어갔다. 잠시 후 12명의 노인 앞에서 걸음을 멈추자 한 백발로인이 입을 열었다. 6대 관문을 통과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이오. 이제 우리 늙은이들만 통과하면 총표파자님을 만날 수 있소이다. 노인은 정중하게 말했다. 조금도 상대를 무시하는 빛이 없었다. 천음비는 내심 감탄했다. 농림도는 생각보다 훨씬 절도가 있구나. 지금까지 만난 자들만 해도 그 기도가 평범한 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어떻게 통과하면 돼요? 간단하오. 우리 농림 12신의 합공을 받아내면 돼요. 농림 12신은 농림계의 원로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백여 년 전부터 농림 최강의 고수들로 한 가지씩의 독특한 무공을 소유하고 있어 농림도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특히 그들이 함께 펼치는 합벽지는 농림 일절로 꼽힐 정도로 무적이었다. 자 시작하겠소. 백발로 인해 구두신호로 공격이 시작되었다. 팝팝팝 검도창 윤활포군 척판조도그 12가지에 각각 다른 병기가 폭풍처럼 날아왔다. 가히 태산이라 도 쓸어버릴 듯한 위력이었다. 12명이 동시에 펼치는 공격은 천지사방을 위맹하게 휩쓸어왔다. 천은비는 어디로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어깨를 흔들었다. 스스스. 그의 모습이 흐려졌다. 마치 연기처럼 뿌옇게 화한 신영이 농림시 비신의 사이를 누볐다. 그들의 병장기 사이를 바람처럼 빠져나갔다. 그러나 농림시 비신의 공격은 숨 쉴 틈도 없이 이어졌다. 마치 장강대하처럼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공격이 계속되었다. 순식간에 24초의 공격이 퍼부어졌다. 화르르그 천은비는 야무비를 펼쳐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약점을 찾았다. 그들의 합공은 일정한 진세 형식을 띄고 있었다. 머지않아 그는 진세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하하하 좋은 진세회다. 낭낭하게 웃음을 터뜨린 그는 쌍수를 뻗었다. 어 농림시 비신은 다급한 신음을 바랬다. 그들의 눈이 한껏 커지고 잊었다. 허공에 수많은 손의 환영이 일어난 것이다. 천 개의 손바닥 이 허공을 뒤덮었다. 농림시 비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러나 분명 손이었다. 그 손이 그들의 전신 요혈을 향해 우박처럼 떨어졌다. 그들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헝 헝 둔탁한 괭음과 함께 농림시 비신은 뒤로 연달아 물러섰다. 그들은 중심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휘청거렸다. 단 1초에 합격진이 와해되고 만 것이다. 더 이상 싸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시인했다. 젖소. 예의 백발로 인해 입가에 선열이 흘러나왔다. 그는 뒤로 물러섰다. 길이 트이자 천흥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갔다. 고맙소이다. 다만 운이 좋았을 뿐이오. 추구도 교만하지 않되 위험이 느껴지는 태도였다. 농림시 비신의 얼굴에는 감탄의 기색이 떠올랐다. 음 나이는 어리지만 이 자는 일대종사의 풍무를 지니고 있구나. 천흥비는 저만치 걸어가다 돌아서며 말했다. 소생은 총표파자를 만나러 왔소이다. 어떤 분이 안내해 주시겠소. 우두머리인 듯한 백발로인이 앞으로 나섰다. 노부를 따라 오시오. 고맙소이다. 무림백서 세권 제23장 농림의 지기 호수 농림시 비신에 의해 안내된 곳은 둘레가 시별이는 좋게 되어 보이는 호수가였다. 총표파자님은 이곳에 계시오. 그럼 이만 노인은 폭권한 후 돌아서 사라졌다. 천흥비는 의아한 표정으로 호수를 둘러보았다. 호수는 맑았다. 수면은 거울처럼 잔잔하여 하늘이 그대로 비쳐 보였다. 호수를 바라보노라니 세상사가 더덥게 느껴지기만 했다. 그는 서서히 호수가를 걷기 시작했다. 총표파자란 위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군. 이런 곳에 산다면 보통 사람은 아닐 터인데 얼마쯤 걸었을까 호수가를 거닐자니 마음이 가라앉으며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자칫 이곳에 온 이유도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팔랑 어디선가 낙엽 한 장이 떨어져 호수 위에 떨어졌다. 잔잔한 수면 위에 작은 파랑이 일었다. 천은비는 내심 중얼거렸다. 한낱 낙엽 한 장이 떨어져도 파문이 일거늘. 인간사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욕망도 이기심도 천년을 지나면 낙엽 한 장만도 못한 것인데 그는 흠칫했다. 저만치 앞쪽에 누군가 한가롭게 호수에 낚시를 드리우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곳에서 고기를 잡다니 왠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다. 이곳은 농림도의 본거지인 부레림이다. 이런 곳에서 한가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닐 것이다. 그 자는 회의를 입고 있었으며 방갓을 깊숙이 눌러쓰고 잊었다. 호수처럼 담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자연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고즈넉한 인물이었다. 비록 뒷모습만으로는 나이를 알 수 없었으나 이미 허무해 경지를 뛰어넘은 인물처럼 느껴졌다. 천은비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회의인은 그림처럼 앉아있었다. 낚시대를 던진 채 앉아있는 그는 설사 등 뒤에서 태산이 무너진다 해도 까딱도 하지 않을 것 같았다. 천은비는 잔잔한 수면에 박혀있는 듯한 질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오랫동안 미끼를 물지 않은 듯 지는 수면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문득 지가 움직였다. 순간 회의인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낚시대를 들어 올렸다. 휙! 낚시대가 반원처럼 휘어졌다. 파드득! 낚시줄 끝에는 한 자가 훨씬 넘는 커다란 금빛 잉어가 걸린 채 펄떡거리고 있었다. 천은비는 흥이 일어났다. 그는 평생 한 번도 낚시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 몹시 신기한 느낌이 든 것이다. 이때 회의인이 낭낭하게 웃었다. 하하하 이놈아! 너는 어제도 잡혔는데 오늘 또 잡히느냐? 어리석은 놈 내가 그리도 좋단 말이냐? 회의인은 잡힌 잉어를 쥔 채 눈을 들여다보며 말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천은비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물고기가 어찌 말을 알아듣는단 말인가? 어지간히 한가한 친구로 군! 이때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인은 잉어를 놓아주었다. 잉어는 한 차례 유유희 원을 그리며 물가를 맴돌다 사라졌다. 이놈아 다시는 걸리지 말아라. 내 녀석만 자꾸 올라오면 다른 녀석들은 세상 구경을 어찌 한단 말이냐? 다른 놈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회의인은 다시 낚싯대를 던졌다. 그때였다. 천은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낚시줄 끝에 의당 있어야 할 바늘이 달려있지 않은 것을 본 것이다. 저럴 수가! 바늘도 없이 낚시를 하다니! 대체 무슨 수로 고기를 낚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회의인에 대해 강한 호기심이 일어났다. 혹시 그는 회의인에게 다가갔다. 귀하는 어째서 잡은 고기를 놓아주시오. 회의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나는 양식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고기를 잡아 무엇하겠소? 천은비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낚시를 하시오? 후후 사람이란 본시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소. 당신은 그런 적이 없소. 천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보니 귀하의 말이 맞는 것 같소. 하긴 나 역시 쓸데없는 일로 이곳에 왔으니 말이오. 회의인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하지만 낚시질은 결코 쓸데없는 일은 아니오. 천은비는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웃음을 흘렸다. 하하 하루종일 호숫가에 앉아 고기를 잡았다 놓아주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란 말이오. 고기와의 대화란 알고 보면 꽤 흥미있는 일이오. 회의인의 대답이었다. 그럼 당신은 단순히 흥미 때문에 고기를 낚았다가 다시 풀어준단 말이오. 회의인은 도리어 반문했다. 그럼 당신은 흥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단 말이오. 천은비는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살지 않고 그렇다고 탁하면 고기는 죽는 법이오.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회의인은 대꾸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회의인은 웃음을 흘렸다. 하하 맞는 말이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루오. 나는 누군가 날 건드리지만 않으면 괜찮소. 내가 먼저 남을 건드리는 일은 하지 않소. 천은비의 음성이 차가워졌다. 세상사란 그리 단순하지가 않소. 토끼는 연약하여 한 번도 남을 해한 적이 없소. 그래도 범의 먹이가 되지 않소. 그것이 바로 약 6강식의 법칙이 아니오. 회의인의 몸이 굳어졌다. 빙글. 그는 앉은 채로 몸을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방갓 아래로 한 쌍의 차가운 눈이 빛났다. 천은비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총표파자 난 당신의 친구가 되고자 찾아왔소. 천은비라 하오. 총표파자. 낚시를 하던 회의인이야말로 백만 농림도의 영수인 총표파자였다. 천은비는 그의 기도로 미루어 확신했던 것이다. 회의인 즉 총표파자는 방갓을 벗어버리며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하. 푸른 숲에 사는 사람은 영웅을 마다하지 않소. 천은비의 얼굴에 경위에 빛이 떠올랐다. 뜻밖이었다. 그는 상대가 최소한 5,60대는 되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방갓을 벗은 총표파자의 모습은 많아봐야 20대 중반에 불과한 청년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영준하기 그지없는 미청년이었다. 칼끝처럼 뻗은 건미와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우뚝한 콧날 한 일자로 굳게 다물어진 입술과 형형하게 빛나는 안광 헌칠한 이마는 매력이 넘치는 미장부의 그것이었다. 총표파자는 몸을 일으키더니 정중히 폭권했다. 이 사람은 백불범이라 하오. 푸른 숲을 찾아준 데 대해 감사와 환영에 인사를 드리는 바요. 그는 인사를 마친 후 거침없이 손을 내밀었다. 천은빈은 그의 손을 잡았다. 마주 잡은 손과 손에 굳센 힘이 들어갔다. 두 사람은 동시에 뜨거운 직정을 느꼈다. 그것은 사 나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호쾌한 정이었다. 그들은 비록 처음 만났으나 마치 오랜 세월을 두고 우정을 나눈 사이처럼 의기가 투합하는 것을 느꼈다. 정말 뜻밖이다. 농림 총표파자가 이토록 비범한 인물이었을 줄이야. 천은빈은 상대에게 끌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백불범도 마찬가지였다. 사나이끼리의 정은 남녀 사이의 정과는 다르다. 한 번 맺어지면 영원히 변치 않으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인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백불범은 호탕한 음성으로 말했다. 천영이 숲을 통과한 경과를 보고 받았소이다. 정말 대단한 실력 이외다. 천은빈은 담담히 말했다. 과찬이오. 그는 호수를 한 차례 둘러보며 말했다. 이곳에 온 후로 농림도를 새롭게 보게 되었소이다. 더구나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는 백형에게 질투가 납니다. 하하하. 천영이 원한다면 영원히 이곳에서 함께 살아도 좋소이다. 하하. 농담이었소이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대소를 터뜨렸다. 아무런 사심도 없는 웃음이요. 서로에게 강한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웃음이었다. 달빛이 흐르는 밤. 호숫가에 자리 잡은 정자에도 달빛이 교교하게 비치고 있다. 이 정자의 이름을 망월정이라 붙인 것은 글자 그대로 달빛을 바라보기가 너무나 적합한 곳이기 때문이었다. 가을밤의 달빛은 낭만적이었다. 게다가 술이 있고 친구가 있다면 어찌 금상천화가 아니겠는가. 망월정에 마주앉은 두 사람은 연신 낭낭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천은비와 백불범 두 젊은 영웅은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았다. 뜻이 통하면 모든 것 이통하는 법이다. 그들은 짧은 사이에 직위가 되었다. 백불범은 아쉬운 듯 천은비를 바라보며 물었다. 천형 그동안 무엇을 하고 지내셨기에 이제야 이곳을 방문하셨단 말이오. 하하 그러게 말이오. 진작 이곳을 알았더라면 벌써 달려왔을 것이오. 백불범은 문득 진지하게 말했다. 천형에 대해 알고 싶소이다. 하하 물론이오. 백형에게라면 무엇을 숨기겠소이까. 천은비는 백불범의 호탕한 기도에 끌려 숨김없이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었다. 그의 얘기가 계속됨에 따라 백불범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천은비가 십전옥수거 천모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들 때는 격동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천형 내가 소년 시절이었을 때 가장 존경했던 분이 바로 선부이신 무억님이었소. 아버님을. 천은비는 가슴이 진동했다. 무억님이야말로 내가 추구하던 이상적인 무인상이셨소이다. 이제 그분의 후인을 만나게 되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소이다. 백불범은 갑자기 일어서더니 폭권했다. 영광이오. 또한 천형이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오. 천은비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 천형. 백불범은 당황을 금치 못했다. 천은비는 주먹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는 씩 웃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천무욱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실감한 것이다. 잃어버렸던 뿌리를 되찾은 느낌의 절로 눈물이 흘러내린 것이다. 백불범은 안심한 듯 말을 계속했다. 백무는 영웅을 존경하오. 존경하는 무억님의 후인이신 천형을 만난 것은 금생의 영광이오. 내게 이런 행운이 올 줄은 몰랐소이다. 천은비는 어색하게 웃었다. 무슨 농담을? 이 천모가 백형께 무엇을 해드렸다고 그러시오. 아니오. 소생은 천형을 만나게 된 것을 하늘에 감사하고 있소이다. 천은비는 정색하며 말했다. 백형 도리어 천모가 할 말이오. 이 사람은 백형이 푸른 숲에서 유유자적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간복했소이다. 백불범은 흠칫하더니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그 말씀 원중 유고리에다. 하하. 농담이었소. 자, 술을 받으시오. 젊음은 좋은 것이다. 두 사람은 비록 만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으나 금세 백년지기 인양 친해졌다. 그들은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자연을 얘기하며 즐겁게 담소했다. 충분히 준비한 술도 그들이 밤새 마시게 되면 부족할 게 틀림없었다. 하하. 이거 주량이 대단하구려 백형. 천형이야말로 강적인 것 같소이다. 하하하. 주흥은 더욱더 무르익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천운비는 안색을 가다듬으며 물었다. 백형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소. 무엇이오? 당근무림에 대한 백형의 생각을 듣고 싶소이다. 백불범의 안색이 침중하게 변했다. 그는 눈앞의 술잔을 반숨에 비우더니 눈을 반쯤 감았다. 소생의 생각으로는 솔직히 암흑과도 같소이다. 천운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암흑이라.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오. 음 천형께서 몰라서 묻는 말씀은 아닐 것이오. 무림정기가 땅에 떨어졌고 악마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어찌 암흑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소. 천운비는 그를 정시하며 입을 열었다. 역시 백형의 식견은 탁월하구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소이다. 한데 백형은 현무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영세태평무국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시오. 백불범의 안색이 변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하며 물었다. 천형께서 알아낸 바가 있는 모양이구려. 영세태평무국의 정체는 악마천부에다. 오래전부터 전설로 내려 오는 이 대악마 직업의 하나인 것이오. 그... 그럴 수가... 백불범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상황은 심각해졌소이다. 이미 28정문이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었을 뿐더러 놈들의 마수는 강호에 국한되지 않고 황군까지도 뻗고 있소이다. 그게 사실이오. 백불범의 안색이 몇 차례나 변했다. 천운비는 그를 직시하며 말을 이었다. 백형 이곳은 변함없이 푸른 숲을 지키고 있으나 안심할 수는 없는 일리오. 악마천부는 머지않아 이곳마저 짓발부려들 것이오. 악마천부가 푸른 숲을 당장 짓밟지는 않는다. 해도 그건 한시적일 뿐일 것이오. 내가 백형을 찾아온 것은 그 때문이오. 백불범은 시선을 호수로 향했다. 그의 눈에서 신광이 번쩍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백불범은 고개를 돌려 천운비를 바라보았다. 천영의 말씀을 듣고 보니 비로소 개안하는 듯한 느낌이오. 천운비는 희색이 만면해졌다. 오 그렇다면 날 도와주시겠소. 백불범은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 돕고 말고가 어디 있소. 이 백무는 결코 이 아름다운 푸른 숲을 악마에게 내놓지 않을 생각이오. 아니 그 전에 먼저 놈들을 제거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소. 백형. 천형.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마주잡았다. 마침내 두 젊은 영웅의 의기가 투합했다. 백만 농림도의 총표파자인 백불범과 만붕왕 천운비가 손을 잡게 된 것이다. 다시 술잔이 돌았다. 일단 마음을 합치기로 한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천운비는 아직 털어놓지 않았던 조화동의 일을 얘기했다. 조화동은 농림도의 근원이다. 농림인이라면 누구나 조화동의 들기를 꿈꿔왔다. 백불범은 그가 조화동의 진전을 얻었다는 말에 크게 놀라워했다. 오. 천형께서. 그곳에 기연을 얻으셨다니. 갑자기 그는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바닥에 엎드렸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천운비는 놀라 그를 일으키려 했다. 아닙니다. 조화동은 농림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진전을 얻었다면 농림인은 마땅히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백불범. 농림 대종사를 배웁니다. 천운비는 망연자실했다. 그렇다. 조화동의 진전을 얻는 자 농림 대종사가 된다는 말은 농림에 전해져 오는 오래된 전설이었다. 그 전설이 실현된 것이다. 천운비는 한동안 백불범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도 불해림을 수중에 넣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손에 넣는 것은 그 껍데기만 얻는 것에 불과하다. 백형은 진정한 장부다. 그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곧 농림을 얻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백불범을 마주한 채 무릎을 꿇었다. 백불범은 깜짝 놀라 외쳤다. 아니. 대종사. 아무 말 마시오.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당장 이곳을 떠나겠소. 백불범은 의혹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천운비는 화랄 타오르는 듯한 눈으로 백불범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백형과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소이다. 차라리 결이 형제가 되는 것이 어떻겠소. 백불범의 안색이 변했다. 감히 어찌. 천운비는 벌떡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다. 백형이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니 난 이만 가야겠소이다.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형님. 격동에 찬 음성이 울려왔다. 천운비는 돌아섰다. 백불범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뜨거운 정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백불범 영원히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비록 태어난 신은 달라도 죽을 때는 함께 죽겠습니다. 이 아우를 받아주십시오. 천운비는 가슴이 뛰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백불범의 손을 마주잡았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그는 한동안 할 말을 잊었다. 비록 나이로 친다면 백불범이 몇 살 더 많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다. 천운비는 농림대 종의 신부님으로 엄밀히 말한다면 총표파자인 백불범의 존장인 셈이었다. 그러므로 백불범이 그를 형님이라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형제가 되었다. 다시 자리에 앉은 그들은 허심탄회한 기분이 들었다. 술잔이 다시 몇 순배 돌고 나서 천운비는 엄숙하게 말했다. 내 아우에게 줄 것이 있네. 그는 품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내밀었다. 무엇입니까 형님? 그것은 본시 농림의 물건이니 자네가 보관하는 것이 나을 것이네. 백불범은 의아한 표정으로 두루마리를 펼쳐보았다. 이 이것은 백불범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떠올랐다. 두루마리에는 빽빽한 무공 구결이 적혀있었다. 그것은 조화동에 비장되어 있던 농림도에 절전된 무공들이네. 농림에 돌려주기 위해 옮겨 적은 것들일세. 백불범은 감격하여 어쩔 줄을 몰라했다. 아아 형님 이런 귀중한 것을 저에게 주시다니 하하 이 사람 형이 아우에게 선물을 주는 것인데 무슨 소린가 그걸 농림도에게 익히게 한다면 농림에 실전된 무학을 되살릴 수 있으니 장차 농림은 크게 부응할 것이네.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3일이 지났다. 천은비는 불회림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불회림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농림의 세력 또한 기대 이상이었다. 백불범은 그에게 농림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농림인들은 전 무림의 그물처럼 퍼져 있었다. 불회림에 상주하는 농림 고수들만 해도 산만이 넘었으며 그 밖의 무림에 퍼져 있는 농림인은 백만을 헤아렸다. 천은비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달리 농림인들이 대단히 정직하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표물을 약탈하거나 도적 질다 위를 끄는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백불범이 총표파자가 된 후 바뀐 것이었다. 백불범은 농림인들이 비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그가 벌인 사업체는 실로 다양하기 그지 없었으니 해운업 도박장 전장 기루 등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사업체였다. 그 밖에도 수많은 사업에 손을 대었으며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농림인들로 차 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속이고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그 결과 농림의 재산은 나날이 불어나 가히 천하의 절반을 살 정도가 되었으나 그 사실을 아는 자는 거의 없었다. 특히 농림도의 정보망은 가히 놀라운 것이었다. 그들의 정보망은 천하제일의 소식통을 지니고 있다는 개방을 일찍이 능가하고 있었다. 불외림의 조직만 해도 놀랄 만큼 잘 차여져 있었다. 구전삼각 4당 5보 8류가 주축으로 12양주 36기령 72녹반 등의 질서정연한 명령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같이 엄청난 일을 백불범은 불과 약관의 나이에 이룩해냈다. 그는 가히 농림이 배출한 최고의 기재였던 것이다. 천은비는 내심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아우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로구나. 과연 그 누가 이런 대단한 일을 이룩해냈단 말인가. 그는 농림의 총표파자가 아니라 대종사가 된다 해도 어울리는 인물일 것이다. 그는 크게 고무되었다. 그래서 3일 동안 불외림에 머물면서 100여 명의 청년고수들에게 직접 무학을 지도했다. 백불범은 크게 기뻐했다. 그는 천은비의 무학이 깊이를 모를 정도로 심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비록 사흘 동안이긴 하지만 100명의 농림도 청년고수들에게는 평생의 기연을 만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호수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한 채의 소축. 그곳은 백불범이 천은비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처소였다. 천은비는 소축의 정자에서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이곳에 온 지도 어언 사흘이 지났다. 지금 그의 마음은 무척이나 흡족했다. 평생의 직위인 의형제 결의를 맺었으며 백만 농림도의 세력을 얻게 되었다. 그가 의도한 모든 것을 얻고도 남은 것이다. 그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백아우 덕분에 모든 것이 수월해졌다. 특히 농림의 힘이 생각보다 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되면 악마천부와 대등한 힘을 지닌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정자로 다가오는 인형이 있었다. 형님! 무슨 생각을 그리하십니까? 아 백아우! 천은비는 돌아서며 미소 지었다. 백불범은 정자로 오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형님을 색다른 곳으로 초대할까 합니다. 색다른 곳! 하하! 가시면 압니다. 절 따라오십시오. 그동안 무공을 가르치시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천은비는 의아했으나 백불범이 앞장섰자 더 묻지 않고 그의 뒤를 따랐다. 잠시 후 백불범은 호수가의 선착장에 그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한 척의 소선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들은 소선에 올랐다. 끼익! 끼익! 백불범은 직접 롤을 저었다. 그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연신 싱글거리고 있었다. 형님 이 호수의 물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천은비는 사방을 한 차례 둘러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군. 이렇게 넓은 호수의 물이 어디서 발원된 것인지 모르겠군. 백불범은 서서히 노를 저으며 말했다. 사실 이 호수는 멀리 황하의 지류와 통하고 있습니다. 아 물이 가뭄이 들어도 이곳의 물은 줄어드는 법이 없지요. 얼마쯤 갔을까? 갈대가 울창하게 우거진 곳이 나타났다. 배는 갈대밭을 향해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천은비는 의아했다. 갈대가 워낙 빽빽하여 아무리 봐도 배가 들어 갈 틈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촤아아아 배는 그대로 갈대 속으로 밀고 들어갔다. 아 천은비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바랬다. 우거진 갈대를 일장쯤 밀고 들어가자. 빽빽한 갈대 사이로 가느다란 수로가 나타났던 것이다. 겉으로 봐서는 조금도 알 수 없는 수로였다. 그야말로 은밀하기 그지 없었다. 이 수로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백불범은 희죽 웃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를 묻는 걸세. 가보시면 압니다. 아마 형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백불범은 약을 올리는 듯 웃기만 했다. 그는 수로 사이를 익숙하게 노를 저어 나아갔다. 얼마 후 갈대밭이 끝나고 시야가 확 태웠다. 이곳입니다. 형님. 백불범은 손을 들어 가리켰다. 눈앞에는 호수가 있었다. 호중호. 몹시 특이한 정경이었다. 호수 한복판에는 한 척의 배가 유유히 떠있었다. 그 배는 꽤 규모가 큰 목선이었다. 마치 무리에 떠있는 한 채의 아름다운 정황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옮겨 타야 합니다. 소선이 목선에 다가가자 백불범은 노를 놓았다. 휙. 그는 먼저 신형을 날려 목선에 올라탔다. 천운비도 그의 뒤를 따라 목선에 올랐다. 형님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천운비는 의아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때 선실의 문이 열리며 두 명의 노기를 입은 소녀가 걸어 나왔다. 귀엽게 생긴 16,7세가량 되어 보이는 소녀들이었다. 복장으로 미루어 12인 듯했다. 비록 나이는 어려보였으나 두시비의 몸매는 굴곡이 완연하여 육감적인 느낌을 주었다. 대종사님을 배웁니다. 두시비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천운비는 황급히 소매를 저었다. 얘는 거두시오. 두시비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그녀들의 몸을 떠받쳤던 것이다. 그녀들은 천운비를 훔쳐보며 얼굴을 불켰다. 들어갑시다 형님. 백불범이 서둘러 선실 안으로 향했다. 천운비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이런 곳에 목선이 떠있고 또 이 두시비의 용무만 해도 보통이 아니다. 대체 누가 살고 있는 걸까? 선실 안은 아늑했다. 바닥에는 부드러운 융단으로 깔려 있었으며 집기들은 하나하나가 정갈하고 품위가 느껴지는 것들로 배치되어 있었다. 천운비는 선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곳의 배라는 사실을 잊을 정거였다. 마치 한 아름다운 장원의 내부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다. 선실 안에는 이미 주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탁자 위에는 진 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으며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다. 천운비는 군침이 돌았다. 김이 피어오르는 음식에서는 향기가 물씬 풍겼다. 마침 시장길을 느끼던 참이었던 것이다. 백불범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아니 손님을 초대해놓고 어디로 간 거지? 화연 나 내가 보고 싶어하던 형님을 모시고 왔는데 인사도 안 할 셈이냐? 천운비는 흠칫했다. 이때 내실의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사뿐사뿐 걸어나왔다. 천운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경의를 금치 못했다. 내실로부터 걸어나온 것은 연남빛 나삼을 입은 미녀였다. 바람만 불어도 꺾일 듯이 가는 세류요 삼당같이 빗어내린 머리카락 걸을 때마다 하늘거리는 나삼 아래로 앙직맞게 작아 보이는 발 환상적인 몸매의 여인이었다. 나이는 이제 18구 세가량 되어 보일까? 앵두같은 입술과 살구같은 눈복숭아처럼 발그레한 볼해성을 닮은 한 쌍의 눈은가 희꽃 중에 꽃을 보는 듯했다. 하하하하! 말관량이가 오늘은 제법 계집티를 내는구나. 백불범이 호탕하게 웃자 여인은 상큼 눈을 뜨더니 쏘아붙였다. 흥! 오라버니 정녕 그러식인가요? 그녀는 성격이 발랄한 듯했다. 그러나 천은비가 계속 자신을 바라보고 있자 갑자기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하하! 형님 누이 동생입니다. 글쎄 먼 발치서 형님을 한 번 본 후 줄곧 소개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지 뭐요. 화연이라 합니다. 아니 넌 인사드리지 않고 뭐 하느냐? 백불범은 너스레를 떨었다. 천은비는 먼저 폭권했다. 천은비라 하오 백화연은 목덜밑까지 불키며 날아갈 듯이 인사했다. 소녀 백화연이라 하옵니다. 하하! 녀석 그래도 여자라고 부끄러움을 탈 줄도 아는구나. 백불범은 기분이 무척 좋은 듯 유난히 말이 많았다. 백화연은 살짝 눈을 흘겼다. 오라버니 하하! 알았다 알았어. 두 남매의 모습에 천은비는 가슴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다. 형님 우리 남매는 어릴 적부터 외롭게 자라왔소이다. 형님도 화연이를 동생처럼 여겨주면 좋겠습니다. 아우의 누이라면 내게도 누이인 셈이지. 천은비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백불범은 의미심장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기념으로 저 아이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심이 어떻습니까? 천은비는 빙긋이 웃었다. 이제 보니 자네 내 밑천을 몽땅 드러낼 세미로군. 하하! 형님의 무학은 바다같이 깊은데 몇 수 빼낸다고 흔적이나 나겠습니까? 이 아우가 부탁드리는 걸 설마 거절하지는 않겠지요. 한편 백화연의 봉왕과도 같은 눈은 줄곧 천은비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뺨이 더욱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이윽고 주석이 벌어졌다.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오늘따라 백불범은 기분이 좋은 듯 줄곧 농담으로 일관했고 천은비도 간만에 긴장을 풀고 마음껏 즐기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자 백화연은 본래의 명랑한 성품으로 돌아가 활달해졌다. 소녀의 술을 한 잔 받으세요. 고맙소. 천은비가 잔을 내밀자 백화연은 곱게 눈을 흘겼다. 아이 오라버니. 편하게 대해주세요. 하하. 알겠다 화연. 쪼르륵. 옥배의 호박색 미주가 찰찰 넘치고 술잔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되었다. 천은비는 단숨에 술잔을 비운 뒤 잔을 내밀었다. 화연도 한 잔 받아라. 호호. 물론이지여 오라버니. 주흥은 무르익어 갔다. 몇 순배의 술잔이 오고 가고 세 사람은 적당히 취기가 올랐다. 궁등 아래 주기로 인해 발갛게 달아오른 백화연의 얼굴은 마치 한 떨기의 장미와도 같았다. 그녀는 시종 천은비의 곁을 떠나지 않고 술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녀가 뜨거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때마다 천은비는 가슴이 진탕하는 것을 느꼈다. 이때 백화연의 대담한 행동을 보며 백불범은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 내 표정을 보니 오라비가 아니라 마치 다정한 연인을 보는 듯 하구나. 어머. 백화연은 화들짝 놀라며 그만 홍당무가 되고 말았다. 천은비는 어색함을 금치 못해 연신 헛기침을 했다. 백불범은 한마디로 그치지 않았다. 이 오라버니의 술잔에는 관심도 없으니 이거야. 원 누이 동생을 눈 멀쩡히 뜨고 뺏긴 꼴이 되었군. 하하하. 천은비는 급히 술병을 집어들었다. 아우 우형이 한 잔 따르겠네. 백불범은 단숨에 술잔을 비운 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아우는 이만 나가봐야겠습니다. 아우. 천은비가 엉거주춤 일어났다. 그러나 백불범은 그에게 한쪽 눈을 찡긋하고는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되자 선실 안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선실에는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잠시 후 백화연이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천가가의 무학이 신기에 가깝다고 들었어요. 천은비는 어색하게 말했다. 그건 아우가 과장한 것이다. 백화연은 그를 빤히 바라보며 청했다. 소녀에게도 한 수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천은비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물었다. 화연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지? 백화연은 교구를 일으키더니 허리띠를 끌렀다.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에 감겨있던 것은 연검으로 여인이 쓰기에 알맞는 변기였다. 천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앞에서 검법을 시전해 보일 수 있을까? 백화연은 수줍은 미소를 띄웠다. 알게더요. 하지만 흉보시면 안 돼요. 엇! 천은비는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갑자기 그녀가 나삼을 벗어던졌기 때문이었다. 나삼 속에는 몸에 찰싹 달라붙는 푸른색의 경장이 나타났다. 경장은 그녀의 몸매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마치 옷을 입지 않은 듯 팽팽하게 솟아난 유방과 잘록한 허리, 팽팽한 둔부가 그대로 느껴졌다. 천은비는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몰라 잠시 당황했다. 그러나 이때 백화연은 연검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쇠에! 허공을 울리는 날카로운 소성에 이어 교구가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가볍게 허공으로 떠오르며 두 발을 교차시키는가 하면 몸을 수평으로 뒤로 완전히 젖히며 연검을 휘둘렀다. 가히 날렵한 자세여 변화무쌍한 건무였다. 천은비는 넋을 잃은 듯 그녀의 건물을 바라보았다. 천상의 선녀가 하강한 듯 월궁의 항아가 춤을 추는 듯 건물은 그녀의 미려한 육체의 선과 융화된 채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녀의 건법은 빠르고 변화가 무쌍했다. 천은비는 정신을 가다듬고 그녀의 검초를 주시했다. 이윽고 건무가 끝났다. 백화연은 콧등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 채 동작을 멈추었다. 부끄러워요 소녀는 백팔란화검법을 익혔지만 아직 화후가 형편없어요. 천은비는 눈을 가늘게 한 채 말했다. 화연 지필묵을 가져다 주겠소? 물론이에요. 백화연은 시비를 불러 지시했다. 잠시 후 시비가 지필묵을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 천은비는 붓을 놀리기 시작했다. 춤추듯 놀리는 붓끝을 따라 구결이 적혀나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개의 그림을 그려넣기도 했다. 첫 번째 그림은 바로 백화연이었다. 날렵한 경장을 입은 백화연이 연검은 아는 채 한쪽 발로 중심을 잡고 빙글 회전하는 그림이었다. 그림을 지켜보던 백화연의 눈망울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의 건법에 커다란 허점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가 익힌 백팔란화건법은 빠르긴 했지만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다. 그것은 신법에 안정감이 없다는 것이었다. 만일 강적을 만나 힘이 밀리게 되면 중심을 잃게 되고 건법의 자세가 흐트러져 위력이 크게 감소되는 단점이 있었다. 천은비는 종이 위에 여러 개의 발자국을 그렸다. 그것은 일종의 보법이었다. 백화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마 음속으로 발자국을 따라 몸을 움직여 보았다. 그녀의 눈에 희열의 빛이 떠올랐다. 그대로 운신하게 되면 신형이 안정될 뿐더러 건법의 위력이 몇 배나 상승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천은비가 그린 그림과 구결은 백팔란화건법의 결점을 보완한 것이었다. 그는 달마삼검과 백팔란화건법을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건법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걸 익히면 검도가 증진될 것이다. 향후의 진전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겠지. 아 백화연은 종이를 박고 탄성을 바랬다. 그녀는 감격을 금치 못했다. 비록 여인이라 해도 그녀 역시 무리민이었다. 무공을 높일 수 있다면 어떤 일도 해낼 각오가 되어있었다. 그런데 천은비를 만남으로써 그녀는 눈이 트인 기분이었다. 아마도 그녀가 평생을 익힌다 해도 천은비가 적어준 건법에는 발치도 따르지 못했을 것이다. 천은비는 그녀가 시연한 건법을 단 한 번 본 후에 단점을 지적해냈을 뿐더러 그 보완점까지 해결해냈다. 그야말로 무학의 일대종사가 아니고는 해낼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다. 역시 너무나 멋진 분이야. 백화연은 황홀한 눈빛으로 천은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보면 볼수록 그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선실의 창문으로 흘러드는 햇살은 석양빛이었다. 천은비의 얼굴이 석양을 받아 더욱 신비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또한 그를 바라보는 백화연의 가슴은 더욱 진홍빛으로 물들고 잊었다. 한 번 연심을 품은 여심은 걷잡을 수가 없다고 했던가. 그녀의 눈은 천은비의 얼굴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밤이다. 교교히 비치는 달빛 아래 두 남녀가 갑판 위에 나란히 서 있다. 만추의 명월은 호수 속에 담겼고 잔잔히 흔들리는 수면에는 두 사람의 정다운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백화연은 그윽한 눈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달빛이 참 밝아요. 그렇군. 천가가 소녀가 옛날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천은비는 빙긋이 웃었다. 해보아라. 하지만 약속해 주셔야 해요. 비웃지 않는다고요. 천은비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백화연의 눈빛이 마치 꿈꾸는 듯 영롱한 빛을 바라고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왜 비웃겠느냐. 안심해라. 백화연이 살푸시 눈을 감으며 입술을 열었다. 한 소녀가 있었어요. 달을 무척 좋아하는 감미로운 음성이었다. 백화연의 눈동자는 꿈에 잠겼다. 소녀에게는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혼자만의 비밀이 있었어요. 스스스. 미풍이 지나갔다. 백화연의 머리카락이 날려 천은비의 뺨을 스쳤다. 천은비는 야릇한 체형을 느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은 계속 그의 콧등을 간지럽혔다. 그는 나른한 느낌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잡았다. 백화연의 음성이 마치 비파의 선율인 양 흘러나왔다. 천은비의 눈은 호수에 떨어진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화연이 한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비밀이랄 것도 없는 이야기였다. 한 소녀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불회림에서 자랐고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남자란 백불범뿐이었다. 어릴 때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다. 오빠에게 어린 양을 부리고 장난을 치고 매달리고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여인이 되었다. 그때부터 그리움이란 것이 그녀를 괴롭혔다. 누군지 알 수도 없는 대상을 향한 안타까운 그리움으로 그녀는 잠이 들 수 없었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훗! 그 꿈이 뭔지 아세요? 천은비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백화연의 눈에서 그윽한 빛이 흘러나왔다. 한없이 달콤한 눈빛이었다. 천은비는 갈증이 있는 것을 느꼈다. 꿈속에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은 제가 그리워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전 그분과 함께 꿈속에서 뛰어놀았어요. 호수를 헤엄치고 손을 잡고 숲을 뛰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느낌이 달랐어요. 다르다니! 오라버니와 함께 보냈던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가슴이 마구 뛰고 한없이 달콤해지고 아무튼 말할 수 없는 달콤한 느낌이었어요. 천은비는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누구길래 궁금하지 않으세요? 꿈속에 그분이 누군지 바로 천가가랍니다. 천은비는 깜짝 놀랐다. 이제까지 백화연이 했던 이야기는 바로 자신에 대한 사랑 고백이 어떤 것이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줄곧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이 사랑으로 승화되었고 대담하게도 그의 앞에서 직접 사랑고 백을 털어놓은 것이었다. 첫사랑의 고백 그것도 여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화연 당도라구나. 천은비는 혀를 내둘렀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애처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푸른 숲에 갇힌 새 그런 느낌이 들었다. 백화연은 연모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정열이 흐르고 있었다. 석양보다 더 붉고 뜨거운 눈 천은비는 당황을 금치 못했다. 화연 천가가 백화연은 그에게 몸을 기대왔다. 천은비는 흠칫하며 말했다. 안된다. 화연 백화연은 큰 눈으로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왜죠? 제가 마음에 안 드나요? 천은비는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아니다. 화연은 아름답다. 세상 누구보다도 그렇다면 왜 안되나요? 혹 제가 농림 출신이라서인가요? 그럴 리가 있느냐? 한데 왜 난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처지가 아니다. 어째서죠. 내겐 할 일이 너무도 많다. 한가하게 사랑을 나누기에는 흑 그 때문이라면 염려 마세요. 절대 가가를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만 제 마음을 받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요. 천은비의 얼굴에 난색이 떠올랐다. 그 때문만은 아니다. 그럼 또 뭔가요? 음 내겐 이미 여인이 있다. 화연의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 들릴 자격이 없는 셈이지. 일순 백화연의 오경이 일그러졌다. 여인이 있다구요? 미안하구나. 천은비는 몸을 돌렸다. 그는 등진 채 호수에 떨어진 석양을 바라보았다.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마음이 괴로웠다. 난생 처음으로 소녀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랑을 고백한 백화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준 것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만 가야겠구나. 그는 담담히 말한 후 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잠깐만요. 가가 천은비는 돌아섰다. 그때 한 마리의 새처럼 백화연이 안겨들었다. 그녀는 품에 몸을 던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흐흑 엉겋결에 백화연을 아는 천은비는 한숨을 쉬었다. 화연 백화연은 오열했다. 천은비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다. 뭐라 말하고 싶었으나 할 말이 없었다. 난생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 사나이. 그에게 이미 이 여인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녀의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그저 달래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백화연의 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났다. 머리카락에서도 그윽한 향기가 풍겼다. 천은비는 그녀의 체온을 느꼈다.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는 그녀의 모든 것이 느껴졌다. 체온과 체온이 호흡과 호흡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전 상관없어요. 가가에게 어떤 여인들이 있는지 몰라도 질투하지 않을 거예요. 절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네 눈물 젖은 얼굴을 치켜든 백화연이 그렇게 말했다. 바보같이 천은비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손에 힘을 주었다. 가냘큰 몸이 깊숙이 안겨들었다.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아는 채 달빛을 받고 있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될 테니까. 다음날 아침 소선이 갈대를 가르며 나타났다. 하하하 형님 잘 주무셨소 백불범의 호탕한 웃음이 호수의 정적을 깨뜨렸다. 천은비는 눈을 떴다. 그는 선실의 창가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다. 그의 무릎에 백화연이 기댄 채 잠이 들어 있었다. 세근거리며 잠든 그녀의 얼굴에는 달콤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아마도 좋은 꿈이라도 꾸는 모양이었다. 가엾은 천은비는 손으로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으응 백화연은 신음을 바라며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천은비는 그녀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고 침실로 걸어 들어갔다. 침상에 가만히 내려놓은 그는 살짝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춘 후 돌아섰다. 화연 너는 귀여운 여인이다. 그는 갑판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보지 못했다. 잠든 줄 알았던 백화연이 그 순간 반짝 눈을 뜬 것을 그녀는 밖으로 사라지는 천은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잊었다. 그녀의 눈 속에 달콤한 빛이 솟아나고 있었다. 소선에 뛰어내린 천은비는 백불범의 어깨를 쳤다. 이 사람 날 이렇게 내버려두고 달아나다니 괘씸하군. 하하 형님께 멋진 밤을 보내라고 한 짓인데 아우가 잘못했단 말입니까? 백불범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렸다. 천은비는 피식 웃었다. 좋은 밤 그래 좋은 밤이었지. 하하하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웃었다. 백불범은 웃음을 그친 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님 누이는 좋은 아이입니다. 비록 버릇이 없기는 하지만 그 애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형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답고 총명한 아가씨지. 백불범은 눈썹을 찡그렸다. 형님 제 말은 하하 무슨 말인지 아네 자네가 노심초사할 것 없네 화연은 이미 어린애가 아닐세 자신의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할 수 있네 백불범은 내심 중얼거렸다. 어린애가 아니라고 그럼 그는 활짝 웃었다. 형님의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됩니다. 하하 이제야 오라비로서 한시름 덜었습니다. 천은비는 대답 대신 시선을 하늘로 향했다. 불회림의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눈이 부셨다. 쏘아 소서는 갈대 사이의 수로를 미끄러져 갔다. 형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중원 전역의 농림도로부터 속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입니다. 천은비는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백불범은 안색을 굳히며 말을 이었다. 얼마 전 입수된 보고에 의하면 오데마벌을 중심으로 마도의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은비는 그를 돌아다 보았다. 아오는 어떻게 생각하나? 오데마벌은 과거의 마도 10세에 비해 약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더욱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한꺼번에 준동한다면 악마천구에 묻지 않은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움직인다면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 지피는 것이라도 있나? 글쎄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들이 모두 움직인다면 아마도 구심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마종지주가 탄생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마종지주 그렇지 않고서는 오데마벌이 동시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서로 간의 반목이 심했던 자들입니다. 더구나 악마천부가 횡행하는 마당에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은비는 침묵했다. 마종지주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천은비가 입을 열었다 아오는 활사관인 구양중백을 안아 알다 말다여 살아있는 무림의 사서가 아닙니까? 그는 천기를 보는 분이지 그에게서 들었네 당대의 악마 직업과 심마 직업 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이네 백풀범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게 사실입니까? 천은비는 침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들은 사실이네 심마 직업은 과거에 심마가 만든 남흥마전을 말하는 것일세 그렇다면 백풀범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어렸다 아우 농림도의 조직을 움직여 오대마벌의 움직임을 조사해 줄 수 있겠지 백풀범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야 이를 말이겠습니까 형님은 농림대종사입니다 명만 내리면 백만 농림인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천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백만 농림인이 목숨을 바친다 그는 가슴이 끓어오르는 듯했다 천은비는 열흘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전설을 직접 읽었다 그것은 중원 전역에 퍼져있는 농림의 무리들로부터 날아온 보고서였다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전설을 읽는 동안 무림의 정세가 한 손에 잡히는 것 같았다 으응 불행한 일이야 활사관인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군 백풀범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악마직업과 신마직업이 동시에 부활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은비는 창밖을 응시했다 그가 있는 소축에서는 호수가 모두 보인다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눈빛은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다 아우 무작정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네 백풀범의 안색이 가볍게 변했다 형님 생각은 떠나야겠네 지금 당장 말입니까 천은비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중얼거렸다 적을 알아야 싸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법이네 백풀범의 얼굴에 두려움이 떠올랐다 형님 생각은 천은비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안심하게 결코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테니 다만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모험이 필요하네 형님 혼자 말입니까 천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편이 오히려 안전하네 백풀범은 입을 다물었다 천은비의 표정에서 그가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백풀범은 몸을 일으키더니 정중히 폭권했다 농님은 형님에게 달려있습니다 농님 대종사가 가는 길은 곧 농님의 길입니다 이 아우는 형님의 무은을 빌겠습니다 천은비는 담담히 말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네 옳은 길을 간다면 반드시 성사될 것이네 그는 눈길을 다시 호수로 돌렸다 안심하게 아우 우리에게는 농님뿐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있네 황궁의 힘과 살종의 힘도 가세할 것이네 결코 밀리는 싸움이 되지 않을 것이네 백풀범의 눈썹이 성큼 치켜 올라갔다 물론입니다 농님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천은비는 빙긋이 웃었다 그는 백풀범이 무척이나 자존심 강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그가 한 말의 이면에는 황궁고 순화살종에 비해 농님이 결코 꿀릴 바가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천은비는 돌아서며 말했다 오늘 밤 떠나겠네 그 전에 상의할 것은 무림백서 세권 제24장 대마성 경동천하 무림이 난세에 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무수한 격랑 속의 무림은 혈풍에 휩쓸려 왔다 그러나 당근 무림이 겪는 진통은 과거와 같지 않았다 암흑시대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 영세태평무국은 점차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들은 잔악무도했다 그들의 발 아래 엎드리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멸절시켰다 일찍이 그들처럼 잔혹한 자들은 없었다 그것도 잔악하기 그지없는 방법을 동원했다 영세태평무국의 기치 아래 굴복하지 않는 자는 당사자를 참혹하게 죽일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최대한 모욕과 능멸을 준 후 사지를 찢어 죽였다 검군도후 그들은 무림인들이 부러워하는 한 쌍의 협객 부부였다 검군 용화움과 도후 군소희는 강남무림에서는 이름난 고수이자 뿔이 있는 부부였다 그들에게 영세태평무국은 복종에 통첩을 보냈다 그들은 당연히 거절했다 죽을지언정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그들이 살고 있는 동정군산의 화운장은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검군은 목이 잘린 채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져 동정후에 뿌려져고 기밥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더욱 비참한 것은 도후 군소희였다 그녀의 나이 40세 한때 강남미인으로 소문난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남편의 목이 잘리고 사지가 찍히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희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몸은 고루인들에게 팽개쳐졌다 그녀의 옷은 갈기갈기 뜯겨 나갔고 알몸이 된 채 밤새도록 윤간을 당해야 했다 다음날 그녀는 미쳐버렸다 그것도 부족하여 그녀는 목에 족쇄가 채워진 채 알몸으로 무창성을 다섯 바퀴나 돌아야 했다 고루인들은 키들거리며 실성한 그녀를 질질 끌고 다녔다 사흘 후 그녀는 사창가에 던져졌다 유격에 굶주린 거지패들이 그녀를 실컷 가지고 놀게 한 것이다 결국 그녀는 열흘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능욕당한 끝에 죽고 말았다 그녀의 시체는 토막이 난 채 동정후에 고기밥이 되고 말았다 이런 잔악한 일은 무림이 개사한 일에 유래가 없는 것이었다 소문이 전무림에 퍼진 후 영세태평무국은 가히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들에게서 굴종의 통첩이 오면 무림인들은 오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하나는 악마의 발등에 입맞추고 경배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스스로 자결하는 길밖에 없었다 공포시대 암흑시대 무림인들은 숨을 죽여야 했다 살기 위해서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던가 아니면 기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영세태평무국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악마의 화신체다 오오 하늘이여 어찌하여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셨소 무림인들은 이렇게 절망의 외침을 바랬다 그런 와중에서도 시간은 쉼없이 흐르고 있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었다 혹하니 몰아쳤다 공포의 시대만큼이나 대륙에 몰아쳐온 한판은 사람들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었다 그럴 즈음 다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으니 마도가 일통되었다 누구의 입에서 흘러나왔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세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무림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영세태평무국만 해도 무림을 암흑으로 만들고 있는 판국에 다시 마도가 준동한다는 사실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소문은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백도의 위선자들에게 고하노라 정의의 탈을 쓰고 온갖 더러운 짓을 자행하는 그대들이 어찌 무림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느냐 마도의 이름으로 위선을 타파하겠노라 기다려라 새로운 무림의 질서를 바로 잡고야 말리라 가공할 선언이었다 마도 일통은 뜬 소문이 아니었다 무림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경악 전율 공포의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이제 저 무서운 심마직업 이도래하고야 만 것이다 또 하나의 소문이 들려왔다 그것은 도탄에 빠진 무림개의 간만에 들려온 낭부 아닌 낭부였다 소문의 진원지는 황도 북경이었다 천자께서 어지러운 무림개를 굽어보시어 한탄을 금치 못하였노라 무릇 억조창생이 대명의 하늘 아래 존재할 진대 무림의 도가 땅에 떨어지고 사마가 난무함을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게 되었노라 이에 어지러운 무림을 평정하기 위해 만붕왕을 무림에 내보내니 만붕왕은 곧 무림지왕이니라 천하무인들은 만붕왕을 따르기 바라노라 가히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다 고금이래 황제가 강우무림의 일에 관여한 적은 전무했다 무림은 그만큼 황제의 권한 밖에 세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근무림의 분위기는 극한을 치닫고 있었다 얼마 전 건군 도후 부부가 피살당했을 때도 영세태평무국의 고루인들은 무창성의 백주도상에서 하루종일 도후를 질질 끌고 다닌 적이 있었다 당시 무창관화에서는 병사들이 달려나왔으나 고루인들을 당할 수가 없었다 결국 영세태평무국은 황제의 병사들마저 무시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니 황제가 무림의 일에 나서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게 돼버린 것이다 무림계는 크게 술렁거렸다 천하무인은 만붕왕을 따르라 황제의 폭우가 중앙 곳곳에 나붙었다 무림계사 이래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만붕왕은 무림지왕이니 무인된 자는 그를 따르라 그것은 만붕왕을 무림의 황제로 여기라는 뜻이었다 만일 평화시였다면 무림인들은 흑도백도를 막론하여 황제의 폭우에 코웃음을 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무림이 극도로 피폐해졌기에 황제의 책령에 무림인들은 솔깃해지고 만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그것은 강호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던 농림인들이 가장 먼저 만붕왕의 명을 따르게 놀아 선언한 것이다 백만 농림도는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다 그 수요도 많지만 정작 농림의 세력이 무서운 것은 그들의 다양함 때문이었다 온갖 잡술은 물론 이련이와 중원 전역에 퍼져 있는 방대한 정봉왕 더구나 수년 전부터는 상권에까지 진출해 있는 농림의 힘은 영세 태평무국조차 아직까지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무림은 들끓기 시작했다 농림의 총본형 부레림이 만붕왕을 따르기로 한 소식에 이어 이번에는 청부살인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살종의 무리들이 가세한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이번에는 무림과는 상의한 무학개보를 이루고 있는 황궁의 대내고수들이 만붕왕을 따라 무림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무림은 경동하기 시작했다 천하무림에 군림하려는 영세 태평무국 마도로 무림을 정립하겠노라 선언한 심라의 후에 출현 거기다 무림지왕이란 황제의 칭령을 얻고 등장한 만붕왕에 이르기까지 무림은 폭풍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무림인들은 전전긍긍했다 과연 누구를 따를 것인가 판단을 잘못 내리면 폐가망신함은 물론 이련이와 자칫하면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다 옹룡산 절경을 이룬 명산이었다 그 모습이 마치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모양이라 하여 옹룡산이란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옹룡산은 이제 천하에서 가장 두려운 곳이 되고 말았다 얼마 전부터 그곳은 마도의 성역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암흑마전 심마가 이룩해냈다는 전설의 암흑마전이 옹룡산에 자리잡은 것이다 옹룡산에서 가장 높은 두 봉우리 용두봉과 용설봉 사이의 계곡에 천하를 공포해 몰아넣고 있는 진마부가 또아리를 튼 것이다 대마성 계곡을 메운 채 축조된 거대한 성부의 물로에는 그런 현판이 걸려 있었다 천하 5대 마벌이 오채복지 했고 심마의 전설이 실현됐다는 암흑마전의 실체가 바로 대마성으로 현신한 것이다 정오 무렵 두두두두 한필의 털빛이 흰 설리총이 대마성의 물로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다 히히히힝 힘찬 말우름 소리와 함께 설리총이 두 발을 번쩍 치켜들며 머졌다 마상의 인물이 비로소 드러났다 붉은 옷이 잘 어울리는 미청년이었다 나이는 30전으로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오만하면서도 사기가 흐르는 인상이었다 그는 품속에서 금패 하나를 꺼내 흔들었다 문을 열라 그의 음성은 낭낭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음기가 배어있는 음성이었다 구구궁 괭음과 함께 육중한 성문이 열렸다 홍의 청년은 말을 탄 채 성문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가 흥번지를 일으키며 성 안으로 사라지자 물로를 지키던 흑의인들이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다 제길 재수가 없단 말이야 이번엔 또 얼마나 많은 계집들을 해치웠을까 흐흐 말 조심하는 게 좋을걸 혈수미암마가 누구냔 말야 백마부의 서열 오이에 드는 고수가 아닌가 계집 홀리는 재주만 좋은 게 아니라 무공도 그만 못지 않을걸 빌어먹을 하긴 혈수미암마 박룡은 희대의 생마긴 해도 결코 무시할 존재는 아니지 그 자의 혈옥신공과 뛰어난 기지는 백마부의 숨은 힘이라지 흐흐 오죽하면 백마부의 진앙으로 불리겠나 하긴 오대마벌 중에서 가장 인원이 적긴 해도 백마부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건 저 박룡이란 자 때문이기도 하지 제기랄 아무튼 이곳에 있는 반반한 계집들은 모두 저 자에게 반해 있으니 기분 나쁘단 말이야 물루를 지키는 흑예인들의 대화는 상우 심상치 않은 점이 있었다 그들은 대마성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로 미루어 대마성은 완전히 융화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아무튼 혈수미암마 박룡이 대마성에 돌아온 것은 화재 거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았다 기미 무럭무럭 나는 욕실 쏘아 물 끼얹는 소리와 함께 여인들의 까르륵거리는 웃음소리가 울렸다 한 사내가 여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욕조 속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그는 바로 희대의 방탕화로 알려진 백마부의 서열 5위에 들어 있는 혈수미암마 박룡이었다 그는 막 대마성으로 돌아와 먼지를 씻기 위해 목욕 중이었다 그는 하루라도 목욕을 거르지 않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다 후후 홍화춘행 내가 없는 동안 무척 외로웠지 호호 그러며 나리 아이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셨어요 저희가 보고 싶지도 않으셨나요 홍화와 춘행은 허리를 비틀어대며 애교를 부렸다 그녀들은 박룡의 몸종이었다 대체로 강호인들은 여종을 두는 법이 없으나 박룡은 달랐다 그는 매우 사치스러웠을 뿐더러 늘 주변의 여종들을 거느리고 다닌다 지금 두 시녀는 시로라기 한 올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그의 목욕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녀들은 부끄러움을 타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박룡의 눈에 들까 한껏 엉덩이를 흔들어대며 그를 유혹하려 애쓰고 있었다 터질듯이 부푼 가슴을 박룡의 등에 문지르기도 하고 일부러 허리를 휘젓기도 하면서 서로가 박룡의 환심을 사려 애쓰고 있었다 춘행은 나의 욕조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마주앉아 박룡의 가슴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물었다 호호 이번엔 또 어떤 계집들을 건드리셨나요 후후 백도의 계집들을 맛보았지 흥 어떤가요 그 계집들은 춘행의 눈 가장자리가 불꾸래하니 젖었다 박룡의 손은 물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의 손은 부지런히 춘행의 허벅지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야 이를 말이냐 흐흐 처음엔 제법 도도하고 빼는 듯하더니 이 박룡 나으리한테 통하기나 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홍화도 그의 등 뒤로 몸을 밀어넣더니 자신의 가슴으로 등을 문지르며 물었다 후후 신조우미 중 하나라는 삼상일미 용화미란 계집이 있었지 처음엔 앙타를 부리더니만 흥 그래서요 아무리 고결한 척 해봐야 별 수 있겠느냐 알고 보니 그 계집도 정부가 있었더군 그래서 정부를 보는 앞에서 때려 죽인 후 안아버렸지 어머 아이 너무하셨어요 하하하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그 계집이 어땠는지 아느냐 처음과 달리 좋아서 매달리며 신음하는 꼴이란 흐흐 백두의 계집이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 박룡은 음소를 흘리며 벌떡 일어섰다 어머머 두시비는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박룡이 양팔에 그녀들을 낀 채 일어섰던 것이다 두시비는 그의 목에 매달리며 콧소리를 냈다 박룡은 두시비를 아는 체육실을 걸어 나왔다 침실로 나오자 시녀들은 그의 몸의 물기를 닦아준다 머리를 빗겨준다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들은 옷을 입을 생각을 도통하지 않았다 박룡은 시중을 받으면서도 연신 손을 움직여 그녀들을 주물러 대었다 그야말로 음탕한 광경이었다 혈수미암마 박룡 그는 비록 마도인이었으나 생김새만은 미남이었다 시비들이 머리를 단정히 빗은 후 묶어주자 그의 모습은 여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준수했다 숱한 여인들이 그에게 오금을 펴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갈 정도였다 이윽고 몸치장이 끝나자 두 여인은 좌우에서 감겨들었다 그녀들의 얼굴에는 갈망의 빛이 역력히 떠올라 있었다 이때였다 문 밖으로부터 여인의 교소가 들려왔다 호호호 다섯째가 돌아왔다고 그렇다면 이 누님이 가만 있을 수야 없지 문이 활짝 열렸다 안 그래 동생 문이 열리고 들어선 것은 공장 차림의 미부였다 나이는 30을 갓 넘었을까 전신의 보석과 진주를 온통 장식한 채 육감적 잇몸을 야릇하게 흔들어 대고 있었다 미부는 이글대로 익은 풍염한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가슴은 금방이라도 옷을 뚫고 나올 듯이 팽팽해 보였으며 잘록한 허리와 내로는 급격히 둠부가 굵어져 있었다 눈에는 새끼가 자르르 흐르고 붉은 입술은 만지기만 해도 툭 터질 듯했다 미부는 동경 앞에서 두시비가 알몸으로 방룡의 좌우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니 도리어 눈을 반짝이며 웃음을 흘렸다 호호 과연 동생답군 돌아오자마자 방안이 온통 도와비치니 말이야 홍화와 춘행은 황급히 손으로 앞을 가리며 절을 했다 마라부인 오셨습니까 마라부인 그녀는 백마부의 서열 제3위에 속하는 여고수다 그녀의 무공은 대단한 면이 있었다 특히 그녀가 장기로 삶는 것은 석혼술과 마라수 두 가지 무공이었다 그래 너희들은 이만 물러가 있거라 예 두 시녀는 볼이 잔뜩 부어 있었으나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방룡은 그녀를 바라보며 낭낭하게 웃었다 하하 누님 오랜만입니다 마라부인은 눈꼬리를 흔들며 요염하게 방룡의 아래위를 훑어보았다 방룡은 아직 하반신만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 이번에 나갔던 일은 수확이 있었나요 방룡은 희죽 웃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호호 당연히 그래야지 천하의 혈수미암마 방룡을 누가 말리게 넣어 물론 이번에도 꽃놀이를 거르진 않았겠지 마라부인은 둔부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왔다 그녀는 방룡의 근육질로 이루어진 가슴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붉은 입술을 놀렸다 하지만 동생도 이젠 조심해야 할걸 언제고 큰 코 다칠 날이 있을 테니 말이야 방룡은 희죽 웃으며 말했다 누님의 말씀 뼈에 새겨 두리다 호호 정말 마라부인은 슬쩍 그의 몸에 어깨를 기대왔다 방룡은 서슴없이 그녀의 허리를 껴안았다 그의 손은 스르르 미끄러져 그녀의 둔부를 더듬었다 누님 으응 소재 아무리 눈을 까 뒤집고 강호를 훑어보았지만 어디서도 누님만한 미인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흐흥 동생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거짓말을 그녀는 말을 다하지 못하고 못 이기는 척 방룡의 품으로 쓰러졌다 정말이오 맹세할 수 있소 누님이야말로 천하절세계 이번에는 방룡이 말끝을 흐렸다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입만 열면 달콤한 사탕 발림이요 손만 움직이면 여인의 민감한 부위를 자극하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기술 이 있는 이상 사실 말은 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흐응 마라부인은 어느새 입술을 반쯤 벌리며 신음을 토하고 있었다 방룡의 손은 그녀의 옷 어프로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어디를 어떻게 건드렸는지 그녀는 다리를 비틀어대며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 듯 방룡의 목을 와라 껴안았다 동생 동생 그녀는 뜨거운 입술을 방룡의 입술에 비벼댔다 실로 뜨거운 장면이었다 그런데 방룡은 그녀의 숨결이 거칠어졌을 때 갑자기 손을 떼며 뒤로 물러섰다 마라부인은 뜻밖인 듯 눈을 떴다 방룡은 재빨리 그녀의 뺨에 입술을 맞춘 후 말했다 누님 우선 대형부터 만나야겠습니다 마라부인은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었다 아참 내 정신 좀 봐 맞아 그 일로 동생을 부르러 왔는데 하하 지금 가면 되지요 마라부인은 아쉬운 듯 한 손으로 방룡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번에 동생이 다녀온 결과에 대해 몹시 궁금해하고 계셔 뿐만 아니라 그 분께서도 동생의 보고를 듣고 싶어 하셔 방룡은 옷을 걸치며 말했다 실망시켜 드리진 않을 겁니다 후후 두고 보시오 누님 이 동생의 진가가 발휘될 테니 말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백마부는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될 겁니다 그 말에 마라부인은 이제까지의 표정을 거두고 눈꼬리를 치켜 올렸다 흥 물론이지 지금까지는 5대 마벌 중에서 열쇠를 면치 못했지만 앞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야 그녀는 은근히 부추겼다 모두가 동생 덕분이야 하하하 뭘요 자 갑시다 누님 박령이 길을 비키며 정중한 태도를 보이자 마라부인은 흡족한 듯 미소 지으며 앞장섰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걸을 때마다 터질듯한 둔불을 요란하게 흔들어 대고 있었다 혈수미암마 박령의 눈길은 그녀의 둔불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길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백마부 이곳은 대마성의 요지로 5대마벌의 하나인 백마부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대마성에는 5대마벌의 주력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파벌 이름과 같은 건물에 기거했으며 은연중 대마성의 주력이 되기 위해 암중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백마부의 한 정각 3인이 있었다 상석에 앉아있는 인물은 머리카락과 피부 비침 모두 자색이었다 이 자면에 중년인은 눈을 반쯤 감고 있었는데 전신의 만인을 압도하는 중압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면신군 나기루 그가 바로 백마부의 제1심마이자 백마부주였다 그의 옆에는 황색 가사를 입은 비대한 체격의 중이 앉아있었다 박박박근 머리 한가운데에는 선명한 개인이 찍혀있고 손에는 염주를 쥐고 있었다 그런데 염주를 자세히 보면 누구나 안색이 변하고 만다 그 염주는 백골두 즉 사람의 해골로 만든 것이었다 사람의 해골을 특수한 약물에 담가 축소시킨 후 염주로 깬 것이었다 백골비마 혈공 그는 바로 백마부의 서열 제2위에 올라있는 인물이었다 세 번째 인물은 방금 전 대마성으로 돌아온 바 있는 박룡이었다 다섯째 그동안 수고했네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과네 자네가 수집해온 정보를 토대로 하면 틀림없이 공부는 5대 마벌 중에서 단년 월등한 공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네 백마부주 나기루의 말에 박룡은 어깨를 으슥하며 말했다 대형 그야 물론입니다 전륜궁이나 혈윤성 이 규모면에서 본부를 능가한다고는 하지만 소재가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면 본부가 탁월한 공적을 거둘 게 틀림없을 겁니다 딸각딸각 이제껏 해골염주를 굴리고 있던 백골비마 혈공이 문득 괴소를 바랬다 흐흐 아암 맞는 말이야 머지않아 본부의 실력이 드러난단 말씀이야 흐를 이번에야말로 이 부처님은 만 개째의 인두탑을 쌓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군 그 말에 자면 신구는 눈살을 잔뜩 찌푸렸다 둘째 인두탑을 꼭 세워야 하는가 흐를 그건 이 혈공의 평생 소원이라는 걸 아시지 않소 인두탑을 쌓은 뒤에는 컬컬 혈질을 팔 생각이오 자면 신구는 졌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역시 둘째답군 그는 문득 정색을 하며 말했다 오는 원단을 기해 마도 대동맹은 굴림천하의 장정에 나서게 될 걸세 혈공과 박룡은 모두 침을 삼켰다 물론 최대의 적은 영세태평무국이 되겠지 비록 지금은 놈들이 무림을 장악하고 있지만 일단 우리가 나서게 되면 놈들의 독주는 금세 와해되고 말걸세 컬컬 그야 물론 있죠 천하를 장악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정각 안에 세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드기에 웃음을 흘렸다 그런데 박룡은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다 그는 두 마두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으나 이따금 그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광채가 솟아오르곤 했다 아우들 이제 그 분께서 출관하실 때가 멀지 않았다 보름 후면 암흑제가 열리게 된다 다섯째도 준비는 되어 있겠지 자면 신군 나기루의 말에 박룡은 음침한 눈빛을 흘리며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대형 물론 널 믿는다 백마부에서 너만한 자질을 가진 형제들은 없으니 그러나 자면 신군은 눈을 가늘게 했다 5대 마벌이 내세우고 있는 4명의 경쟁자들을 무시해선 안 된다 그들은 각자가 천만 중에 하나 뽑은 기재들이다 다섯째를 포함하여 그들 5명 중에서 누가 그분의 후계자가 되는가에 따라서 5대 마벌의 순위도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박룡의 눈에서 번쩍 빛이 일었다 소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겠지 노부도 널 믿는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대형 자면 신군의 눈에서 마광이 뻗어 나왔다 아우는 여색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탈이다 박룡은 짐지쑥스런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염려 마십시오 자면 신군은 더욱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명심해라 다섯째 너의 어깨 본부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을 5대 마벌은 그분의 후계자를 배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백마부의 장래는 너에게 달려있는 셈이다 그러니 결코 자만해선 안 되는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자면 신군은 잘라 말했다 대형으로서 내게 명을 내리겠다 앞으로 보름 후까지 일체의 금욕을 명령한다 박룡은 안색이 획편했다 대형 그는 불만스러운 듯 말했다 명령이다 더 얘기할 것 없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형제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어왔는지 모른단 말이냐 또한 우리가 너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지 않았느냐 백마절악이 내 한 몸에 집중되었을 뿐더러 내공을 높이기 위해 형제들이 희생을 치르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고작 보름 동안의 금욕은 그에 비한다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모른단 말이냐 박룡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고개 숙인 그의 얼굴에 한 가닥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는 것을 자면 신군은 차갑게 말했다 보름 후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 오늘 한 말 명심해라 네 알겠습니다 박룡은 몸을 일으켰다 그럼 그는 폭권한 후 조용히 정각을 물러나왔다 그가 사라진 후 자면 신군 나기루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섯째는 우리의 희망이다 컬컬 그렇고 말고요 한편 밖으로 나오던 박룡은 회랑을 돌아 나오다 마라부인과 마주쳤다 그녀는 서슴없이 그의 목에 손을 걸고 속삭였다 동생 오늘 밤 으응 알지 박룡은 그녀의 둔부를 철썩 때리며 말했다 빌어먹을 누님 방금 전 대형이 무슨 명을 내렸는지 아시오 글쎄 암흑제를 치를 때까지 그 명령을 내렸지 뭐여 뭐라고 마라부인의 안색이 일그러졌다 잠시 후 그녀는 낙담을 금치 못하며 중얼거렸다 맙소사 내가 얼마나 동생을 기다렸는데 그녀가 셀축한 표정을 짓자 박룡은 슬며시 그녀의 둔부를 꼬집으며 말했다 후후 하지만 누님 내가 누구요 오늘 밤 누님 방으로 가겠소 정말 마라부인의 눈에 반짝 생기가 감돌았다 하하하 박룡은 그녀의 곁을 지나치면서 손가락으로 살짝 콧등을 건드렸다 아 마라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멀어져 가는 박룡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눌러야 했다 다섯째가 강호에 다녀온 뒤로 더 매력이 있어졌어 대마성의 밤이 깃들었다 계곡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인지 밤이 되면 대마성에는 짙은 안개가 형성된다 알력이 보통이 넘지 않으면 2,3장 거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였다 스스 안개가 출렁였다 누군가 안개를 스치며 지나간 것이다 어서와 동생 이제 나저제나 하고 고대하고 있던 마라부인은 침상에서 벌떡 일어서며 환호했다 그녀의 모습은 낙과는 완전히 달랐다 궁장 대신 속살이 은은히 비쳐 보이는 망사의 만을 잊고 있었다 오늘 밤 누님의 모습은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는 구려 박룡은 색정으로 번들거리는 눈을 굴리며 그녀에게 다가가며 침을 꿀꺽 삼켰다 흥 이 누나가 동생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왜 이렇게 늦었어 마라부인은 스스로의 손으로 망사이를 뚫고 나올 듯한 적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봐 이렇게 가슴이 튀잖아 그녀는 박룡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을 갖다 대었다 박룡은 뭉클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입가에 매혹적인 웃음을 흘렸다 흐흐 정말 그렇군요 그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마라부인은 눈을 반쯤 감은 채 콧소리를 냈다 흐흥 박룡은 서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의 여자 다루는 솜씨는 정평이 나 있었다 손가락으로 가슴을 슬슬 주무르며 두 개의 유실을 자극했다 마라부인은 본래가 색정이 넘치는 여인이었다 그러니 어찌 자극받지 않겠는가 그녀의 몸은 벌써 달아오르고 있었다 기실 그녀가 걸치고 있는 망사이는 옷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잠자리 날개처럼 얇았으므로 옷 위로 만지면 속살을 그대로 만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느낌을 주었다 방 안은 후끈 달아올랐다 마침내 두 사람은 한 덩이가 된 채 침상 위로 쓰러졌다 마라부인은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인내가 한계에 달에 익었다 그녀는 몇 차례나 침상 위에서 뒹굴었다 그때마다 방룡이 그녀의 민감한 부위를 자극했으므로 육체가 폭발 직전이었다 동생 동생 그녀는 입술을 벌리며 뜨거운 신음을 토해냈다 그러나 방룡은 그녀의 애만 태울 뿐 도무지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서지 않고 있었다 마라부인은 마침내 사지를 뻗어 방룡을 휘감은 채 몸을 떨었다 그때였다 방룡의 눈빛이 기이하게 빛났다 그의 눈에서 기이한 광채가 흘러나왔다 그는 입술을 벌려 마라부인의 입술을 덮었다 으음 마라부인은 그의 입술을 맞이하며 몸을 바르르 떨었다 갑자기 그녀는 멍청한 표정을 지었다 방룡의 눈빛을 마주본 순간 혼백이 빨려 들어가 버린 것이다 방룡은 입술을 뗀 후 그녀에게 명을 내렸다 마라부인 이제부터 너는 나의 충실한 하녀다 알겠느냐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마라부인은 심적 충격이 큰 듯 전신을 격려했다 갑자기 그녀의 눈동자가 벽 안으로 변했다 방룡의 안색이 크게 변했다 이럴 수가 이 요녀는 역시 틀리구나 석혼술을 익혔다더니 심력이 대단하구나 그는 진기를 돋구었다 마음으로 심령고를 움직였다 잘 들어라 마라 너는 이제부터 나의 충실한 하녀다 알겠느냐 으음 나는 나는 마라 내 영혼은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부천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죽지도 못한 채 억겁의 고통을 치르겠느냐 아니면 주인의 명을 따라 활락을 맛보겠느냐 방룡은 심령고를 움직였다 마라부인은 갑자기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 아 아 어느덧 방룡의 얼굴이 변하고 있었다 얼굴 근육이 움직이더니 전혀 다른 얼굴이 되었다 그는 바로 천은비였다 방룡 그는 천은비의 화신이었던 것이다 지금 천은비는 고술을 쓰고 있었다 그가 익힌 심령고술은 상대의 영혼을 억제할 수 있는 신비한 묘술이었다 마라 내 고통은 오직 주인만이 덜어줄 수 있다 알겠느냐 마라부인의 얼굴이 수십 차례나 변했다 그녀는 석폰술의 대가답게 심력이 강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굴복하고야 말았다 주 주인님 그녀의 벽안이 비로소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천은비는 내심 안도에 한숨을 내쉰 후 입을 열었다 마라 너는 심령독고의 지배를 받고 있다 만일 명을 거역하게 되면 독고는 너의 심장을 파먹고 말 것이다 나의 명은 곧바로 심령고에 전달되니 설사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심령만으로 명을 내릴 수 있다 알아듣겠느냐 너는 이제부터 나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네 마라부인은 멍청한 표정으로 순순히 대답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지는 완전히 꺾인 듯했다 됐군 천은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새삼 만독제군의 고술의 위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가 박룡으로 변신한 것은 고심 끝에 결정한 일이었다 그는 암흑마전의 내막을 탐지하기 위하여 대마성으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장장 3개월 동안 그 방법을 연구했다 그 결과 선택한 것이 바로 박룡이었다 박룡은 백마부의 서열 5위로 뛰어난 자질을 지니고 있어 백마부의 마두들이 가장 아끼는 자였다 마침 그는 특수한 임무를 띠고 강호에 나와 있었다 천은비는 그의 뒤를 미행하며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익혀두었다 사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박룡으로 변장하여 대마성에 잠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집요하게 그를 미행하며 그의 모든 것을 익히게 되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완벽하게 박룡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그동안 그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박룡은 희대의 생마였다 따라서 그가 강호에서 자행한 엽색행각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숱한 강호 여인들을 능욕했고 특히 정파의 여인들을 잔인하게 간살하기도 했다 천은비는 번연히 그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도 나설 수가 없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천은비는 이번 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5대 마벌은 암흑마전의 후계자를 서로 자파에서 배출하기 위해 각각 한 명씩의 기재를 선발해 놓고 있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무공을 집중적으로 연막해 했다 박룡도 그 후보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백마부의 절악을 모두 익히고 있었으므로 그의 무공은 초절정급이었다 만일 천은비가 구룡비약 중 여덟 가지를 익히지 않았다면 박룡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구룡성제의 한 명인 혈형성제가 남긴 혈형신공으로 간신히 그를 제압할 수 있었다 그는 박룡을 제압한 후 고수를 걸어 그의 심령을 제어하여 여러 가지 비밀을 얻어냈다 그런 연후에야 대마성으로 잠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마성에 들어온 그는 제일 먼저 마라부인을 점찍었다 누군가 그를 도와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게 되었다 시작부터 순조롭게 일이 풀리게 된 것이다 천은비는 수면 상태로 빠진 마라부인을 내려보며 상념에 잠겼다 내가 이곳에 잠입한 목적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이곳에 갇혀있는 십전천사를 구출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남흥마전의 내막을 파헤치는 것이다 십전천사가 대마성에 갇혀있다는 사실은 박룡으로부터 알아낸 사실이었다 그들은 오데마벌을 암중에서 조종하고 있는 남흥마전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대마성을 찾았다가 그만 마수에 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천은비의 눈이 불을 뿜었다 암흥마전의 전주를 죽이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그가 누군지조차 모른다 또한 십전천사가 갇혀있는 곳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의 상념은 계속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암흑제가 열리기 전에 오데마벌의 후계자들을 파악하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그는 눈을 번쩍 빛냈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는 무릎을 쳤다 왜 그 점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암흥마전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후계자가 되는 것이다 그보다 더 완벽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놀라운 발상이었다 아니 실로 기발한 묘책이었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그야말로 암흥마전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으니 모든 것을 읽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였다 대마성은 하늘 아래 초강마두들의 집결체였기 때문이다 성사여 부는 오직 하늘에 달려 있는지도 몰랐다 성사여 부는 와주 하늘에 달려가다 삼아 구정적 거리도 하며 4명의 중심으로